디케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비례대표 대한민국의 선거를 분석할 때 필요한 가장 밑바닥의 원칙 중 하나 유권자의 기본적인 표심은 지난 70년간 언제나 보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이 망가뜨려 놓은 전국구 제도는 차치하더라도 비례대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00년 16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초강세의 2004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비례대표 득표율 1위는 보수정당이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금융, 노동, 인권, 젠더,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좌우가 맞붙는 모든 이슈에 있어 저는 한국인의 태도의 중위값은 모두 보수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보수정당은 지난 10년 새 성적이 왜 이런거죠? 이 원칙에 천착하면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의 절대값이 모자라서, 즉 무능해서 일만 잘했어도, 아니 심각한 사고를 주간단위로 치지만 않아도 한국의 유권자는 마음 편하게 보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인물입니다 차림상을 확인하시고 어느 당이 더 유능한 쓸모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는지 판단해 주세요 그것은 하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마지막회 비례대표 시간입니다 저는 선거관리 유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아, 그래,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못 지냈어요 기호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왜 들어오는 거야 덴마크래시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노동당을 맡았는데 요즘 선거병 텐션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세민 것도 해줄 거라며 그리고 미리 했어요, 내가 미리 했다며 헷갈려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비례정당을 일단 데모 에디터가 더불어민주연합을 맡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로 왼쪽 정당들을 맡았으니까 그중에 노동당이 비례대표를 냈길래 노동당도 맡으라고 제가 써놨는데 덕진이 32개의 정당이 써있다 보니까 그중에 노동당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표 만들 때는 왜 노동당이 나한테 와 있냐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연합이에요, 데모 에디터한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인사들이 그리고 연합이다 보니까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출마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에디터가 분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 후보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릿파이터 6 데모를 다운받아 놨어요 피플스 벨빅 클럽장이 오늘 제일 바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플스 벨빅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만 꿀빤 것 같아서 마지막 비롯 때 달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도 끝머리에는 맡을 겁니다 피플스 벨빅 클럽장이 류건조 에디터는 오늘 분량이 가장 없기 때문에 제일 늦게 출근할 거고요 새로운 미래와 개혁진당 후보들을 들고 끝머리에 나타날 거고요 프리덤 덕질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포함 32개를 정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32개 정당이고 후보수는 3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다. 지금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SNS에서 보시는 방송 예고 화면의 게임은 실제 데모크라틱 에디터가 게임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발리는 쪽인지 바르는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저는 32개 정당과의 승부에서 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4랑 5는 너무 비싸서 그냥 플레이 영상을 캐쳐했어요 우리 원래 OSD2인데 왜 그랬어? 어, 그거 요즘에 그 투말하지 에뮤이 있잖아요, 에뮬레이터 쓰면 아까 4랑 5는 프리스 게임이라서 에뮤이 안 나와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너무 비싸서 아니, 그게 스트릿파이터 시리즈는 이렇게 많은데 이 전국 다 돌면서 2만 내내 하기 너무 심심하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룹에도 못한 게임이 꽤 있어요 SNK 대 캐콤 이런 건 못했어요 후보는 이렇게 많은데 전국을 다 돈 저희가 비례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잠시 후에 오늘의 방송 진행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프리덤 덕질인이고요 그렇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우리가 스파 테마가 아니고 사실 토토로 테마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배틀로얄 테마를 깔죠 근데 게임 OST는 저작권 안 걸리는데 그 토토로 음악은 꼭 걸리더라 그렇죠, 걸리죠 앞으로 덕질인 음악 쓸 때 토토로 뭐 써? 바꿔야 돼 왜냐하면 지브리가 빡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의 디즈니 수준이어서 그건 다다음 주부터 고민해도 됩니다 모든 선거 방송이 그랬지만 저희 마지막 회화면 한 주 쉬는 거 아시죠?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중간에 개그릴이 나올 거고요 벨빅 기타 잘 치시잖아요 기타요? 네 토토로 나중에 한번 연주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방송에 쓰게? 그건... 근데 그 멜로디도 잡아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멜로디 잡아 실현권만 피해가는 거지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맡을 컨츄리농축사님도 조금 이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자는 것도 10분, 20분이 아깝기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은 최대한 늦게 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너무 졸려요 오버뷰가 깁니다, 비례 시간은 오버뷰 비례대표 오버뷰 데이터를 알려드리기 전 오늘 오버뷰 시간에 더 중요한 이야기는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비례대표 시간 방송 듣는 법입니다 지역구 방송 시간에는 모든 후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 시간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제와 겁나 피곤한 여기 앉은 노동자들의 HP 상태에 맞추어 모든 정당을 소개해드리는 선에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38개 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251명에 이르는 후보를 모두 소개하자면 경기도 편에 방송 시간을 여유있게 넘어서는데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방송을 정리하는 원칙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상 비례대표 투표 여론조사 중 두 곳 이상에서 지지율 10%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전국 공약과 모든 후보를 소개하고 10% 이하 2%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정당은 예상 득표율의 최대 당선인 수인 6명의 후보를 소개해드리며 2% 이하 혹은 지지율이 집계에 잡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공약과 1번 후보를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여론조사를 정리한 결과 저희 방송에서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4번 국민의 미래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의 모든 후보를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기호 7번 개혁신당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6번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의 후보는 순번 역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며 비례대표 후보를 낸 7개의 원내정당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4번 국민의 미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 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의 순서로 같은 순번의 후보를 번갈아 가며 소개해드립니다 같은 순번의 원내정당 후보를 모두 소개해드리면 그 순서의 끝에는 기호 10번 국민참여신당부터 기호 40번 히시태그 국민정책당까지 소수정당의 전국공약과 1번 후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순번이 돌면 덕질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 구체적 설명 예를 들어 가장 많은 후보를 낸 국민의 미래는 후보가 35명 다음은 30명의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35번부터 31번까지의 후보는 다른 정당이 없으니 국민의 미래의 후보만을 소개한 뒤 소수정당을 소개하는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갔다가 순번 30번 후보부터는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 미래의 소수정당 순으로 순번 6번 후보부터는 더불어민주연합부터 조국혁신당까지 지지율 기준 이상을 기록한 모든 정당의 같은 순번 후보를 한 사람씩 소개하고 마지막에 소수정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복잡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셨죠? 들으시면 적응될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대한민국에 존재한 적이 없는 방송을 만들다 보니 패턴 디자인하는 것도 매번 일입니다 데이터 다 읽어드리다가 피로가 가중될 정도로 많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 22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선거 선거구 수에 딱 하나 모자란 253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선거제는 당을 고르고 후보를 고르지는 않아서 유권자는 당만 보고 찍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출마 정당이 38개나 되다 보니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는 50cm가 넘는 헌정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로 치러지고 선관위가 마련한 개표기는 이 투표용지를 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표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100%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야 해서 최종 결과가 가장 늦게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표기 회사가 아니랬던 거죠 지난번 총선을 겪어보고 설마 또 이런 선거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더 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52cm짜리 개표기를 만들면 안 되죠 60cm짜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다음에 102cm 이런 거 나오죠 또 선거제도 바꿔야죠 아니 근데 그전에 많은 미디어들이 열심히 소개해줘야죠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당신들이 당선되는 게 아니다 이걸 반드시 설명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당선이 될 것 같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트렌드야? 왜냐하면 욕망이에요 욕망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허경왕의 사례를 봤잖아요 진짜 오버뷰 17대 56석, 18, 19대 54석, 20, 21대 47석이던 비례대표는 이번 총선 들어 46석으로 또 줄었습니다 언론은 늘 정치 혐오를 통해 의석 확대를 막고 지역구 조정 소요가 생길 때마다 여야는 비례대표에서 의석수를 빼앗아서 새 선거구에 채워왔죠 지난 총선에 새로 생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배분 방식이 바뀌었지만 듣는 매체에서 모두 설명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변화만 말씀드리면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나누어져 있던 계산법이 연동형 최대 30석, 연동형 배분을 하고 남은 의석 최소 16석, 병립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례 3% 이상 득표하지 못했는데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하지도 못한 정당은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봉쇄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비례대표의 후보를 냈지만 실제로는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으므로 21대 국회에 속속된 모든 원내정당이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 더불어민주연합 30번, 국민의 미래 35번, 녹색정의당 14번, 새로운 미래 11번, 개혁신당 10번, 자유통일당 18번, 조국혁신당 25번까지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성비는 남녀 113대 138입니다 우리나라법에 가장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차별철폐조항 비례대표 공천 홀짝 성별안배 제도입니다 그러면 성비가 1대1이 되어야겠지만 한 명밖에 출마 안 한 정작도 많고 홀수수문까지 공천을 했다면 여성이 한 명씩 더 많게 되니 여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듣고 비례대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편, 서울편을 다 ASMR로 활용하시느라고 어디까지 들었는지도 까먹으실 거예요 명실공이 ASMR입니다 그래서 ASMR 특집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례대표 요즘 취약 경땡고 비례대표 진경호 그게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헤어케어 비례대표 빅그린 죽빵멸치 비례대표 바보상해 인체상부 비례대표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제주과일의 달콤한 비례대표 푸르넥 18어른들의 비례대표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면역기능 비례대표 QBM 면역 밸런스 앤 선인상가 비례대표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비례대표에 참여한 정당가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컨셉 유지할 만큼의 체력이 안됩니다 XSFM입니다 노경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 옹 평상네이처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마지막 시간 광고광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대선, 세 번의 지선을 지나 세 번의 총선이 곧 치러집니다 네, 세 번째 총선이 곧 끝납니다 수많은 후보와 당선자들의 얼굴이 바뀌어간 이 까마득한 세월 속에서 XSFM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팟캐스트 전문 채널이며 유튜브 포함에도 여전히 저희가 최장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모든 방송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선 때 있었던 방송이 뭐가 있죠? 무한도전도 없었어요 1박 1과 런닝맨 정도만 남아있네요 당신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은 저희 같은 건실한 기업에 어울립니다 블로그나 소셜 포함 가진 바이럴 광고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서 마음 전혀 안동하잖아요 왜? 인스타에서 보다 가면 마지막에 책 광고 이러면 그냥 넘기지 그거 사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알실 요파씨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까지 다채로운 또한 꼼꼼한 취향의 고객들이 예비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xpm25골뱅이 gmail.com으로 광고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보내거나 070-4194-77722로 전화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070-4194-77722입니다 마이크로 미디어에서 광고 컨설팅과 매체 운영을 함께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있다 해도 장소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광고가가 음흥스러우시다면 저희 광고주가 저희와 얼마나 오래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안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게 21대 총선하고 20대 총선 때 비례대표를 몇 시간을 녹음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다들 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한 기억은 지워져요 지금부터 그 끔찍한 것을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번호를 누가 얼마나 이렇게 공천했느냐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가 인트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버뷰 시간에 보수 정당은 늘 1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천을 줍니다 사실 35번이라는 번호는 매우 비합리적이죠 왜냐하면 70% 정도 되는 득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수치일 겁니다 그것도 보정하면 몇 석 깎일 거예요 거의 압도적인 수준도 아니고 푸틴처럼 이겨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는 당의 자세한 카탈로그를 원하시고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후보를 알려드리는 쪽을 일단 선택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후보를 낸 정당 기호 4번 국민의 미래 얘기부터 확인하시죠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매우 떳떳했어요 21대 국회에서도 한결같이 병립형 회기를 주장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 것임을 일찍이 예고했습니다 그렇죠 단호한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준비 막바지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기로 결정되었고 그렇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2월 23일 창당되었습니다 워낙 꼼수이다 보니까 총극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정당 기호 윗순번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미래로 꺼줘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원내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해서 국민의 미래로 보내놨는데 21일 이대로 가면 정의당과 새로운 미래의 기호에 밀려서 6번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등록 마감일에 맞춰 공청받지 못한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5명을 국민의 미래로 더 보내서 4번을 겨우 사수했습니다 그런 사종이셨어요? 네 하마터면 정말 6번이 될 뻔했는데요 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한다면 비례명단 리프레쉬 사건이 있어요 국민의 미래는 3월 18일 비례공청 명당을 발표했는데 후보자들의 논란이 일기도 하고 뒷순위로 밀린 후보들은 사퇴하기도 했어요 특히 호남홀대를 주장하면서 사퇴한 주기한 후보의 역파가 컸는지 3월 22일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하여서 재의결한 비례공청 명단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국민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보도하지 않고 이제는 언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속한 게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줍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조그만 내용들을 크게 크게 보도하느라 바쁩니다 양쪽 모두에게 안 좋지 이러면 아니 느그들 쪼라째 보도할 거 10분의 1만 덜어가지고 국민의 미래 후보 바뀐 거 소개해줬으면 안 됩니까? 정말 너무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례까지 해보고 느끼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의 아주 작은 선관이 그냥 경고 같은 것도 엄청 크게 보도하고 안에 조그만 내용도 하루 만에 봉합이 돼도 엄청 크게 보도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두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미래에 이 많은 후보들이 다 가려지죠 한두 권밖에 없어요 국민의 미래는 후보가 35명인데 언론에는 인요한 당대표밖에 안 보여요 공부물 보시겠는데요 공부물에서는 국민의 미래는 손편지 컨셉을 잡았어요 처음 보이는 문구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비례 후보 한 명 한 명 직접 손글씨로 각오를 한 주씩 적었는데 여기서는 특히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쓴 글씨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장애인 권익 그리고 안보가 눈에 띄는데요 35명의 후보자 중 장애인 권익 관련 5명의 후보 안보 관련 후보 6명입니다 공부물 첫 메시지에서도 많은 동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세우는 첫 번째 예시가 북한의 폭격을 피해 나온 주민들에게 무료로 찜질방을 내어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국가에서 돈을 내줘야죠 국민의 미래 공약 정리해 오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중앙공약 10대 공약입니다 1번 공약은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으로 공교육 역할 강화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내세웠고요 2번은 자립준비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국민의 미래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래주세요 한 차수 늦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민주당 공약이고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으니까요 3번은 한부모 가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4번은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5번은 북한 이탈 주민 두텁게 지원 6번 모두 잘 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다문화 가족 지원과 반려동물 복지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7번 군 장병 근무 환경 개선 근데 월급 인상이 아니라 급식비 인상이라네요 8번 재복 공무원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9번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10번 기후 위기 대응 탄소 리워드 확대를 통해서 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고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탄소 감축이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안 하겠다는 얘기같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나쁜 놈일 겁니다 오 날카로운데요? 국민의 미래 35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35번 김소양 45세 여성 왜요? 소양강 전혀 왜 안 해요? 소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캣트램 했으면 됐다 45세 여성 직업 정당인 당직자 유닛 아 당직자 현재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소양강이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구 출생 휘경여고 숭실대 정치외교학 학사 이화여대 공공정책학 석사 정가는 없고요 재단신고액 15억 7천만원 2001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부터 한나라당 사무처에 들어가서 정치실무를 익혔다고 하고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실 행정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서울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1번을 받았네요 민주당이 독식했던 10대 서울시의회 때는 예산안 심의 때마다 책상치고 나갔다고 인터뷰했어요 분노조절장애 유닛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재도전하지 않으면서 중앙정치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는 않았지만 35번을 받고 말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얘기했죠 지난번에 1번 받았으면 그 다음번이 험난하다고 아 그렇구나 근데 꼴찌가 될 줄이야 그러게 35번이 당직자인 거 좀 슬프네요 근데 당직자가 꽤 많이 당직자배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목동에 100제곱미터 아파트를 19억 3천만원이라고 냈는데 지역구 후보들에 비해 훨씬 현실적으로 잘 써서 냈네요 한숨 번 돌았고요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후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35번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보실 다른 정당은 기호 10번 국민참여신당입니다 기호 10번 국민참여신당 원우의 소수정당이 가장 먼저 혹하는 전략이 앞번호 전략입니다 원우의 정당들은 기호를 가나다손으로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혁으로 그리고 가로 당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현재 가아 쟁탈 전중입니다 지난 총선에 가자 시리즈 정당들이 출연을 했고요 마지막까지 버틴 정당이 가자를 가나로 바꿔봤는데 이번에 가가 시리즈가 둘 등장합니다 가가가 둘이에요 그나마 다른 하나는 맥락이라는 의미가 좀 이어지도록 가가를 갖다 붙였지만 가가호호라고요 승자는 그딴 거 필요 없이 가가 국민참여신당입니다 정당 대여업으로 의심이 됩니다 최초에는 신재훈이라는 사람이 애국당으로 창당했는데 지지난 총선 직전에 당명을 통일한국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최인식이라는 사람이 당을 접수하고 대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이름이 바뀌는 타이밍이 대여 시점인 것 같아요 탄핵 지나고 대선 지나고 고객님들 떠나시고 다시 최인식 씨가 대표로 돌아왔는데 지난 총선전에 무소속 국민연대정당 창당추진위원회라는 고객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당명을 국민참여신당으로 바꾸었고 지금 가가가 붙었습니다 아니 국참계야? 그걸 그렇게 보이려는 거죠 이건 또 이제 유명해 보이는 정당 이름에 묻어가기 전략인데 혹은 가가국 참겠죠 가국 국민참여신당 중앙공약 현지 정책은 선권위 제출 공약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선출직으로 75세 이상에게는 150만원 포상 농어민가구당 월 50만원 장려금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여 300만원 의무지급 이런 식인데 그럼 재원조달 방안은 정부라고만 적혀있는 거예요 다른 공약도 전부 복붙입니다 그래서 다 봤어요 목표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론사회 이행기간 2020년 3월 14일 이미 지났죠 이행방법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물결 재원조달 방안 정부로 10개 대표 공약이 동일합니다 공약 내용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거는 재원조달 책임자 정 재원조달 책임자 부 뭐 이런 건가요 비례대표는 한 명입니다 책임자 두 명이 돈 구해오는 거 이렇게 성의가 없는 이유 비례후보가 한 명인 이유는 이건 제 추측인데 정당법 때문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원예정당이라는 건 놔두면 쌓여요 안 없으면 자꾸 사람들이 강을 만들어 양말 빨래냐 저는 토사를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강제 해산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는 비례대표 2% 이하면 해산이었는데 위험 판정이 낮고 그래서 현재의 기준은 4년 이상 정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산입니다 근데 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닌데 지선을 제꼈어요 그러면 지금의 국민참여신당처럼 비례 한 명이라도 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당들이 조금 됩니다 1번만이라도 당선시키려고 1번 내는 경우도 있지만 2번까지 안 올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한 명이라도 내서 해산을 막아야 되는 그래도 해산을 하기는 하나 보네요 4년 이상 정규 선거에 참여 안 하면 정당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동사무소에 생존 신고하듯이 들린 거군요 그래서 당적 찾아 헤매는 무소속 출마중독자가 아무 당이나 잡아타고 나오는 경우 혹은 지선에 한 명만 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하여 1번 좋습니다 기호 10번 가가 국민참여신당에 한 명 있는 후보는 전국에서 후보를 많이 받습니다만 블리치 있는 후보 처음 봤습니다 국민참여신당 1번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용인시 처인교회 임차권 1700만원 끝 완전히 끝이네요 신우아파트 맞은편에 빌라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매매 시세가 2억 정도인 신우아파트의 전세가는 그보다 훨씬 높을 거니까요 어머니와 딸이 있는데 어머니는 따로 사는 것 같고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페이스북 이름찾기 숲으로 들어가 봅니다 올해 헤맹 끝에 절망하며 나왔습니다 이런 후보를 몇 번 걷고 보니까 저의 절망을 계량할 수가 있게 됐어요 1절망은 2시간 10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못 찾은 얘기 길게 두들리네 바람직하네요 수고했어요 3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국민의 미래 34번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34번 이덕재 44세 남성 직업 자영업자 전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 전국상인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어봐봤잖아 우리가 그러게요 질문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인천 간석동 출생으로 용일초 인하부중 인천고 졸업 인천대 경영대학원 석사 인하부중 인하부 인하부 인하중 탁구부 생각나가지고 아 그러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네 전국상인연합회의 단독 추천으로 국민의 미래에 비례 추천이 되었습니다 오피셜 선정 이후 청년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할 인재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는데요 인천 전통시장인 용현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다가 인하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시장 상인회장의 도전 33살의 나이로 최연소 용현시장 회장이 됩니다 이후 2018년 인천상인연합회 5대 회장으로 당선될 때도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중 최연소였습니다 재산신고액은 약 14억원 병역 육군병장 만기 전역 정가 없음 상인연합회 회장이면 천억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소상공인이니까 강화에 땅이 있고요 소사에 아파트가 있고요 용현시장 좋은 시장이네요 회장들 나이도 다 기록해놓고 아카이브가 두꺼운가 봐요 34번 후보를 모두 보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34번 후보를 보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가로 시작하는 당이 지금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당을 보시겠습니다 기호 11번입니다 레이디 가가 젠틀맨 가가 아니에요 가가로 시작해도 되니까 가가 레이디여야 돼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앞으로 올라오려면 가가 세 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올라오려면 그렇죠 11번 공명선거대한당입니다 기독교 정당의 3파 중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있던 소수 대한당입니다 가장 작고 초라하던 대한당은 무려 민경욱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당명 앞에 공명선거를 붙였는데 가가 전쟁이 뛰어들어 앞에 가가 호호를 또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기호 순에서 2등을 하는 쾌거를 올렸어요 모든 단어는 맥락이 있군요 가가 호호인 바람에 호가 히읗이라서 그래서 가가 국민 가가 호호 이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네요 그래도 그렇죠 가가 나의 인생 야 왜 장당하게 저는 가가가 가호가 이거 당은 필요도 없어 사실 당은 뭔 필요야 당 뒤에 없는 당도 있네요 총재이자 창업자인 이석인은 선교사 출신으로 네팔에서 한국어로 포교하는 이상한 열정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2번을 주고 현재 4번 후보로 가 있습니다 가가 호호 운명선거대한당 중앙공약 대한당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공약 종교혁명 여기 민경욱이 있구나 민경욱 전 의원은 여기로 와버렸어요 민경욱 후보가 2번입니다 종교청을 두어 유교까지 폭언하는 종교의 성직자들을 심판하는 종교재판 공약입니다 어? 유교의 성직자는 누구인가 일단 마르틴 루터가 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고요 그러니까 디 임퀴지터 2단 심판을 하는 거죠 성직자를 심판하는 종교재판 공약 특히 목사를 핀포인팅 하는데요 이거는 자유통일당 기독당 쟤들은 대형교회를 업고 돈도 인력도 풍부하게 쓰는데 보금 전한다고 고생한 나는 왜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이라 이런 거죠 뒷급 공약이군요 윤리공약에서는 지금 겨우 국회의원 정도 뽑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 후보자와 대의원들은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대한당의 강령에 준수할 것을 서약 서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헌법이 되겠다는 것이니 조선노동당과 나치당급입니다 이런 극우 패터리에서 벗어난 것이 노동공약 소득평균화와 재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선교사 시절에 하안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좀 맥락이 맞아야 웃긴데 이거는 맥락이 하나도 안 맞춰가지고 웃기도 조금 애매하네요 개인의 경험과 욕망일 뿐이에요 성직자를 심판한 다음에 모든 공직자는 강령에 준수해야 되고 당의 독적해야 되고 네팔에서 한국어를 포기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네요 네팔에서 한국어를 포기하면 네팔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저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민경욱 의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웃겨요 무섭고 됐나요? 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의 1번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이름 당명만 말해도 이렇게 웃길 수가 위금숙 59세 여자 서울여상졸업 동국대 소프트웨어공학 박사 모교에서 교수도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 용선구와 중구의 오피스텔 중구가 거주진인데 근전한권도 잡혀있네요 셋 다 대출로 샀습니다 그래도 도합 재산 23억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낙선 후에 플랜이 있겠어요 그럼? 이전의 명칭은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통합재난대응책의 전자정부 도로명주소 정부기업 간 전자상거래시스템 등의 구현에 공이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자입니다 예상보다 멀쩡한데요? 레알 유닛이네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교환교수를 할 때 한미 양국 모두가 태풍 수혜를 입었는데 현역히 다른 사망순자 숫자가 나왔고 위기관리 후진국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이런 분야를 가는 동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정부 부처에서 장문위원, 평가위원 같은 외부 직책을 다수 역임했습니다 주로 재난관리와 전자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대한당이 어쩌다 건졌는지 알 수 없는 인재 영입 대어입니다 당의 공약을 빼면 되게 멀쩡한 민경욱 전 의원도 멀쩡하다고 봐주면 1, 2번은 그런 대로 멀쩡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민경욱을 멀쩡하다고 봐주면 너무 레인지가 넓어져서 그러니까요 1번 후보만 멀쩡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네, 민경욱의 대한당을 확인하셨습니다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도 후보는 한 명이지요 국민의 미래의 33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33번 이윤정 36세 아 이게 숫자가 많아가지고 비례대표 시간은 뭐 읽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아, 그러게요 36세고 33번 후보입니다 기호 4번 국민의 미래에 네 이윤정 36세 여성 직업 정당인 전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광명시 출생으로 서면초 안서중 광명요구 졸업 경희대 학사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 수료 재산신고액 약 25억 원인데요 부모 재산을 함께 신고해서 많은 부분 부모 재산입니다 부모집이 방배동에 있거든요 정권은 없습니다 경희대 당과대 학생회장을 하면서부터 정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해서 2014년 광명시의원의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 하지만 2017년 국민의당 시의원들과 동조하며 해당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재병될 위기에 몰립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 재병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당을 지키겠다면서 바른정당으로 옮겨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했으니 충성을 보여야죠 촛불집회 갔다 걸렸구만 국민의당 시의원과 동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당내의 그런 알력다툼같이 보여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후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대신에 여의도연구원 등에서 활동을 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 청년벨트로 지정된 의왕과천 지역구의 오디션에서 1위를 하면서 공관위의 낙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황교안 당시 대표가 경쟁력 없다 이러면서 공천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신계용 전과천시장을 전략 공천합니다 덕분에 이소영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분도 경쟁력은 없었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표의 경쟁력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죠 황교안의 황금의 손 국민의 미래의 이윤정 비례후보 선정 이유는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을 길러준 청년 여성 정치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그래도 계속 도전하는 이 정신을 보고 배워라 그런데도 비례 끝번이다 뭐 이런거죠 충성을 해봤자 우리는 이윤정에게 계속 수모를 줬지만 이윤정은 아직도 여기 있다 도전정신 너희도 배워라 나쁘네요 당 됐나요 네 이상입니다 33번 후보 청년 여성 비례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와있고요 뭐 같은 카테고리의 비례대표 후보 또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에 자 이제 기호 12번 코리아당을 보실 시간입니다 기호 12번 코리아당 코리아당의 2년전 풀네임은 가자 코리아당 이었습니다 와 겸손하게 가를 뺐어요? 그리고 가나 코리아당이 되었죠 왜냐면 가자 시리즈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 네 아 가 지읍보다 가 나 니은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엔 다시 가나 반공정당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 표를 더 받을까 하는 상상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가나의 정당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 가나를 붙인 게 지난 지선 때였죠 그때 가가리의 도인연합이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잠깐 등장했는데 그들이 다른 이름으로 가면서 한숨을 돌렸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가가놈들이 등장한 거냐고 아니 그리고 의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나 반공정당 코리아 앞에 가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아까 가가 국민참여신당은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가씨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 있을 수도 있죠 없어요 역대 당명 또한 이런 저렬하게 출근실했습니다 가인 질환경당, 겨레자유평화통일당, 가자코리아 겨레자유평화통일당 등등 모두 기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정당 등록을 못하게 하는 법 그것도 위원인가? 그렇죠 창업자는 대표 류승구 환파여서 만년 역사를 말하고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는 koreanpresident.com 코리아당의 로고승드 선수 작곡하는 박정희류입니다 언더그라운드 박정희의 야망을 이뤄줘야 하기에 코리아당이 세운 공연 코리아당 중앙공연 규제와 악법을 철폐합니다 류승구 대표가 종로구 살고 거기서 일해요 근데 지금 사는 건물을 지을 때 이런저런 행정적 잔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해 전과도 생겼어요 그래서 원한이 있거든요 그런 종로구가 행자부에서는 행정서비스 1위래요 다 조폭이다! 갑자기? 이런 논리구조로 온갖 법과 조례와 규제를 없앱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상고심사제도 그렇게 없앨 것입니다 기본소득도 있는데 허경영 보고 배운 게 분명한 배당금 개념입니다 보건의료정책도 좀 수상합니다 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고 세분화된 진료과목을 단순화시키겠다는데요 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만드는 건 연공모델인가요?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세분화된 진료과목을 단순화시키겠다는 건데 앞에 나온 패턴을 보아하니 내과와 외과로 모든 걸 통화시킬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과를 20개과로 나누어 진료에 돈 뜯어먹는 의료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 못 믿는 아저씨구만 파스나 붙여줘 아저씨 핵무기 수소폭탁 무력화 오타는 10년 넘게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폭탁 아닐까? 알고보면 있는게 제일 무섭죠 매 총선마다 이 얘기가 나오죠 폭탁이 1,2번 후보가 모두 지난 총선과 똑같습니다 2번은 류승구 대표입니다 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유창경 51세 여자 학력 미기재 재산 미신고 정보를 찾을 방법 전무합니다 재산 제로 당대표는 70억이나 있는데 후보한테 이거나 좀 나눠주지 제가 원외의 소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원외의 소수정당을 오래 보면서 법칙을 만들게 됐습니다 2번의 법칙 성차별 사회인 한국에서 야망을 불태우는 소수정당의 당대표는 남자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들은 최대한 높은 번호인 2번을 선점합니다 앞선 대한당의 경우처럼 거물을 영입한게 아니면 이 2번 법칙이 작동하고요 그럼 따라서 1번의 법칙이 보통 작용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높은 유일한 번호 1번에는 누구를 넣을까요 자기 측근이죠 측근인데 여자여야 되죠 이런 당에 유능한 여성 인지가 있을 가능성은 낮죠 그럼 당직자가 배치된다는 게 1번의 법칙입니다 유창경 후보의 4년 전 직함은 코리아당 사무국장 그때 경력에 헌법법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뭔지 우리가 몰랐어요 이제는 코리아당 내의 직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악법 개폐 그리고 통일헌법재정위원장입니다 저도 제 책상에 붙일 명표 하나만 파주세요 대통령실이라고 지금 이 코리아당을 보면 반공문화문명경제위원장 어때요 반공문화문명경제위원장도 있잖아요 류승근 대표가 정당 정책에 새로 집어넣은 단어들을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확실히 측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측근이기 때문에 1번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는 머리에 브릿지 넣은 최초의 후보를 봤는데 이번에 후리스 입고 찍은 최초의 후보를 봅니다 후리스 입은 후보 보셨습니다 아니면 와이프 아닐까요? 그거는 재산과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된 후보가 저 뒤에 좀 더 나오거든요 의심될 때마다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확인할 수 있는 후보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당을 보셨고요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국민의 미래뿐입니다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32번 백종욱 60세 남성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직업 가천대 초빈 교수라고 적어놨지만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역시 국정원 출신은 계속 거짓말하는군요 사이버 안보 유닛이라서 그럽니다 원래 나오면 교수하잖아요 퇴직하면은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사 한양대 전자통신공학 석사 경기대 정보보호학 학박사 정보보호학도 있구나 있겠네요 병역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정과 없음 재산신고액은 8억 7천만원 정보 찾기가 어려웠는데 최소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순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을 역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다른 정보통신인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사이버 안보 영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주도권 다툼을 해온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백종욱 차장이 주도하여 국정원이 양보했다고 합니다 아니 국정원 입장에선 우리 선배가 우리를 물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자청을 했는데요 아니 이거 지금 되게 불안한 요소네요 그럼 사이버 안보 영역을 지금 대통령실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비례를 받았네요 원래 34번이었는데 32번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후보를 놀려요 여기는 이따가 더불어민주연합 때도 보시겠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는 국정원 출신들 융숭하게 대접해 줍니다 근데 더불어민주연합도 간당간당한 번호에 국정원 인사가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후대접급이네요 근데 또 뭐 국정원 유닛이 또 있고 안보 유닛들이 많이 있어서 잠시 후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32번 끝났습니다 와 또 성갑형 시간이다 저기 그 뭐랄까 과자 안에 크림 같은 느낌이 드네요 포춘 쿠키 즐거운 독질인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가락특권 폐지당 기호 13번 가락특권 폐지당 가락당과 특권 폐지당 창준희가 합쳐졌습니다 알아요 이제 먼저 가락당은 무엇이냐 자 현재의 국민의힘은 2020년산이죠 이미 2012년에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 시간에 이 당은 반물질처럼 아주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혼은 이후 가락당이 대표가 되는 김준수씨 때문인 것으로도 보여요 선거 득표를 못해서 사라지게 됐지만 서울 종로에서 했던 이야기를 참고하시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전세계의 선덕의 여왕과 노국공주였다는 무속인의 주장을 들고 영국에 가서 춘천 중도 유직시 부존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말을 2018년 춘천 중도 강연회에 참석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진짜 하긴 했다고? 했나봐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나지? 지어내기에는 성갑이가 그 정도 능력은 안됩니다 이때 내세운 직함은 거지당 대표 그렇죠 거대한 지혜 거대한 지혜 이 거지당이 가락당으로 바뀐건데요 뭐 그래서 가락쪽 성씨인가? 이 김씨가? 김혜김씨인가? 싶었어요 당명 변경의 이유는 어쨌든 알 수 없으나 내일로 미래로와의 통합 논의 직전에 바꿨습니다 특권폐지당은 장기표 최성혜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장기표입니다 장기표는 과격한 활동으로 과거 학생운동권을 선도했지만 지금은 전향한 과격한 극구인사입니다 장기예프네요 장기표 장기예프 최성혜는 동양대 총장으로 진중권 조국 정경심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다가 결국 이런저런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동양대 총장에서 25년 만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최성혜입니다 이들이 특권폐지당 창당을 준비하다가 김준수의 가락당을 만난 것이지요 어쩌다 다만 당권은 특권폐지당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아는게 성감이 말고 누가 있을까 그래도 정치인 모두 거지 만들어야 된다는 가락당과 거대한 지혜 진짜로 정치인들을 거째로 만들고 있겠다 포어 맨 국회의원 특권을 모조리 폐지하자는 특권폐지당은 정치 혐오라는 공감대활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어? 거지? 특권폐지? 이러면서 둘이 서로 눈이 많으셨겠네요 정당정책 선권위에 정당정책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당은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갑니다 특권폐지당 정책 제안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기본생활보장부문1이라고 괄호가 붙어있습니다 1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지금은 좀 더 올라왔길 바랍니다 민주당 선거후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평균 이윤 초과나 30억 이상 초고소득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을 70%까지 올립니다 어? 저 아파네? 살찐 고양이 법이잖아 6천만원 이하 소득에는 20% 내립니다 장기표가 다시 전향된다 봅니다 원래 성격을 못 버려요 장기표와 최성희는 비례에 나서지 않았고 2번 안형준 교수는 건축학 교수였다는데 어찌나 걸려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후보 보시죠 송미선 50제 세 여자 방송대 1년 재적 청소노동자 가락당 시절의 사무총장 임차보증금 차, 예금 보험 합쳐서 1억 2천 재산 아들 둘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독립했고 차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아이고 당 홈페이지에는 비례 후보 소개가 있거든요 숲 해설가를 하다가 청소노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후보를 소개하다가 정치가 이래서야 되느냐 한탄으로 자꾸 계속 빠진데 이 글들이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권력 있고 월급 많고 고급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이런 점에서 송미선 후보는 특권 피해지가 몸에 밴 분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특권을 배격한 분입니다 서민 당사자성인데요 그냥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아주 저차원적인 수준의 정치 혐오를 생각보다 많은 언론인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지 생경하진 않습니다 가락특권 피해지당을 확인하셨습니다 31번 가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31번 최연우 44세 여성 직업 비영리 임의단체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학력 당국대학교 무용학사 재산신고액 마이너스 1억 6천만원 정가는 없습니다 국민의 미래 후보 선정 이유는 발달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시민운동가 본인이 당사자는 아니고요 휴먼에이드는 발달장애인 미디어 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2016년 설립된 단체로서 휴먼에이드 포스트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뉴스를 소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을 직미디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곳입니다 자몽에이드 이런 거랑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요 사람으로 에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사람을 피조개 취급하는 건데 그건 뭔가 모탈컴뱃 마지막 피니쉬인가 생각하고 있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네 아무튼 이 휴먼에이드 포스트의 기사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취재하고 작성을 하고 있고요 최현우 후보는 초기부터 휴먼에이드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휴먼에이드 포스트의 초대 대표를 지냈어요 좋은 활동을 하는 단체네요 네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애인권익 관련된 후보 31번입니다 즐거운 덕질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업 모먼트 너무 멋져요 자 공화당 보시겠습니다 기호 14번 공화당 박정희의 사위 신동욱의 공화당이 아닙니다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마주문 재미없어 신동욱과 그의 공화당은요 지난 총선에서 종로 최저 득표와 비례 최저 득표를 한 후 신동욱의 성폭행 피소로 인해 해산했습니다 아 맞다 그랬지 현재의 공화당은 지난 총선에서 남북통일당으로 소개해드렸던 탈북민 정당의 새 이름입니다 탈북민 정치에 대한 고정관념과 달리 4년 전에 공화당 남북통일당은 극우색체가 옅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김재원씨가 당대표가 되어 이름을 공화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극우색체가 늘어났습니다 김재원 대표도 출발을 모색했으나 비례 한 명만 내게 되었네요 한 명당 500만원일 겁니다 당의 색체가 변한 것은 남북통일당 시절의 공약과 현재의 공약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기본소득 6시간 근무제와 북한인권법이 공존을 했어요 지금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고용할당제 폐지 중고등학교 학력검정제도 보편화가 있습니다 고용할당제 폐지는 차별철폐와 정반대고요 그렇죠 학력검정제도는 본고사 부활이니 우파의 아젠다입니다 아니 우이 극우쪽으로 연구를 한 티가 나네요 그쪽으로 확실히 갔어요 최근의 트렌드가 이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었던 당대표 김재원 대표가 신전대협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냐 전대협을 패러디하고 비우는 의미에서 신전대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극렬한 반문 극우활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는 기본소득 6시간 근무제에 북한인거법이 공존하는 식으로 약간 어설픈 밸런스가 잡혀있었는데 공약이었는데 밸런스라기보다는 저는 어설프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실제 실현이 불가능한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극우의 뼈대가 잡혀있는 공약들이네요 확 갔어요 다만 싱가포르형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은 왼쪽에서 온 정책 중에서 살아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뜬금없이 혼자 살아남아 있어서 맥락과 디테일을 모르겠지만요 자 1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유정숙 64세 여자 양강도 출신 세터민이군요 양강도는 한반도 동북부인 함경북도에 북서쪽 일부를 떼어서 만든 북한의 행정구역입니다 갑자기 지리공부 백두산이 여기 속합니다 따라서 엄청 춥고 감자만 있습니다 거의 그렇다고들 합니다 진짜로 감자 외의 장물이 거의 안 자랍니다 그래서인지 유정숙 후보가 탈북 후에 정착해 지금도 사는 곳은 대구 아 더운 곳 탈북은 2009년에 했습니다 딸 하나가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했는데 연락이 끊기자 손녀를 데리고 찾으러 갔고 중국에서 탈북 혐의로 붙잡혀서 강제 송환 위기에 놓이자 아예 남한으로 가져가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 있던 딸과는 영역에 헤어졌고요 손녀와 남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손녀는 이제 곧 성인입니다 영남대 보육복지향남과 졸업 졸업 후에 사회복지의 종사에 한마음연합회라는 대구 탈북민 동사당체를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당에서 중앙위 운영위원 재산 신고를 0으로 했지만 당 해산을 막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이니까 넘어가지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되는데 당선권에 있지 않으니까 검찰이 잡지 않죠 아 벨비클럽장을 위해서 이런 걸 설명드릴 수 있겠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촘촘한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다만 당선되지 않으면 보통 고발당하지 않죠 결국 권력의 크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자 30번 후보를 보면서 30번부터는 후보 있는 당이 두 개가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부터 우선 소개를 받고 가죠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홈페이지에 10대 공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은 법안들의 재추진입니다 좋습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특별법과 대장동특검법입니다 선거제에 대해서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그 외에 검찰개혁과 감사원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공약, 인구위기 대응 부 신설 등이 있습니다 부 기후위기 공약으로는 한국판 IRA법,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탄소세 등의 공약이 있고요 을의 단체협상권, 여기서 말하는 을은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임차인 등의 단체협상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전문은행,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종종 본 공약이죠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있고요 이건 카카오나 배민 등등을 대상으로 한, 견제하는 법안이죠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어제오늘 1은 아닙니다 어제오늘 1은 아닙니다 농어촌 공약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농업 재보상제 도입, 그리고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죠, 기본소득 이거는 아동, 청년부터 시작을 하고 주거, 금융, 의료 등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제성장 관련 공약도 있는데 이건 좀 추상적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좌절된 부분들을 많이 짚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30번 후보 보시죠 더불어민주연합 30번 송창욱 남자 49세, 서울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연구위원 동북고 한양대 법학, 연세대에서는 국제관계 안보학 서울시립대에서는 행박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학위만 수집하고 있나 보네요 그러게요 본인 육군명장 만기, 재산은 25억 당직자 생활에서 25억을 메울 수 있는 비결은 주식? 주식! 물론 주식은 3억이고요 15억짜리 집은 전세주고 7억짜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무슨 15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럼 2억 손해잖아 지인한테 그냥 그것보다는 시세에 비해 훨씬 손해 그러니까요 재산목록 보면 재산목록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천사인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보좌관이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실, 춘추관장실, 행정관 등에 일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제도개혁 비서관 등을 지냈고요 당직자 유닛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홈페이지에 가면은 후보마다 분야와 소개를 써놓았어요 맞습니다 송창욱 후보의 경우에는 혁신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30번 후보는 당직자 배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 미래 여기도 당직자 미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한 당직자 유닛입니다 김인영 고대법학 고수가 비례순번 뒤로 밀려나자 등록을 포기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학력은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 병역 육군병장 만기, 정과는 없고요 재산신고액은 약 16억 원, 전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공보실장을 역임했네요 공보실장을 되게 길게 했네요 네 10년 넘은 거 아닌가요? 이름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국민의 미래 후보 선정 이유는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공보, 정책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충청을 연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금방금방 돌아와요 우리가 지난번 총선과 지난번 지선에서 이 정당을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잠깐만 언급해드리는 선에서 뭐랄까 정치 이야기 속의 사회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15번 국가혁명당입니다 기호 15번 국가혁명당 허경영을 하늘이 보낸 초인으로 여기는 사실상의 종교정당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배당금을 뺐습니다 안 줘! 줘요? 근데 줘요? 근데 그러자 반국가좌익단체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조합하구만! 이름에서 배당금이 사라졌으나 공약 1번은 여전히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입니다 출산수당은 여전히 5천, 결혼수당은 3억, 전업주무수당 월 100, 버릇은 영원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양적원화 4천조로 조달합니다 그냥 찍어내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원화가 맞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에서 양적원화라는 건요? 돈을 찍고 국가재산을 팔고 채권을 내고 해서 시중력에 돈을 팍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4천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커피 한잔을 1조 정도에 머시겠네요? 국가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하고 미일과 통화수합을 합니다 왜 해줘요? 양적원화를 하고 있는 국가와 우리가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데 왜 통화를 소합해줘? 여기에 국가이산 낭비되는 거 절감하고 지방세를 통합하고 하면 다 된답니다 지방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어째요? 없애면 됩니다 아! 한국! 부산 가도 한국! 그렇죠 The One Nation 가장 힘든 건 동이 없어진다는 건데 단체장 선거 폐지!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위헌이죠! 헌법에 2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KTX는 무슨 역에서지? 한국역! 한국17역! 양도세, 상속세,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세, 증권거래세, 값근세 다 폐지! 아니 그럼 돈은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4천조를 만들려고? 낙적원화 인마! 너 뭐 들었니? 김영란법과 금융실무용제는 왜 폐지하는 걸까요? 예측 김에 국민연금도 폐지! 매월 돈을 주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맞네! 논리는 맞네! 그럼 모병제도 합시다! 공약에 고민이라고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권력은 허경영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 혹해서 접근하는 지지자들을 잡아 빨아먹는 사이비교주일 뿐입니다 사실 저희가 웃었지만 웃을 일 아닙니다 비례후보는 5번과 10번 빼고 모두 지난 총선 출마자, 즉 부역자 혹은 피해자이며 부역자는 종종 피해자죠 1, 2번은 지난 총선과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부역자죠 2번은 여전히 허경영이니까 2번의 법칙과 1번의 법칙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당입니다 1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국가혁명당 1번 이미현 61세 여자 고신대 의학박사로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의사 여기도 있어요? 부산 추내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구로구에 살며 자기 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2번 연속 1번을 받았으니까 허경영의 충신인기에 증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 하늘궁이라는 곳에 그냥 생돈을 날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총애를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실무자가 아니면 VVVIP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둘은 같을 거예요 재산은 16억만 적어서 냈습니다 지난 총선 때와 똑같이 아무 정보 없습니다 어느 병원인지도 찾아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늘궁에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뭐요? 정명석이나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가 그 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허경영의 사례를 보고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고 이 말을 칠 것 같아요 그 점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 허경영의 시도는 언젠가 더 사악하고 효과적인 패턴으로 발전하는 다른 도전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죠? 오움진리교도 정답 출마를 했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은 많이 못했지만 그리고 훨씬 더 정상적인 종교에 들어가긴 하지만 원래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실제로 정치권에 진출을 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공명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선거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창당된 정당 중에서 태권당이라고 있어요 허경영 형보다 좀 더 위험한 수준의 사이비 종교 정당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아직까지 막아주고 있어요 한국 정치인은 사이비 종교와 정교 분리의 두 가지 이슈가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29번 후보들부터 다시 만나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의 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오랜만에 엄마 보고 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비례대표 시간입니다 29번부터 시작하면 되죠 29번 후보 먼저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29번 강경윤 여자 53세 정당인 동국대 정책학 박사 재산은 6억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여성국 국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직자네요 맞습니다 여성 분야의 당직자입니다 정말 흔적을 안 남기고 신중하게 살았나 봅니다 이런 삶의 흔적은 배우고 싶어요 내가 다루는 대부분의 후보들이에요 이게 보통 보좌관들이 여기저기 열심히 미디어에 드러나고 이러면 영감님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영감님들 눈 밖에 날 인생을 뭐하러 삽니까 보좌관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드러나지 않죠 여의도 군산 향후의 소속인 걸로 보아 군산 출생인 것 같습니다 당에서 여러 직책을 맡은 흔적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직책 만들면 인사 기사들이 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3월 29일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5명이 모여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한 여당 개현론의 참여 촉구 기자회견 네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뒤에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어순이 약간 틀린 것 같지 않나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한 여당 개현론의 참여 촉구가 아니고 개현론의 여당 참여 촉구가 맞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조사가 빠진 거잖아 여당은 개현론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 그래서 여당 조사만 뺀 것이 현수막을 보는데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당직자비의 29번 후보 보셨습니다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29번 김미현 54세 여성 직업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학력 연세대 행정학 박사 정가는 없음 재산신고액 약 43억 5천만원 야 여기 비례들 잘 살아요 소수배고요 국민의 미래 후보 선정 이유로는 영화 및 영상산업의 건강한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문화예술인 주로 문화정책과 콘텐츠 산업 정책을 연구해온 행정학자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으로 일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현재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최근 여당 관련 이슈는 외국 보도하고 야당 관련 보도는 넘어간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좀 실어주세요 기자 여러분 제발 국민의 미래에 관심 좀 그렇지 맞네 개맞는 말이에요 근데 발표를 하면서 굳이 사례를 언급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CBS 한반승부에서 깽판을 부렸었어요 그럼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한동굴 막말만 다루고 왜 이재명 막말를 안 다루냐 막 이렇게 진상을 부렸는데요 나 안해요 하고 나갔잖아요 나가려다가 이제 박재형 인코가 붙잡았죠 어쨌든 그런 진상불린 일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는데 톤에 힘이 없어요 사실 벨비객의 이따위 평가를 받았으면 자포기 답입니다 아직 약간 정치권이 이제 낯선가 봐요 아 네 그럼요 여당 관련 이슈는 외국 보도하고 여당 관련 보도는 넘어가냐 우리 지금 당을 가리지 않고 이 재선 의원들 초선 시기에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러고서 왜 공천을 받으려고 했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도 사람들에 대한 이게 마이크에 말하는 거든 카메라에 말하는 거든 면대면으로 말하는 거든 이 터치감은 구렁텅이에 밀어놓아야 잘해요 비례들은 정말 못하죠 그래서 원래 27번이었는데 29번으로 더 밀려놨습니다 다른 의미로도 힘이 없네요 그런 이유일까요? 목소리 힘이 없어서? 여기서 이런 의미로도 힘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덕진인 시간에 만날 정당은 기호 16번 국민대통합당입니다 아직 기억이구나 기억의 일곱 번째 당입니다 김천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더 들려주세요 김밥천국에서 밥 먹으면 김천식인가? 그렇지 국민행복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했는데요 선거 전에 누가 와서 이름을 바꾸고 선거 끝나면 떠나고 다시 선거철이 오면 누가 오고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정당 대협을 의심하지요 네 당 BNB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변천사를 다 설명하면서 아 이 당에 뭐가 막아낀 것인지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고객이었음을 알지는 않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 목록과 당시 당명 류근찬 전 의원의 친반 국민 대통합 문장식의 국가부패 척결당 김태식 톱스톡 회장의 통일민주당 이게 전부 다 이 국민 대통합당이 당명을 바꾸면서 계속 네 진짜 대여업이네요 당 BNB에요 이들이 들어와서 당명 바꾸고 나가면 다시 당명 바꾸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통일민주당이었습니다 김천식 대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대표를 놓지 않았으니까 건물주 아니 정당주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타입인가 봅니다 혹은 선거를 뛸 자신이 없어서 용병을 구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2017년에 김천식 대표가 헌법 소원을 냈거든요 자 헌법에 사당화 금지 조항이 있어요 원내 5당은 사당화되었다 헌법에 따라 다 해산을 시켜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내 5당이 어디죠? 그때 뭐 민주당 아 원내 5당? 전부 다? 난 다섯 번째 당을 생각하고 계셨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놈들 다 없애달라 그런 걸 낸 적이 있어요 이번에 고객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원래는 있었거든요 근데 용인정 출마를 하더니 갑자기 당을 나갔어요 그 사람 얘기는 신한만도당 때 할 것입니다 그럼요 아직 당이 한 30개 남았거든요 선관위 정당정책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3년 전에 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소멸 시험 삭제 정도만 보입니다 이거는 국가부패 척결당 고객들이 오셨을 때 남았던 흔적입니다 아 그래요? 인테리어 원복 안 하고 나갔어? 결국 김천식계가 나왔습니다 이번 김환승 후보가 최소한 2017년 16년쯤에 부터는 김천식 대표의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아들 같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월세나 전셋집에서는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에 못을 받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외국은 칼같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국민대통합당의 1번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국민 대통합당 1번 민경옥 욱 아니에요 이름으로 웃기네 많이 그렇게 차이 차다지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웃는 거는 민경옥 후보의 잘못이 아닙니다 69세 여자 정당인이라지만 예전에는 갤러리 대표였습니다 갤러리 붓다라고 하는데 일단 발리에 있는 불교 테마 갤러리가 잡히고요 양평에도 붓다 갤러리라는 상호가 있네요 못 찾았다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홍익대 건축공예과 졸업 재산은 채무만 적어냈습니다 채무가 2억 8천이라서 마이너스 2억 8천이고 집도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2억 8천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자나 보고구나 그거 없다니까 아 그렇지 채무 있긴 있겠구나 빌려왔으니까 집도절도 없다는 말이 현금으로도 하니까 왜냐면 예금도 없으니까 2억 8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요즘 같은 땐 죽고 배고파요 2004년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천만 네 환직이 하다 걸렸어요 갤러리 하다가 생긴 걸까요? 왠지 미술품 현금 세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나쁜 생각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여성위원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요 당직자라니까요 좋습니다 끝이죠? 네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28번 최영승 제로 빅토리 좋아요 61세 남자 법무사 경희대 법박 전 대한법무사 협회장이었습니다 법무사 유닛 본인 수지강직으로 전시글로역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마이너스 2천 안타깝네요 배우자는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에 열심히고요 대출은 전부 다 후보 본인이 받았습니다 대출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지 투자라도 해야 하는 그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이라서 뭐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법무사 협회장 때의 보도자료가 넘나 많아요 몇백개를 봤는데 아직도 몇백개가 남았더라고요 독특한 건 법무사 협회장 출마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탐정업의 업무역역하네요 아 탐정 관련 비례대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법무사 협회장이었지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을 넓히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탐정업이 확장이 되면 실제로 처음부터 경찰들만 즐거운 일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법무사들이 먼저 그렇죠 그리고 난 성갑형도 잘할 것 같아 성갑이나 합회장이 되고 나서는 법무사의 지휘와 관련한 칼럼도 언론에 몇 차례 연재를 했고요 홈페이지에서는 검찰개혁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이는 부분으로는 직능단체 대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협회장 시절에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경력도 보면은 지난 대선 민주당 선대위에서 직능본부 본부장이었어요 네 부본부장 아 부본부장이요 사실 직능단체 유닛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해요 경력에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전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부분보장으로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21대 대선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입니다 이런 퓨처 메이커를 봤네요 그렇죠 근데 전이래요 바로 이건 퓨처 워커지 거기서 왔어 왔어 아 정말 왜 우리 방송은 자꾸 이 세계를 만나고 앉았습니까 보통 이 당에는 아니었는데라고만 하니까 어피가 있네요 이 당은 처음 본 사람으로 보니까 이 당 이상한 당이네요 공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 성관이 직원 좀 가르쳐 주지 좀 캐치 못쓰을 거예요 피곤하면 21대 총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여태 보라며 그냥 뒀습니다 끝인가요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28번이죠 네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28번 김광환 샤이니버킴 네 버릇은 영원하다니까요 5점들입니다 100점 만점 제로 빅토리가 났죠 100점 만점이 2점 아니겠어요 반짝반짝 네 65세 남성이고요 직업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강릉대 무역학과 학사 연세대 사회복지학 석사 병역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받았습니다 장남은 51사단 육군병장 만기 전역 제가 나온 부대네요 반가워요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이게 뭐 급조된 협회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장애인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차남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전시근로역 재산 신고액은 약 12억 6천만 원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기관의 33년 몸담화온 경력이 인정되어서 최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김광환 후보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장협입니다 설립 초창기부터 사무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3년에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체 내부의 폐습을 척결하려 노력하다가 개인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임기초 클린지장협을 선포하고 부조리 추방 및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썼고 그 결과 작년 마침내 50억 원이 넘는 부채를 해결했다고 해요 아니 뭐 앞으로의 후보의 면면을 아직 모르지만 28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아깝을 정도로 너무 뒤에 있지 않나 싶은 인재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앞을 또 보죠 나중에 전장현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명을 했어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시위 방식에 대해 비판한다 근데 본질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라고 일갈했어요 이 과정에서 전장현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에 의해 키워진 기형화와 괴물이라는 표현을 해서 전장현 측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모두 서서 그렇지 되게 웃긴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인물이 있는 단체에서 말하기에는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한 발언이네요 이 사람은 하면 안 되는 말실수네요 누구도 하면 안 되는 말실수네요 특히나 이 사람은 더욱 더 이 사람은 여기까지입니까? 어 네 그리고 참고로 28번은 원래 이석한 변호사였는데요 이 사람 알죠 네 이 사람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때 독설했던 검사 1인이었는데 아마 뒷순위로 밀리자 포기한 듯 보입니다 네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자꾸 자기를 얘기하고요 그죠 진짜 쫄은 첫 번째 인물이죠 자 28번 오버를 보셨습니다 소수 정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17번 금융개혁당입니다 아직도 기억이야 둘 더 남았다 아 시인이 나서 약간 좀 들게 해야 돼요 기호 17번 금융개혁당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씨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인데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면서 2차전지 회사 며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개미군단 교주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관은 우려하지요 예측성당보다 훨씬 비싸져서 거품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서를 쓰고 그랬는데 박순혁씨는 센 말로 대응을 합니다 여의도가 보기에 이 사람은 허위사실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배터리 아저씨는 금양이라는 회사에서 홍보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사카린 국산화에 성공한 감미료 회사지만 최근 2차전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의혹 제끼가 나온 후 아저씨는 사표를 냈고 유튜브도 중단했습니다 개미군단 교인들은 여의도 증권과 놈들과 싸우다 쓰러진 아저씨를 보며 눈물지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금양 말고도 투자회사 직함도 갖고 있었고요 그 회사로 불공정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2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특사경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아니 배터리 아저씨라면서 애널리스트고 책도 쓰고 유튜브도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회사를 한 게 딴 개를 들고 불공정 투자를 했다고요 두 개나 다 그러면 사실상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기만을 해서 자기 엑시트 방법으로 구독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도 진짜 꽤 과문하고 늘 배움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주식 리딩방의 피해자분들 스토클룸 신드롬 장난 아닙니다 계속 잃어도 거의 일체감을 가지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 예를 들어 싼 주식을 자기가 산 다음에 자기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주식이 앞으로 뜰 거라고 방송을 하면 회원들이 그 주식을 사겠죠 그럼 주식값이 오르겠죠 그때 팔고 튀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이에요 근데 압수수색당한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는 그게 아닙니다 금양의 내부 정보를 과거 나는 꼽사리다 출연자였던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에게 전달해서 그가 주식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였습니다 또 알고 보니 박순혁, 선대인 두 사람은 금융개혁당이라는 정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사로 인해 창당을 포기합니다 교인들이 나섭니다 박순혁 씨의 지지자 카페인 박지모가 나서서 창당을 합니다 이들은 창당 후에 박순혁 씨를 당대표로 추대하려고 했고 본인도 딱히 실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때문인지 아직 추대는 되지 않았고요 박지모 카페 회장이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정책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와 SNS에서 열심히 홍보 중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금융개혁의 줄기는 셋 공매도 개혁, 금투세 폐지, 국민연금 투자 전략 변경 무차입 공매도, 무제한 공매도, 무기한 공매도를 다 없앱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도 주식 거래세와 겹치니까 거래세로 단일화하자고 합니다 이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책이지요 그리고 공매도도 대통령이 지금 없앴고요 일시적으로 물론 거래에만 세금이 붙고 양도에는 세금이 안 붙는 게 불합리해서 금투세를 만든 건데요 이들은 오히려 금투세 때문에 거래와 양도를 자주 하는 개미들이 손해를 본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비슷하군요 국민연금도 같은 논리로 금투세를 많이 내니까 투자를 장기 투자로 바꿔서 수익률을 개선하자는 논리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게 한다고 수익률이 개선될지는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소수정당을 소개할까 말까 했는데 소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실로 한국의 민낯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1번으로 뭐 보실까요? 금융개혁당 1번 신미숙 55세 여자 당대표이자 전 박지목 카페 회장 근데 이쯤 되려면 출마도 하고 카페 회장도 되려면 수익률 정도는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숙명여대 영어영문과 졸업 재산 15억 5,625만 원 당이 당이라 주식을 봤어요 본인과 배우자 합쳐 2억 3천 정도고요 포스콕 관련주 있고요 박순철씨가 추천해서 띄웠던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피 눈물이죠 요즘 재산세가 가끔 밀리고 있어요 배우자는 육군소령으로 정년퇴임 통신장교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신검 이전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적어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많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건 거의 동일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런 정당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네요 기호 17번 금융개혁당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앞에 정당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7번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7번 허소영 53세 여자 정당인 춘천생 동네초 봉의어종 유봉여고 강원대 불문과 한림대 문학 박사 현재 한림대의 사회복지대학원 겸임 교수고요 재산은 2억 원 전 강원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강원도 쿼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가 이재명계의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은평에 출마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이 조직을 대표하죠 네 그리고 김대중 재단의 춘천시 지회장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전문 분야는 지역경제와 분권입니다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들이 몇몇이 모여서 지역경제순환 3법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후보의 공약 대신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지역공공은행특별법 지역재투자법 지역공동체의 부구축지원법 마지막 거는 병원, 학교 등 공공기단에 조달하고 그리고 지역내 사업체 공공개혁 수주시에 지역내 노동자와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안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번호를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 미래 27번을 보시죠 국민의 미래 27번 김민정 45세 여성 직업 국회의원 보좌관 현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북한학과 석사 정가는 없습니다 재산신고액은 1억 천만원 작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에 당선되면서 보수정당 여성 최초의 보좌진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보좌진 배려 이때 냈던 공약 중 하나가 보좌진 비례대표 1석 확보 추진이었는데 본인이 출마하면서 지켜졌네요 한석이에요? 아니죠? 그 공약이 1석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보좌진에게만 주는 번호 하나를 확보하겠다 그럼 지켜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죠 한석이면 당선이 돼야죠 보좌진 당직자랑 헷갈렸어요 번호가 아니라 의석이구나 그럼 당선까지 돼야지 17대 국회에서는 세천년 민주당 손봉숙 의원실에서 국회 생활을 시작했고요 18대에서는 한나라당 이주아 의원실 19대 20대에서는 세뇌리당 이학재 의원실 21대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을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보좌관 출신은 있지만 현직 보좌관 자석은 없거든요 아하 보좌관 배분이었구나 보통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보좌관 출신은 많죠 27번 라운드를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소수 정당은 기후 18번 기독당입니다 기후 18번 기독당 오버뷰 자유통일당 시간대 소개했던 기독사랑 실천당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당 최초로 득표 2%를 넘긴 두물머리죠 그렇습니다 2.4%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턱걸이에서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당은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만든 이당저당의 연합이었고 대충 두 개 파였고 하나는 전광훈이 무서운 속도로 장악해가면서 기독자유당으로 떨어져 나가서 현재의 자유통일당이 되었죠 아주 큽니다 이판의 자유당계입니다 자유 그리고 조금 더 왼쪽이고 온건한 목사님들은 기독 민주당이 되었고 현재의 기독당이 되었습니다 왼쪽이에요? 그나마 전광훈과 기독당 사이라서 이판의 민주당계에 여기에 자생소수인 대한당까지 해서 현재의 기독교 정당 셋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볼 때 한 강릉쯤 있는 거예요 근데 강릉의 해변 쪽이냐 시내 쪽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해기본인 저쪽 전광훈에게 있고 이쪽 대표인 박주식 목사라는 사람은 자꾸 망언을 해서 눈총을 받게 합니다 결국 무한 당권 경쟁에 들어가서 다른 당과 합당을 해보자느니 당명을 통일민주당으로 바꿔보자느니 다들 망언 좀 줄이고 온건해지자느니 하다가 마지막 말한 사람은 탈당하는 등 다 실패하고 박도식 목사가 대표로 남는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망언 좀 줄이자는 사람은 탈당했어요? 그럼 당원들 예명도 지어줄 수 있겠어요 동교동계 그 사람이 아까 이제 용인정에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그 당이 어리둥절했던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신한반도 당 때 소개할게요 그래서 지난 총선과 지선에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규선교 미참여 4년을 채워버린 거예요 정당 등록 취소가 되었다가 재창당을 했습니다 와 그 당이 이 당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재창당에서 지금 나왔어요 진짜 멋있다 하지만 선권위의 정책 제출을 안 했고요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공보가 없는 비례정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버릇을 설명할게요 버릇 좋습니다 버릇도 알아 이슬람 반대니 북핵에 대응하는 핵무장인이 하는 건 극우예요 근데 당의 최초 시작점이 기독민주복지당이거든요 그 시절 유전자는 있어서 복지에는 조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오 3인 그구 여담으로 광주 서구 의뢰 유권자들은 저희가 다루지 않은 기독당 후보를 보고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는 총출마 10회 출마 시도 14회의 무소속 출마 중독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자치선거 촉구 어쩌고 하는 자칭 차기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방송 지나가고 나서 출마했어요 기독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독당의 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2명 중에 1명 기독당 27번 최영순 71세 여자 성서신학대 성석과 졸업 재산 2억 8천 그런데 아니야 2800이야 2888만 2천원 그런데 배우자 재산 신고사항 없음으로 쓴 것도 이상해요 없을 수도 있지 배우자 재산이 배우자가 없지 배우자 옆에다가 재산 신고사항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배우자가 재산이 없을 수도 있지 내가 관리한다 장녀라고 쓴 것을 고장남이라고 고친 것이에요 육군병장 만기전역 좋습니다 지지난 총선 때도 기독민주당 즉 기독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습니다 충성도가 높아요 그때는 회계 책임자 지금은 경기도당 대표입니다 좋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주얼 서스펙처처럼 사실 이 모든 건 선관병이 지어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에만 답을 하면 되죠 그런데 정보가 왜 선관위에 있는가 그럼 이제 매트릭스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다 현실이라고 생각해? 사민주의 극우 기독정당을 만나보셨습니다 26번 후보들을 만나봐야 할 시간에 컨츄리농축산인이 출근을 했고요 진짜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꽃 피고 있더라고요 저 꽃도 한번 보고 왔어요 늦게 나온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26번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26번 서재헌 44세 남자 정당인 대구생 신천초 연상중 영신고 개명대 경제학 고대 경석 ROTC 40기 육군 정훈장교로 중위 전역했고요 대우증권일 때 펀드매니저였나봐요 재산은 18억 대구의 숲 전 답을 많이 상속받았습니다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대구 쿼터이자 경제유닛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쪽으로 구청장 낙선 국회의원 낙선 시장 출마는 홍준표에 밀려서 대패 우와 대구시장 선거에 지난번 홍준표 시장의 카운터 파트너예요 그렇습니다 대패 밀리듯이 밀렸겠네요 그죠 18%인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3번 낙선 했습니다 그리하여 트위터 소개에 적혀있는 대구시장 서재현 닷컴은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다 뭐랄까 행위예술 같아요 했으면 서대구시장 되는 거였는데 실무자가 비번 까먹은 거죠 이것도 선거에 출마할 때도 항상 경제를 강조하며 출마했네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윗순번에서 더불어민주원을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경북 비례가 위죠 슬퍼요 대구 비례가 굳이 아래여야 됩니다 국민의 미래 26번 이승현 65세 남성 직업 임팩코리아 대표이사 임팩코리아래입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 건너 어룡도 출생 경남공고 졸업 울산과학대 학사 고려대 경영학 석사 병역 본인 입영 복무 만료 산업기능요원으로 5년간 대한조선공사에서 복무한 것 같습니다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 국민의 미래 후보 선정 이후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할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삼성맨으로서 삼성전자를 키웠다는 이력을 크게 내세워왔습니다 삼성전자 그거 뭐 구멍가격 아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대표 비례를 주기 위해서 삼성맨을 찾아온 그림이 됩니다 국민의 미래가 삼성에서 나온 게 2006년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2006년이요? 네 그때 난해가 지금 고3이 됐는데 무슨 2021년에는 세계 1등 TV주역 이승현을 아시나요? 라는 책을 썼고 이건 do you know who I am이잖아 작년에는 최강소니 TV 꺾은 진념의 샐러리맨 이라는 책을 썼네요 굳이 삼성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네 퇴사한 지 18년 됐는데 그렇습니다 TV 부품 회사인가 보네요 네 이제 부품 만든 회사예요 2008년 대만 기업 임팩테크놀로지와의 합작법인으로 임팩코리아를 설립해 수동 소자류와 RF 안테나 부품을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 36억 5천만원 서울시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위원과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도 맡았는데요 2021년에는 서울시장 재벌골선거에 출마하면서 본격 전개 입문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인터뷰가 조선일보를 통해 나가자 안철수 대학마로 적격이라는 평을 받고 경선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선 탈락 참고로 재산신고액 약 55억원 경선 탈락하고 잠깐 눈 감았다 떠서 옆에 보니까 안철수가 있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본인 PR 방향과 이번에 국민의 미래에서 부여한 경제적 약자 권익 대변 소상공인 브랜딩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예를 찍을 때 그 사람의 공연의 캐릭터가 들어가도록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감독이지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미스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루그 내용이 전부 지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예전에 총선용으로 썼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계사 신도회 총회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불교계와의 커넥션도 탄탄한 것 같습니다 신도회도 있구나 이번에 안되면 다음번에는 지역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레주메입니다 이 정당에서 말입니다 26번의 두 후보를 만나 보셨습니다 기호 19번 기후민생당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민생당이 기후민생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국민의당에서 갈라졌던 당 셋이 생존을 위해 다시 뭉쳐서 국민의당 시즌2를 노렸지만 지난 총선 한석도 얻지 못했죠 아 네 지난번 오렌지색 국민의당이요 그래도 이전 회기의 3당이었고 득표 2%는 넘겼기에 국고보조를 꽤 오래 꽤 많이 받게 되어 아직 명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정동영 박지원 같은 1군과 꾸준 출마를 해주던 2군들이 거대 양당으로 흩어지거나 은퇴해버린 후 돈만 있어서 그 돈을 노린 당권 싸움으로 4년을 보냈습니다 이야 그 면모 중 하나를 서울 영등포 의뢰 기후민생당 김정기 후보 시간에 살펴봤는데 맞아요 간단히 전체 그림을 거칠게 줄여보겠습니다 총선용 쑥대밭이 됐어요 어렵게 전당대회를 열었어요 그 총선 때 당내에서 박지원 영감님에게 아니 방송은 많이 나가시는데 왜 당 지지율은 안 오르냐고 역정을 냈던 젊은이 서진희씨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대표예요? 근데 알고보니 당시 당원권 정지 상태였어요 작은 서류상 오류 그래서 비대위가 출범을 하죠 전당대회 하자마자 큰일 났다 서진희계 대비대위가 당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입니다 와 그동안 김정기 후보가 끼어있던 비대위 사람들은 돈을 신나게 썼고요 야 이거 큰일났어 빨리 써야 돼 우리 지게 생겼어 소송은 서진희계가 승리하여 서진희 대표가 정식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곶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을 치릅니다 맞아요 그래도 10억 있어요 지금 최소 10억 일단 선관위에 공약 제출 안 했고요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당명이 민생당입니다 아이고 기후민생당으로 새 PI 만들 여유가 없어요 아니 10억 10억 있잖아 아직 홈페이지를 뒤져봤는데 선거 공약이 안 보여요 저도 공부 못 봤어요 당대표 인삿말의 첫 문장이 서글픕니다 우리 민생당은 우열곡절이 많았지만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기후민생당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민생당입니다 기후민생당의 1번 후보밖에 없습니다 기후민생당 1번 탁향우 58세 여자 무직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학 석사 사회복지사였던 것 같습니다 실로함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했죠 서울시 관악구에 있어요 범국민연대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사무총도 했는데요 국민을 아우르는 연대의 모임이라니 그거 대한민국 아닌가 싶었고요 네 이 단체는 뭔가 찾아봤어요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가 있는데 정보에 제18대 대선 관권 부정선거 진상규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박근혜의 부정선거론을 밀던 단체였습니다 오 특이한데요 박근혜 부정선거론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특이한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민경호 기원한테 가서 말해주고 싶네요 우리가 먼저였다고 우리가 아니지 이쪽이 먼저였다고 그렇죠 지난 2월 14일 녹색정의당 홈페이지에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응모자 중 한 명이 부적격 세 명이 적격이네요 셋 중 둘은 비례대표 경쟁부문이었는데 한 명은 권영국 변호사 한 명이 탁향우 후보였습니다 아 정의당이 했었구나 헐 녹색정의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기요민생당으로 온 후보란 뜻이에요 심지어 적격 판정이었는데 아 적격이야? 비례대표 순번을 배분할 때 뭔가 일이 있어 일이로 튀어왔습니다 순번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요민생당이 된 걸까요? 이 사람 때문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진 않아요 정과가 4개인데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과 명예훼손 2개가 있습니다 집회를 거하게 한 적이 있고 명예훼손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고요 명예훼손이 13년 16년이니까 왠지 부정선거 얘기랑 약간 겹치긴 하죠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세력을 만나보셨습니다 세력은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네 인물을 만나보셨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25번 전예현 48세 여자 우석대 개건교수 정선생 정선생님 정선초 정선중 강릉여고 한국에대 영어교육과 대학원은 정석 전 내일신문기자였습니다 내일신문기자 재산은 10억 하지만 지금은 시사평론가 유닛 그래요 그리고 강원도 커터이자 여성 청년 정책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줄이면 청책 지방소멸 인구소멸 등에서도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터뷰에서는 저출산 지역소멸 문제를 두고 위원회가 아니고 균형발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는 많이 나오는데 시사평론가가 그렇잖아요 말씀드릴만한 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배려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강원도 커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25번 국민의 미래 후보 보시죠 국민의 미래 25번 정혜림 31세 여성 직업 정당인 경국포항 출생 경산과학고 졸업 울산과학기술원 환경공학 생물공학 학사 제일 젊은 사람이 제일 옛날 사진을 낸 겁니까 아니면 그냥 픽셀이 떨어지는 겁니까 부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녹색경영정책경영학 석사 정가는 없고요 재산신고액 약 4천만 원 국민의힘에서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로 인재 영입되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후보 선정 이유는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기후기술 기후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워낙 젊은지라 인턴십 경험까지 강조를 하는데요 없다 이거죠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구과 아프리카개발은행 코트디브아르의 인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약 2년 반 동안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22년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최연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걸 왜 2년 만에 차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피셜 이번 국민의힘의 기후공약 택배를 주도적으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념적 환경운동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 저성장의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녹색성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21번이었는데 25번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변했나요? 누가 여기 국민의 미래는 누가 침략했나요? 이렇게 후보들이 밀려났나요? 그러게요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갈아엎으면서 희생양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25번 후보부터는 조국혁신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우선 오버롤부터 보죠 당의 1강령이 검찰개혁인 조국신당 리빌딩 코리아파티 당원 재정일이 2024년 3월 7일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네요 2월 13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선언을 하고 조국을 전면으로 내세운 당으로 지역후보는 내지 않는 비례후보 전문정당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이크 사용부터 해서 유세차, 로고송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역구 후보가 아니면 마이크 사용을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법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유세가 재미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가 미술관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개국 언어로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그냥 이어폰을 끼고 생방송 되는 걸 보면서 그걸로 듣죠 다 이어폰을 유튜브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개조용한 그래서 더 눈에 뜹니다 저거 같은 거네요 클럽 파티 중에 사일런스 파티라고 그러다 헤드폰 쓰고 하는 파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거기서 혼자 안 듣고 있으면 소외감 느끼겠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조국 당 대표가 이 헌법소원을 하겠다라고 비례 정당 대표가 정당도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지역구 후보가 자기 지역구 밖에서 마이크를 쓰면 선거법 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례는 지역구가 없으니까 이런 빈틈이 있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비례 후보가 그렇게 강렬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3월 8일 황은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하면서 원내 정당이 되었고요 배지를 채웁니다 조국 당대표의 개인기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한동훈 특검법을 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약 2호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어서 아 이게 한동훈 더 셌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고요 어쩜 보면 원이슈 원펀치 성격이 강한 정당이긴 하지만 선면성 부각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눈덩이 표집처럼 새가 불어나면 그때부터는 이 이슈 하나로는 버틸 수 없겠죠 그래서 다 안다고요 창당 한 달 만에 2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현재 선거 돌풍에 해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라는 매우 간명한 선거운동 방식을 택하면서 제3지대 정당 중 가장 뛰어올른 거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느냐 독자 노선을 가느냐라는 질문이 벌써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이걸 견제해서 몰빵을 2호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몰빵해달라 선거 이후에 토론이 남아 있겠죠 다소 예상치 못한 지지율에 여당은 갑자기 2조 심판이라는 선거운동 전략을 급하게 만들면서 조국 대표의 중량감을 더 크게 만든 면도 있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온 메시지였죠 이 씨 조선 심판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이지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비트다이저 반 제이지 이게 너무 힙합 꼰대 농담이에요 너무 옛날이야 근데 여기에 또 딜레버가 있어요 조국 대표의 위법성을 계속 때리면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문제와 한동훈 대표의 잔여 입시 비록 의혹 문제가 다시 같이 떠오르는 그런 역공상태가 빨리빨리 만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 잔여 그런 의혹은 진짜 스물넘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이 당이 이거를 까겠다라는 겁니다 전략도 똑같아요 나도 잘못했지만 네 것도 까자 이거죠 비례대표를 내세우는 정당이니만큼 비례의 순번이 이 정당의 지향이자 향후 정책 보죠 민생경제회복 기재부개혁 저출산 대책과 지방재정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 과학자 주도의 과학정책 등이 강령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검찰개혁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고 역대 정부에서 찍혔거나 파임을 당했던 인물들로 배치되었고요 지역안배, 교육, 복지, 문화예술, 의사, 언론인 등을 배치해서 균형은 맞췄습니다 후보 몇 면을 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대표와 함께 일을 해서 합을 맞춰본 인사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기호는 9번 이를 살려서 공구라는 음차를 활용했고요 9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정권 없다 이것도 되게 선명하게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각 후보들을 공구하고 구매해서 4월 10일 배송해준다는 쇼핑몰 기법을 차용했는데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대상으로 옆동네 개혁신당에 잠시 놀러가 봤거든요 여긴 DC인사이드 갤러들에게 매우 익숙한 툴이더군요 이런 조국혁신당입니다 좋습니다 조국혁신당의 25번 후보입니다 조혜진 47세 여자 정당인 고려대 행정학 박사 수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선임전문위원 현 조국혁신당 공보단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당직자 유닛이며 조국 당대표와 일을 함께 했었던 동료 유닛이에요 재산은 3억 5천 6백만 원 그래도 차는 벤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부대변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게시물에는 이것만 있더라고요 후보가 미혼이래요 그래서 자신에게 엄마 나 폰 망가졌어 문자 확인하면 답장 좀 줘 라는 스미싱에 대한 캡처를 올리며 조심하자 이런 정도의 포스트잉인데요 지금 맨 뒤에 예비 번호고요 아마 계속 당직자로서 그리고 선거운동의 기획을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5번의 모든 후보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소수정당입니다 기호 20번 내일로 미래로 아 드디어 기억이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충청의 미래당과 직능자영업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내일로 미래로 참고로 니은은 3개예요 원회에서 소수정당의 빅텐트 작업을 시도하여 오버뷰에 소개했던 통합 4당과 연대 8당이 있었지만 통합 4당 중에 하나 한국국민당은 멀쩡히 보석같은 지역구 후보들을 냈고요 연대 8당은 선거 참여를 하지 않은 3당 빼고 5군데가 모두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당이 모여있는 당이라 헉니다 모으고 싶었던 당이죠 그들이 다 삐져나왔죠 안 나온 3당도 통합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았는데 모래알처럼 다 흩어진 거죠 정책 협약식을 했다는데 죄다 비례 나올 거면 왜 한 걸까요? 그 결과가 우리 기호 40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내일로 미래로는 얼마나 큰 짐을 지려고 했던 것인가 숙연해집니다 언성 히어로 오버뷰 시간에 벨비클럽장이 부정선거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고 했었죠 작년 연말 즈음에 이 당에서 민경욱의 21대 총선 부정선거론 다큐멘터리를 현수막으로 홍보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때 민경욱을 집어먹었다가 통합 논의 중에 대한당으로 튀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합 시도의 성과인지 비례 후보를 7명이나 냈어요 후보가 많아요 인재 확충 그런데 내일로 미래로 유튜브에서 3월 21일 영상을 보니 8명이랍니다 닌자가 있어요 한 명 튀었죠 아 한 명이 도망간 거구나 그 사이에 선관위의 정책 제출은 안 했지만 유튜브에서 공약을 비례후보 한 명씩이 나와 발표를 하네요 6번 김태용 신형 물량제도 폐지 3번 남윤정 민족화해와 용서의 날 재정 목사입니다 에피카인가요? 힘들죠 2번 유정호 농가소득 1억 5번 이경순 저출산 고령화 대비 4번 박영섭 화물운송표준요금 법제화 응? 네 운송기사입니다 7번 전숙기 범국민적 도덕성 회복운동 도덕조차 1번 정준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확실히 통합시대의 효과가 있는지 다채로운 욕망이 일으키고 아주 약하게나마 대표성이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1번 후보입니다 내일로 미래로 1번 정준희 66세 여자 정당인 장기초 장기중 공주여고 세계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한밭대 복지경영공학과 졸업 재산은 7억 약간 안되고 자녀는 셋인데 장차납 육군병장만기 전역 2010년 5회지선에서 국민중심연합으로 세종시 연기군 가선거구에서 군의원 낙선 이때 한밭대를 다니고 있었네요 연기군 여성단체 협의회의 회장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6회지선에서는 세종시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세종시 의원 당선 아 여기 있었네 이건 진짜 민주당인데 네 이때 드림웰빙 투어라는 회사를 하고 있었네요 아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내일로 미래로 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형이네요 네 좋습니다 충청형 비례는 또 처음 보네요 작년에 재산세가 101만원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냈습니다 그러네 이 선거제도가 계속된다면 충청형 비례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국민중심이라면 그거예요 신대평당 광고를 듣고 와서 24번 후보부터 다시 만나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려다 오른 캠페인 그것이 아이스터 특별기획 22대 국회연선거 데이터센트럴 비례의 대표 시간입니다 24번 후보들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24번 서승만 60세 남자 코미디언 축하합니다 공연기획자 서울예전 무용대 국민대 행박 재산은 19억 공격동에 사네요 본인 육군 상병 복무 만료 장난 이병연기 차남 5급으로 전시글로역 정가 없습니다 더민연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제는 더불어민주연 이게 뭐 줄임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민연 홈페이지에서는 행정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산에 보면은 국민안전 아까 그 행정학 박사 행석 행박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우리가 행박을 우습게 보는 영향이 경향이 있어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국민대에서 그래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 노문표절 네 1인 시위 같은 걸 했었죠 국민대라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국민대에서 했으니까 네 재산에 보면은 국민안전문화협회 협회장으로 출연 재산이 있습니다 네 국민안전문화협회는 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안전에 대한 어린이 뮤지컬도 만들고 뭐 안전 관련 콘텐츠를 이것저것 진행하는 그 공연 기획사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사업을 넓혀나갔나 보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과 정치적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입당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 그래? 밖에서만 말을 이렇게 던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비례대표로 도전합니다 지금 비례대표들이 모여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몰빵이라고 빵사진 위에 써있는 카드를 들고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여서 거리 유세를 하잖아요 항상 제일 앞에서 제일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시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의 젊었을 적 시그니처 네 그래서 용혜인 의원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은 파란 중절모에 3자를 달고 쓰고 다니네요 페이스북에 3월 2일에 올린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원고에 이미지를 붙여 넣는데요 땡땡땡 목사가 그 위에 마지막 연락은 크리스마스 인사예요 네 그리고 3월 2일에는 형 정치 본격 나섰나? 나 차 사고 나서 좀 힘드네? 100만 원만 도와주면 고맙겠네? 라고 보냈네요 아니 정치라면 개털이래는데 왜 돈을 달라고 아니 위에는 막 샬롬 성년의 기쁘길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형 나 100만 원만 3개월 뒤에 이 옛날 사람들이 이 멘탈 특이해요 되게 100만 원 잘 빌려요 아는 사람들한테 저게 되지? 다 했죠? 네 국민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미래 24번 서보성 54세 남성 직업 정당인 당직자 유닛 경북 고령 출생 아직 고령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대구 경원고 졸업 연세대 사회학 학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 병역 육군 상병 복무 만료 방위병 재산 신고액 약 13억 원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 공채 6기에 뽑혀서 당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직자 한나라당? 네 2000년에 6기 공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요 그렇게 보면 서보성 후보가 약 31살일 때였던 것 같아요 2000년이요? 네 2000년 25년 차인 거예요? 말 관두지 않았으면? 네 여기만지로는 한나라당 총무국 재정팀 부장 새누리당 총무국 재정팀 팀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보좌역 자유한국당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1급 공무원에 준하는 국회 정책연구위원도 함께 역임했고요 2012년 총선에는 대구 중구 남구 경선에 출마했으나 떨어집니다 국민의 미래의 한 줄 설명은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정권 재창출에 선봉해선 현장지휘 전문가 그리고 참고로 24번은 원래 윤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순번이 24번으로 배정되자 호남 홀대를 주장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했죠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틀 뒤 주기환 전 후보를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개인적으로는 구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미래는 호남 출신과 당직자 출신을 고려해서 비례명단을 이때 리프레시합니다 한 줄 설명이 정권 재창출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박근혜 캠프에서 뭐 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이 주기환특보와 관련된 소동에서 이상하게 느끼는 점은 그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아니 대통령의 입김이 정말 그렇게 세면 아무 직책도 아닌 민생특보를 임명하는 게 말이 되나 그냥 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이미 바꿨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이거는 윤환 갈등과도 상관이 없어요 윤환 갈등이라고 언론인들이 말하는 건 보통 한이 지는 거예요 윤환 지는 게 아니고 근데 민생특보로 임명했다는 게 무슨 월권이에요 실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는데 결론은 대통령이 이번 공천에 거의 힘이 없었다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권주의지터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저는 이번에 선거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 걸어놓는 후보 한 명도 못 봤거든요 한동훈호 찍었죠 그리고 그들은 주로 경선 탈락하거나 아니면 장해찬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레임덕이 지금 여당에서 시작된 지 좀 됐다라고 봐야 이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럴싸한 편이긴 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누가 먼저 손절하는지 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더 세게 나 더 빨리 했어 이게 지금 24번 후보 국민의 의미를 보셨습니다 조국혁신당 24번 후보입니다 조국혁신당 24번 류 대영 58세 남자 정당인 서강대 국제경제학 석사 전과는 민주화 한 건으로 있고요 병역은 수형으로 인한 면제 전 문재인 대통령실 비서실 비서관이었고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이었습니다 재산은 13억 7천만 원 부침 명의로 영주의 전답이 2억 4천 5백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영주 출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현재 당 실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개신교계에 상당히 비판적인 저명한 신학자 류대영 교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일 가능성은 제로 이 저서를 정강훈 목사가 너무 공격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 류대영 교수 관련한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근데 신학자가 개신교계를 비판할 수 있죠 그렇죠 나도 신자인데 비판하니까 그런 후보입니다 경제학자고 청와대에서 당대표와 인연이 있고 정도 말고는 알려진 게 없다 그리고 조국 당대표와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고 이런 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당직자들은 진짜 이렇게 흔적 안 남기고 잘 사네요 아니 내 친구만 검색해도 흔적이 너무 많이 남는데 출생지도 없고 초중고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순번 24라운드를 확인하셨습니다 기호 21번 노동당입니다 기호 21번 노동당 노동계가 직접 만든 정당 진보사당의 하나인 노동당입니다 결국 공보를 만들지 못했지만 선관위에는 정책을 제출했네요 전면적인 정치개혁 대통령과 지자치장 즉 행정부 선출에 결선 투표를 도입합니다 국민에게 국민발의제 국회의상권 그리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파면권을 부여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죠 정당 설립요권을 폐지하고 선거연합정당도 허용합니다 또한 현재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지역당 조직을 구성해야 창당이 돼요 5천명이니까요 지역정당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걸 고칩니다 교섭단체 제도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집회시의와 노동성권에 제한을 두는 법들을 모두 없앱니다 와 이게 만약에 됐으면 지금 선거병원 300개 정도의 정당을 했을 수도 있겠네 안 돼 애 죽어 이것이 진보가 외치는 자유입니다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투자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국가투자은행을 설립합니다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서 아리백을 달성합니다 어떻게 탄소감축강제 제도라는 것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 차별금지법도 제정하고요 비례후보는 좀 상징적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을 올릴 때 희생당했던 사람들 전장현이 2번이고 건설로주가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장현의 활동가가 2번이고요 1번 후보 보시죠 남, 한나, 40세 여자 출신 지역과 대학은 밝히지 않는 것이 노동당 정책입니다 여긴 정책이에요? 하지만 전북대 교육학과 졸업 근데 이거 선관위원 밝혀야 되니까 이 정도는 밝힌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도 있답니다 건설로동자, 건설로조, 경기 중서부지부 여성위원장 구체적으로는 형틀목수입니다 형틀목수는 이 일은 엄청 전문적인데 고되기까지 해서 교육과정은 빡세고 그래서 늘 모자라는 직종이에요 세상이 좁아요 옛 출연자였던 사모일 성님이 형틀목수하고 계시거든요 안면이 있대요 그분의 증언으로는 2017년 기능학교를 졸업하고 2018년 6월에 2년도 안 돼서 반장 레벨업을 한 괴물이라고 합니다 더 찾아봅니다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거푸짓부문 은상을 그에 수상했네요 달인이네요 달인 2020년에는 KBS 인간극장 구세어라 남반장에 출연해서 주인공을 합니다 거기서 시아버지와 남편도 건설 노동자고 시누이도 건설일을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살 집정돈 짓겠다 뚜딱뚜딱 이 업종에 들어온 것도 시아버지가 추천해서래요 근데 나무로 짓는 수준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근 모든 걸 다 다르죠 말이 목수지 기반공사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죠 형틀목수는 목수가 아닙니다 반장을 2021년 11월에 끝내고 노조에 합류해 현재 직위에 있습니다 이 경기 중서부 지부에만 여성 목수가 70여 명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윤 정권 이후로 컨테이너나 화장실 안전화 같은 걸 별도로 구비해야 하니까 경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번 정권은 우리를 건폭이라고? 아 그렇죠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여성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성 목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나 보군요 그런데 건폭이라고 또 때려잡고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 유진우 후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을 상징적으로 조지는 그런 캐릭터 역할입니다 상징을 쓰는 것으로는 노동당은 옛날부터 잘했습니다 23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3번 백혜숙 57세 여자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농과대 천연섬유학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국민 밥상포럼 대표이기도 했네요 재산은 4억 2020년 민주당 비례대표 27번으로 낙선한 바 있고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 총선의 27번이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어빌리티로는 농산물 시장 전문가 농수산물 유통구주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짧은 머리는 작년 4월에 대통령의 양국관리법 거부권을 반대하면서 시위하셨군요 네 삭발한 머리가 많이 자란 것입니다 농수산물 경매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농민들에게도 가격 결정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시장 도매 인재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인물이고 국회의 로비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경매 제도 외에 직거래 등 도매시장 판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 농업 생명안보 기본법 스마트 농촌법 지역 상생 발전법 등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의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밥상 물가 안정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 제도 도입 주요 농산물 원가 공개 및 최저 가격 보장 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명부니까요 정당이 내준 명부의 숫자도 유권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시간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시간에는 정당이 이 후보에게 내준 번호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소개해드린 23번 백혜숙 후보하고 잠시 뒤에 나올 22번 후보가 농어민 관련된 비례의 대표예요 좋게 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파트에 있어서 만큼은요 백혜숙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 유통 유닛이잖아요 근데 인터뷰도 많이 보고 관련 자료도 많이 보고 문서도 많이 봤는데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서 원고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줄인 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더 눈에 띄었냐면 이 후보가 지난번에 27번이었고 이번에 23번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이 전문 인사에 8년을 버리게 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 정당은 그것도 메시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당이 알았기를 바라요 자 같은 번호죠 23번 국민의 미래 후보입니다 국민의 미래 23번 임보라 42세 여성 직업 정당인 전 국민의힘 당무 간사 실장 이화여대 국제중국어 교육학 석사 정가는 없고요 재산 신고액은 약 20억 원 제가 이거 하면서 최대 위기에 몽작했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름도 이름이고 그리고 당직자 출신이라서 정보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임보라 목사님 뭐 임보라 목사님 많이 나왔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임보라 목사도 임보라 목사지만 저 특히나 이게 지금 42이라면서요 후보가 이나이 또래의 보라가 천지예요 스윙스 여자친구가 나왔어요 온 무모가 다 통합진보당했을 때는 프리스 퍼플레인 연주하고 민주도 많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미래의 한 줄 속에는 사무처 당직자 출신의 여성 정치 실무 전문가이고요 여성 및 관련 단체 교류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당한 당직자라고 합니다 2014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네요 이것 하나 찾았습니다 좋습니다 출마의 각오로는 특권과 반칙에 맞서는 보통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국민의 미래 대변인으로 발표하는 성면들을 봤을 때 당직자 잔바가 느껴졌습니다 톤이 매우 안정적이고 정당 대변인답습니다 좋습니다 42이라고 하기에는 재산이 너무 20억이고 지역구 후보들과 다르게 혼자 자동차를 3대 가지고 있습니다 GLE 클래스 안 대 그랜저 아이즈 안 대 스파크 안 대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 가지의 캐릭터를 운영하고 있는 혼자 사는 사람이죠 검소하게 보이고 싶을 때와 중후하게 보이고 싶을 때와 정신 덮고 놀고 싶을 때 실제로 평소 그렇죠 이 세 가지죠 GLE 350이 그거 S에 보이잖아요 네 잘나가는 후보입니다 조국혁신당 23번 보시죠 조국혁신당 23번 김영옥 54세 여자 변호사 러시아 외무성이 운영하는 국립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법학 전공 전 루터대 총장입니다 종교혁명은 이분이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긴 해요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이에요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1억 9천 배우자 채무가 4,500만 원인데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나 봅니다 아이고 배우자 개고생이네요 네 2015년 최연소 루터대 총장이자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출신으로서 또 최초 여성 총장이랄 거예요 진짜 종교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신도도 총장이 될 수 있구나 네 이 당시 왜 그랬냐면 2015년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루터대가 최하위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문을 닫네 만에 할 때 이때 루터대 이사였던 김영옥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을 하게 된 거죠 아 사회적 레주메가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올린 거군요 목사들이 뭐는요 근데 매우 매섭해 거의 루터급으로 칼질을 했습니다 이후 학교 행정을 맡아온 신학교수들을 다 배제를 했어요 그거 뭐지 95개조 의미 있네요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을 다 선임을 해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렵다는 미션스쿨 개혁에 나섰던 인물이고 그 비판에 말이 되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하느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짱 박혀있는 목사님들을 다 갈아치우고 일자라는 사람들을 바꿔놓은 거군요 루터대를 일구한 건 줄 했구만 그래서 진짜 2017년 루터대는 회생했고요 회생 전문이네요 배우자도 개인 회생 내 직장도 회생 지금 최근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학교 좋은 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지십니다 살려냈어 좋습니다 이게 아까랑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한 달 된 정당에 이런 사람이 23번밖에 못 받았으면 그 뒷번호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군요 그러니까요 위에 얼마나 종교와 남의 외교 쪽의 유닛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배려해줘야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빚이 없죠 그 점을 봐가면서 앞에 두 당하고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3라운드를 돌았습니다 니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호 22번 노인복지당 되겠습니다 성갑이요 기호 22번 노인복지당 경남 마산하포를 지역구로 하던 김호일이라는 국회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늘 주인공 한 명은 오늘의 주인공 아니 뭐 스타워즈야 12, 13대에 낙선하고요 14대에 기적적인 무소속 당선을 이뤄내고 민주자유당이 영입되어 내리 3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3선한 지 2년 후인 2002년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를 얻어맞고 한나라당에서 벌임받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무소속 낙선을 하자 김호일 전 의원은 창당을 결심합니다 와 이거 내러티브가 진짜 영웅서사랑 똑같다 처음 만든 당은 신미래당 두 번째가 국민의힘 2012 국민의힘 그에겐 사실 예지력이 있었던 걸까요 둘 다 득표률 미달로 해산됐습니다 세 번째는 한누리 평화통일당 창당을 허고보니 반기문 전 총장이 강림한 데서 친반평화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20대 총선을 치렀죠 아 여러분 국민의힘을 처음 만든 사람은 친반평화통일당도 처음 만들었습니다 야 거의 포레스트검프네요 다행히 득표율 미달 해산이 위헌 판정 나서 이번엔 살았습니다 아 공이 살렸습니다 다음에 19대 대선 후에 어딘가 허순한 복지정책을 갖고 오더니 당명을 한국복지당으로 바꾸고 지난 총선도 치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해 10월 김호일 대표는 대한노인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 사이 너무 늙었어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이 방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너무 높아졌어요 아까 지금 노인복지당의 서사에 덕진이 쓴 원고의 주인공이 사진에 뺨 때리는 그 아저씨잖아 맨날 한복 입고 와서 일단 회장직을 맡으면서 겸직은 안 되었는지 당대표를 배우자에게 넘깁니다 노인회를 먹었으니까 당명도 노인복지당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으로 올린 민경우라는 자가 노인 비하 발언을 핵서여 여기에 역정을 내면서 메이저 언론에 얼굴이 뜨게 됩니다 너무 신이 났는지 사과하러 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광주표 몰아줄게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나오나 봐요 자기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인력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게 아마 대한노인의 빨리겠죠 4년 전과 겹치는 비례 후보가 없고 5분까지 구해놨습니다 공약 당명에 충실합니다 주말 노인사원 제도 평균 월급 50만원 보장이랍니다 웅돈할 수 있죠? 뭐 나쁘지 않은데요? 공공근로나 아니면 회사도 회사도 주말에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 제도로 취직을 못한 노인이 있다면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줍니다 그 외에 진짜 굉장히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있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중요 공약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승격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경쟁자가 있었어요 새시대 한국노인회라고요 여기는 불법전지로 찍어서 해체시킵니다 여기가 평화재한군인회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한국노인회가 새시대 한국노인회 너무 노인복지만 챙기는가 싶어서 청년 저출산 정책도 있는데 세분은 허술합니다 그죠 아마 니들이 알아서 해라겠죠 노인복지당 1번 후보 보십시오 김명숙 58세 여자 65세 안됐잖아 호서대 노인복지학 박사 아 죄송합니다 그 이전 학년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관련은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노인복지당을 만났으니까 분명해야죠 노인이 아니면 노인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죠 후자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관련 학력을 하나 있어야만 하는 게 조이스톤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대요 이 회사는 인천 송도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입니다 근데 주 조이스톤의 정보가 두 개예요 하나는 2019년 12월 31일에 폐업 다른 하나는 개업한 지 1년 8개월 됨 즉 폐업하고 나서 다시 연 겁니다 그럼 떴다방인가 아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인지 재산을 안 써냈어요 같은 이름으로? 네 같은 이름으로 수상합니다 전과도 수상해요 작년 11월 9일 따끈따끈한 사기 벌금 150 그러네 아니 그 하고만은 전과 중에 사기가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출마를 했고 공천이 됐어요 이 사람이 당 사람인지 아니면 대한노인의 사람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1번으로까지 올려야 하는 최신 사기범이라니 이거 매우 수상합니다 뭔가 김호일 회장과의 친인척 혹은 뭐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럴 가능성도 약간은 있죠 면책특권 때문에 네 사기 5개월 기념으로 출마했고요 22라운드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2번을 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2번 조원희 55세 남자 농업 민주당에서 농업 관련 여러가지 직책을 맡았습니다 건국대 지리학과는 정말 지리고요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번에 농축사님이 저번에 얘기해 줬어요 건국대 농대가 엄청 잘나간다고 네 그 동선은 정말 셉니다 네 진짜 지린다고 좋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4억 9천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상주생각과 상주 기농귀촌정보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주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주시 농민회장 출신입니다 상주에 상주하는군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네 이쯤되면 정말 지리죠 네 TK커터이자 농업인 실력자 유닛입니다 사과와 곡감농사를 짓고 있고요 네 홈페이지의 어빌리티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선거 두 번 낙선했습니다 근데 그 유폐님의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유폐님 소개할 때마다 우리가 개드립을 치느라고 후보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어째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막 농사를 개 잘 짓나봐 이런 소리나 하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기억해 그랬어 내가 공약은 노어촌 주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식량 안보와 먹거리 지급 생애 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등등입니다 전농 유닌시겠네요 전농 이력은 안 나오더라고요 농민회장 이력은 있는데 농민회장이라는 게 전농인 거예요 각 지역의 농민회장의 연합체가 전국 농어민 총연맹이거든요 아 전 따로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건 거예요 지리는 상주 후보를 보셨고요 국민의 미래 22번 국민의 미래 22번 김화진 65세 남성 직업 정당인 전 국민의힘 전남 도당 위원장 전남 고흥군 출생 광주 무등중 광주고 전남대 체육교육과 학사 전남대 체육학 박사 병약은 먼저 받았습니다 78년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되었었는데 79년 재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0년 전시근로역 판정은 받았습니다 무릎 슬레장 수술 후 경도의 기능장애라고 하는데요 한 보도에서 이력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학군사관 후보생에서 제적당한 거면 이것도 민주화운동의 영향이겠네요 그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이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는지도 좀 어렵고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정과는 없어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신고액은 약 6억 원이고요 전개 입문 전에는 중학교 교사였다고 해요 근데 무려 전교조 출신입니다 전교조고? 네 전교조 태동 때부터 활동해서 전국 대표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교육독재와 싸우다가 해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치적 도구로 휩쓸렸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교조가 본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탄륙균이신 거예요 네 교육독재는 뭐죠? 교육을 맘대로 한다 전교조 때 그걸 싸웠다라는 거죠 전교조 선교 이력이 꽤 화려해요 우선 경선을 제외하고 공식 선거 경력은 6번이에요 91년, 95년, 98년, 2002년 이 사람 교육 아니고 다른 거 아니고 이적생 비례예요 아 그러네 민주당에서 졌어요 열린우리당이 있네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세요 근데 일단 지방선거들이었어요 91년, 95년, 98년, 2002년 모두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두 번 광주 지역의 구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2006년에는 광주 남구구청장의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도전했어요 근데 낙선을 해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열린우리당으로 낙선하기 열린우리당으로 광주 광주에서 낙선하기 민주당한테 진거죠? 네 민주당한테 졌어요 왜냐면 04년하고 06년의 선거 분위기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이후 한동안 선출직 도전은 안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천연 바로 식초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경제 전남 네트워크 상임 대표를 맡았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호남의 국민의당 열풍이 불던 2016년에는 딱히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정치의 길을 걷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다시 시작한 게 탈당인 걸 보면 그 사이에 몇 번 입출을 하신 겁니다 네 그 최근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입당한 게 7년 전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였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시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주황색 국민의당으로 가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래서 뒷북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열린우리당 구청장 낙산도 그렇고 타임테블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늘 한 방자씩 늦네요 20년에는 고보장강의 무소속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국민의당이 당시 지역구 무공천을 했잖아요 어 왜? 맞아 기억난다 네 그래서 전남 보성 장흥강지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안철수 찾아갔는데 안철수가 무공천을 한다 해서 빠져나와서 네가 달았던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낙선을 했고요 전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수적인 성향도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고요 네 뭐 그러고 있죠 네 이번에도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한다면서 당선보다는 20% 득표가 목표라고 했는데 비례대표로 대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여당 측에서 그래 착하군 비리해줄게 이러고 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인지 그리고 22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 아팠어 나름 호남 유닛입니다 호남 배려 유닛 사실 네 타임테이블 대로라면은 당선이 된 다음에 문재인 정권 타파를 외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 7년 차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조국혁신당 22번입니다 조국혁신당 22번 이규원 46세 남자 원주생 강원도 커터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3월 7일부로 대구직원 부부장 검사에서 퇴직을 했어요 조국혁신당에는 영살벌한 이유로 검사들이 많습니다 네 이규원 후보는 검찰 과거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습니다 2019년 3월 김학의가 태국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긴급 불법 출국 금지 요청서를 냈는데 외려 이것이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없는데 지검장 직인도 없이 공문서를 냈으니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역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당사자입니다 지금 김학이 하나 빠져나간 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되게 커졌어요 네 이에 분노 사직 입당 비례 출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육군 입영 복무 만료고요 재산은 12억 2천만 원 가족 모두 주식에 열심히 내요 형사처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한 규제가 아닌 한 범칙금 과태료 같은 행정벌로 대체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이 자기의 공약이고요 강원도와 검찰개혁 커터입니다 그렇군요 정말이에요 김학이 하나 잡으려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네 조국혁신당까지 22번 후보 라운드를 보셨습니다 소수정당은 기호 23번까지 왔습니다 대중민주당이라고요 기호 23번 대중민주당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가 만든 정당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들이 왜 흥분했나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분도 흥분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만들었어요 왠지 이낙연 대표의 호남 홀대로는 잘못 주워먹은 느낌이 좀 나요 처음 계획한 이름은 국민통합민주당이었지만 창당 과정에서 바꾼 당명이 김대중의 대중 이긴 하지만 사람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한자는 그 흔한 피플 대중을 썼습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거고요 네 조국혁신당이도 그래서 맞아요 빠더컨 빠더루 썼죠 첫 당대표는 영입 인사야인데 영호남 통합을 노리는 것인지 대구 출신이고 아니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라며 왜인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인류학 박사가 아닌 31세의 박사 과정생입니다 그리고 그 벤쿠버에서 유학을 했어요 오 그렇군요 박사는 아니지만 벌써부터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를 내세우면서 비례 1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학계에서 인정받은 석사라니 왜인지 빠져있습니다 청년을 바지 상을 하장으로 내세웠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표 영입이 3월 12일 창당화 연료는 3월 13일 대센 초반 방송이 나갈 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비례정당을 원하지만 그건 요원하군요 제2비례정당 짱이다 지난번에도 그런 데 많았잖아요 깨시민당 그렇죠 열린민주당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국경제당 이런 당들이 그런 걸 원했죠 정책을 선건의에 제출하지 않았고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이래요 그래서 창당 일성으로만 공약을 알 수 있어요 창당 일성 보시죠 초점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신용보증재단과 노란우산공제회의 대폭 지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좋네요 호남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더 상관없는 게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은 대통령 직속의 AI지원청 AI지원청 청이 필요하다고? 응 5명 비례후보 중에 3명이 회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새로운 미래의 유세지원을 하러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해지는 걸 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의 위성정당 같은 느낌도 있네요 거긴 위성정당이 필요가 없는데 대중민주당 1번 나흥덕 51세 여자 조선대 교육학 박사 교육심리 전공입니다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광주여대 교수합니다 한국예술종합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나 보내요 사회복지 평생교육 심리상담 이런 쪽의 교수입니다 재산 25억을 보면 광주에 살지만 부동산은 주로 나주에 있습니다 2주 전에 담양군에 고향사랑 기부를 한 기사를 쫙 돌렸습니다 하지만 담양이 고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인의 추천을 받아 담양에 기부를 한 거래요 뭐 아무데나 할 수 있으니까 고향사랑 기부는 대표는 대구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돌리려면 비례출마했다 정도는 끼워 넣으셔야 광고가 되겠죠 그냥 기부만 해서 깜빡해서 그렇죠 안 끼워 넣었어요 아들들 육군병장 만기자력 이상입니다 혁신도시의 땅부자가 꾸미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아하니 자 21번 후보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1번 더불어민주연합 21번 곽은미 57세 여자 정당인 전주생 전주여고 전북대 연세대 정석 전 국회 정책연구 위원이었습니다 재산은 15억 당직자 유닛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민주당 당직자 쿼터가 2명이 있습니다 2명 중 1명입니다 아까 25년 당직자 했었죠 2000년 입사 이쪽은 95년 당직자 공채 1기 입사 왜 배틀을 하고 있어 지금 올해 만약에 당선이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1년이 지나고 그러면 30년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장 장군이에요 장군 이제 출마 전 당직은 국제국 국장이었습니다 뭔가 당에서 인터넷 라디오 모바일 투표 시스템 당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등 디지털화를 많이 시켰나 보더라고요 당직자들은 정말 정보가 없어요 이런 삶을 갖고 싶어요 안 유명해지고 열심히 살기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삶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재산도 착실하게 모으고 그렇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빌리티는 정치개혁 정당 정치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미디어 프렌들리 해야 돼요 정당은 근데 미디어 프렌들리의 주인공은 무조건 의원이잖아요 그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가 음주운전만 해도 기사에 크게 올라가잖아요 보좌관이 음주운전만 해도 그 의원이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당직자는 스텔스가 안전한 거죠 그렇죠 국민의 미래 21번 강세원 36세 여성 직업 변호사 출생은 모르겠고요 학력은 고려대 검공 및 법학 학사 더블전공 서울대 법학 정문 석사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 그리고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수료 정가는 없고요 재산신고액 약 25억 원입니다 경력으로는 2014년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있다가 2016년부터 김현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미래의 한 줄 속에는 실무 역량을 겸비한 워킹맘으로서 국민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개발 추진할 인재 하지만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아빠 찬스 논란이 생겼어요 아빠 누구? 강세원 후보의 아버지는 강훈 변호사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고 다스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다스니 아니 그럼 졌잖아 근데 당시 암투병 중이었는데도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재판에 참석할 만큼 열정을 보여줬었어요 변호하는데 해야죠 그런 재판은 해야죠 이걸 제대로 해내기만 하면 나와 내 딸의 미래가 보장될 텐데 아니 딸이 아니고 본인과 본인 가족의 미래가 보장될 전 대통령 변호는 죽어도 해야죠 근데 국민의 미래에서는 논란이 부담이 되었는지 원래는 당선권이 13번이었어요 근데 명단 리프레시 되고 이후 21번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지난번 순번 때 찍은 사진이네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36에 25억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의문은 풀렸습니다 그러네 13번의 표정이네 아빠 찬스 비례 21번 보셨고요 조국혁신당 21번입니다 조국혁신당 21번 배수진 45세 여자 변호사 광주경신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아니 이 사람이 21번이라고요? 네 성경관대 법학정문대학원이고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이었어요 현재 법무법인 율플러스 구성원 변호사인데요 이 법무법인이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법조서비스나 공론화위원회에 구성될 때 법조인들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법무법인은 진짜 성격이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진짜 막 손범죄만 하는 데도 있고 돈만 밝히는 데도 있고 주소는 한참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네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주식회사 효성 전략본부 등을 거쳐서 현재 조국혁신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이자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14억 3천만 원 과천의 부부명의 건물과 15년씩 그랜저가 있네요 군무중인 법무법인에는 5천만 원 출자금을 냈어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술이 하깃진이라면 조국혁신당 전술은 배수진이다 라고 입당 연설을 했는데 잘 했더라고요 저도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하긴 했어요 현재 조국혁신당의 딕시언이자 스피커를 맡고 있고요 인효한 위원장이 정부를 끌어내리자라는 것이 무정부주의고 공산주의를 허락하는 그러니까 또 하려 한다는 발언에 여기에 광주 출신이잖아요 후보자가 그러니까 색깔론에 평생 시달린 게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느냐라면서 같은 호남 출신으로 한 번 크게 먹이는 인터뷰도 있고요 번호는 뒷번호인데 존재감이 상당히 큰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유PD도 21번이라고요 그런 거죠 당이 카운터 펀치 전문이네요 우리가 이게 저는 이제 취재를 해야 되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당대표 워딩이 워낙에 유행어가 되고 있어서 PK지역에 그것만 기억할 수 있는데 당에서 대변인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하는 거 들어보면 당대표 못지않게 되게 잘 뽑은 단어인데 전투적으로 잘 쓰는 그렇습니다 특성이 엿보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건 위에 얼마나 센 사람이 있다는 거야 라는 저걸로 생각하면 이쯤 되면 막 4번에는 문재인이 있을 것 같은 기대인데요 기대하세요 거의 급급들이 쫙 있습니다 네 20번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번 라운드를 보셨고 자 작은 정당은 잘 기억해 주세요 24번 대한국민당입니다 약칭 대국당 대국당 빅컨트리 창업자는 전 현대중공업 사장인 민계식 서울 종로에서 김종갑 후보 설명을 할 때 많던 동지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거의 다 떠나버리고 그나마 남은 사람이 김종갑 후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동지들의 면면을 보죠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최광 전 보건복지부 상관 장기표 이런 사람들과 2019년에 국민의 소리당을 창당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 떠났고 특히 장기표는 사람을 꽤 데리고 위대통합당에 갖다 바쳐 그 공으로 2020년 공천을 받고 민계식 전 회장이 돌아보니 김종갑 씨만 있습니다 보노보노처럼 상처를 받습니다 포로리가 돌아보니까 보노보노만 조개를 쥐고 서 있는 거야 그래도 창당은 했어요 하지만 흥미가 떨어집니다 이런 팬앤마이크 유튜브에 나와도 대한국민당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창당했는데 당원으로 보이는 김진치가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달았네요 이런도 쓰지 않아 당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고 이젠 4개월간 시간당비와 남의 인생에 피해를 주었다 이런 이걸 당 양육의 의무 소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배드파더 민계식 배드당 대표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이라고 남아있던 김종갑 후보가 힘을 얻었겠죠 보노보노가 그렇죠 그래서 그가 속한 단체인 국사바로알기위원회 한미일동맹운동기구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한미일동맹운동기구라는 이름이 지금 이틀이나 들을 이름이야 우리가 서울에서 들었잖아 그냥 같이 헬스나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기구야 그러니까 랩풀다운 머신 아니에요 선관위 제출정책 8번이 한미일동맹체제 강화예요 한일은 동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후보가 한미일동맹운동기구를 이력으로 내세우고요 3번 후보의 경우엔 제 눈이 맞다면 확실치는 않은데 한미일동맹운동기구의 유튜브 영상에서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설정을 하다 말아서 여기를 클릭하여 비디오 설정을 완료하세요 건강하고 유연한 정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이런 문구가 아직 있습니다 아 프리셋을 아직 다 못 지웠다 그래도 12대 강령을 써놨어요 그 중에서 10번을 보겠습니다 7만년 역사정립 인류문명선도 역사 대국 환도 1만년인데 국사바로알기위원회가 다시 보입니다 선관위 제출정책에서 9번이 대한민국 만년 역사대전 편찬입니다 아니 7만년이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7분의 1 1학년 교제 챕터 1 문자나 구전이 없으면 선사죠 역사 이전 대한국민당의 1번을 봅니다 4명 중 1명 대한국민당 1번 이윤진 72세 여자 한미일동맹운동기구의 부산, 용남, 제주 총괄홍보위원이라 사회단체 활동가라고 직업을 적었습니다 BK 제주를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힘들 것 같은데 부산신앙의 회계 담당인이 정당인으로 적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학령미 기재 2번 김탱용 후보와는 내세우는 1억이 같고 사는 동네가 부산 남구 유엔으로 똑같아서 부부인가 싶어 제사를 받지만 아닙니다 동네 사람입니다 둘 다 똑같이 아들이 둘이긴 하지만 세부 주소가 다릅니다 아들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전역 그나마 이번 후보는 부산경찰청에 근무했다면서 전과 3범이어서 웃기기라도 한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직자이기도 하니까 광희의 1번 법칙이라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사님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3채만 있습니다 본인 사는 집, 장남 사는 집, 차남 사는 집 아 나 이 두 개가 헷갈렸는데 대한국민당이랑 대한민국당이랑 다른 거였구나 내가 그래서 똑바로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약칭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대국당이고요 대한민국당은 대민당이에요 나는 이 두 개를 내가 자꾸 반대로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인 줄 알고 다음 라운드에서 대한민국당을 보시겠고요 20번 후보들을 만나고 오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0번 더불어민주연합 20번 김영훈 56세 남자 항구철도공사 기관사입니다 기관사?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만이죠 그죠? 이 이름은 알고 이 얼굴도 아는데요 네 마산생 마산중앙고 동화대 성공해대 정석 본인 전시글로역 장남 육군명장 만기 92년에 철도청에 입사를 하고요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자 2010년부터 2012년 어맹뿌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천을 수락했달까요? 뭐 받았달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노동운동 관련 전가 4건 중에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100만원이 있거든요 시기상 이것도 노동운동 관련된 게 아닐까 싶은 시기입니다 전 정의당 소속에서 비례대표 낙선했고요 그렇잖아요 시민단체 측 추천인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더불어민주연합은 그 쿼터를 자세히 계산해야죠 원래는 탈락했었어요 근데 선순위에 있던 후보 몇몇들이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자신 사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논란이 있었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라는 이유로 컷오프가 되어서 꽤 많은 마찰이 있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배정을 받은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홈페이지의 어빌리티는 노동과 교통입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21대에는 정의당 비례로 22대에는 민주당 유성정당 비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래 20번입니다 국민의 미래 20번 남성욱 앵그리맨 욱하는 남성 오늘 처음 합격 지금 팔짝이고 되게 거만하게 웃고 있어요 남성 욱 64세 남성이고요 그렇겠지 맨이라매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경북 상주 출생 서울 영웅고 졸업 고려대 국어교육학 및 경제학 학사 고려대 경제개발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 농업경제학 박사 병역 본인 육군 일병 소집해제 방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공군 병장 만기 전역 정가는 없고요 재산신고액 25억 6천만원 자녀 미국 유학비로 저축을 다 소진했고 남은 건 공무원연금과 강남 3분의 1 구이동 아파트가 전부라는 이야기를 한 기사가 있어요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도 빌딩을 5분의 1 갖고 있어요 그래도 25억 6천인데 대한민국당이었어 국민당이었어 거기 후보처럼 그냥 빈 집에 가족들이 앉아있어요 아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명은 누우면 서있어야 되죠 이렇게 순서 정해서 지금 물도 못 들어요 뭐이라도 먹히고 그래도 자녀들이 유학해서 잘 자라서 만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미래 한 줄 소개는 통일 전문가로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앞장 지금까지 소개로는 그냥 아저씨인데 네 꽤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도 안기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98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국정원에서 서기관으로 퇴직 그리고 2002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야 이 자리에 권주에디터 있었으면 안기부 뭔지 모를텐데 왜 그래 알거야 중정 중정이라고 알겠지 그거는 이제 우리도 힘들어하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차관급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평통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요 통일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지만 학자답게 실용을 추구하는 듯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극우진영에서 종북으로 찍힌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책도 번역한 이력이 있습니다 출마할 줄 몰랐으니까 이게 정보기관을 부릴 때 민선으로 들어온 정부의 어려운 점이죠 정보기관에 있는 고위관료들이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풀어도 그래서 이상하게도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정부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조웅철 의원처럼 그런 케이스군요 그러네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부 자리를 받았네요 정보기관 비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통일은 통일이고 워낙 학자로서의 이력도 꽤 길고 꽤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20번 조국혁신당 20번 신상훈 33세 남자 정치인 부산생 어방초 신어중 김회고 인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본인 해군 병장 만기 학보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 입당을 합니다 2012년에 문재인 대선 경남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요 민주당 경남당 대학생 위원장이었어요 민주당 키즈였죠 키즈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그래도 성인이었으니까 김경수 도지사 유세 팀장을 맡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인턴 비서를 지냈습니다 2018년에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 2번으로 당선이 돼요 그리고 전 11대 경남도의회 의원이 됐죠 초선의 도의원 8회 지선 때 경남도지사 후보 당내에서 경선을 탈락합니다 당시 카운터 파트너가 요즘 말이 많은 양문석 후보였죠 근데 이때 신상훈 후보가 49.9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와 경선에서?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몇 표 채로 줬네요 49.93이 뭐야? 2인 경선이었다는 얘기죠? 아니 2인 경선이요? 그러면 떨어졌지 세우깡에 세우만큼 부족했던 거잖아요 0.07% 신상훈 후보의 경쟁력도 그 당시에 화제였지만 양문석 후보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던진 선거이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22대에는 이번에 김해 의뢰에 예비 후보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선을 탈락을 하고 탈당을 하고 조국 혁신당이 입당을 하게 된 거죠 네 최선은 9억입니다 자기의 슬로건은 선명 야당 조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아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20번인 거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매우 지금 뿌듯하다 청년 쿼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입장에서 보면 높은 번호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좀 독특한 게 PK 민주당이 8년 전 같지 않잖아요 네 이제는 경남도지사나 김해 양산 같은 곳은 유력자들이 가잖아요 네 이제 청년 정치인들한테는 아주 높은 벽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좋다 이러면서 열심히 바닥을 다지면서 경남 선거운동을 총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반대편 세상에서 존재하는 국민의당 같다고 해야 되다 물론 이것도 바늘구멍이라 이 정도 자리 얻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20번 라운드를 확인하셨습니다 25번은 대한민국당이에요 아까 24번은 대한민국당이에요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코리안피플과 코리아의 차이죠 민국이 25번 대한민국당 기후 25번 대한민국당 약칭은 대민당 최초 창당 때는 국가세계통일연대였습니다 어렵다 웅장한 이름을 다 붙이는군요 중증의 환인데요 중환 그게 중증일 수 있구나 의외로 군주가 없는지 대표가 가끔 바뀝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김현승 대표 시절에는 차별금지법 찬성도 하는 등 꽤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라진 그 사람이 리미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 해제 홈페이지에는 국가개조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덟 번째 항목이 역사 얘기입니다 정권 창출 후에 잘못된 역사책을 TV에서 태우는 역사청산 화형식을 거행하고 분석 용서와 동반자의 역사를 시작한답니다 갑자기? 집권하면 만들 12개의 슈퍼 울트라 파워 단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워딩이에요? 네 환단민족사관학교도 있습니다 환단민족사관학교 150세 장수공약을 또 냈어요 세계인류지구촌 대축제를 매년 개최해서 세계중심국이 되겠답니다 근데 이 축제에서 한글만 써서 한글을 세계공용어로 해 언어를 통합한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한글은 문자이지 말이 아니라서요 공용어가 아니라 공용문자가 되어야 하지만 저 얘기 덕질이니 95번만 더 하면 100번째입니다 기계와 포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12개의 슈퍼 울트라 파워 단체에서 나사연은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연구소일까요? 나사렛 연구소일까? 아니면 나사 연구소일까? 이 환국천손문화역사관 천손김 만든 데가 여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단어는 같은 천손이에요 악덕금융을 홍익금융으로 바꿔서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는 공용영제를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름 누가 홍익저축은행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거 관리는 없습니다 부모님 존영 모심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헐 대박 존영? 존영? 존영 사진 부모님 살아있는데 부모는 버리고 존영만 오리지널 유기도 이루진 않습니다 존영 모심 운동? 북한에서 김정일 사진 찍는 것처럼 그리고 무한 에너지 실형화 아 무한동력 아 진짜 김현승 대표가 리미터였네요 만주 간도 연해주 회복 전쟁이다 사실 한국이 그렇게 큰 대제국을 유지하려면 무한동력쯤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DMZ에 유엔본부와 각국 박물관을 유치하여 전쟁 종식을 시켜내면서 왜 전쟁이야? 그럼 관람객은 지뢰받고 다 죽잖아 유엠 임원들도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생업상 불가피한 주차 영원 공약은 사정이 일켜서 귀엽습니다 아 나 주차비 되기 싫어서 현재의 슬로건은 역사를 바로하는 민족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굳이 간도수목 얘기도 그렇고 민족주의가 발효해서 제국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르다 보니까 제국주의자가 됐어요 멘탈리티가 이렇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이 환국이고 환국의 직기인 우리는 하늘의 후손인 천손이고 따라서 세계를 정복해 세계를 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귀족이 왜 돼요? 천손이니까요 하늘의 후예니까요 철용인이 되겠다는 거구나 원피스의 세계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진짜 구속고 풀린 에바처럼 날뛰네요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근데 숨겨져 있었고 억눌려 있었어요 퍼져나왔어요 대한민국당 1번 후보 보시죠 대한민국당 1번 안정자 68세 여자 2번 후보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에서 뇌교육학과 박사과장으로 수료일 때에서 자꾸 눈길이 가지만 안정자 후보는 광주 대성초 졸업만 적어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참고로 저 뇌교육 어쩌고는요 단월드 설립대학이라서 한의 형제예요 정당 인인하지만 한의 친구는 단이죠 그거 너무 신경 써서 알아봤구나 자꾸 눈길이 가는 거야 이게 그렇다니까 무슨 당직인지는 모르겠고요 광주 서린교회에서 15년 봉사했다는데 교역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경력이에요 재산도 미신고했고요 재산은 0원이고 지난 5년간 8,800만 원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에서 장려 독립생기 유지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어 처형이라 다시 깨워들어 오세요 무능한 자식이 그런 자식들이 있죠 그런데 장려까지 같이 지워버리는 아니면 독립생기 유지를 쓰고 있었는데 카톡 온 거야 엄마 나 500만 아니야 온라인이야 재산 신고상에 거의 다 썼는데 벨 띵동 울리더니 엄마 이러면서 트렁크를 끌고 줄라줄라 들어온 거죠 아니 그런데 장려까지 아예 항목 자체를 지워버린 걸로 봐서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장남은 산업기능요원 차남은 육군병장 만기 차남은 어쩌다가 소득세 134만 7천원을 밀린 것일까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당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디귿정당은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광고 뒤에요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비례대표 시간입니다 19번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9번 더불어민주연합 19번 고재순 58세 여자 정당인 한양대 사회학 박사 전 참여정부 청와대 균형 인사 비사관이었고요 노무현 재단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재산은 5억 꼬마민주당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고 해요 노무현 선대본에서는 미디어 토론팀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에도 있었고요 노대통령과의 인연은 거의 겁나 긴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참여정보청화대에서도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과 균형인사 비서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 출범된 이후에는 재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종 직함이 사무총장이죠 사실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모든 비서관들 총선 앞두고 한 반년쯤 전부터 대통령이 만날 때마다 출마해라 빨리 가서 원래 다 그러는 거다라고 등 떠밀었다는데 이 사람은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출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여성정책 전문가라고 써 있는데요 관련한 이력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력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유일한 이력으로 나와 있는 게 사무총장 인사공고 거기에 살짝 레즈매가 있는 정도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심볼은 지금 노무현 재단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미래 19번 보시죠 국민의 미래 19번 이소희 37세 여성 직업 변호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출생 다인초 졸업 중학교 재학 중인 15살 때 척추를 펴기 위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3년간 재활치료에 매달렸지만 다시 걷는 데는 실패하고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 이화여대 법학과 학사 경북대 법학정문대학원 석사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예금보험공사에서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고 이후 세종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1번을 받고 당선됩니다 현재 연세대 법학 박사과정 재학 중 구명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의에 사표낸 지 얼마 안 된 초선시의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면서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파산실무전문가 자격등도 땄습니다 엄친딸 유닛 정가없음 재산신고액 마이너스 약 1500만원 학자금대출이 남았어요 본인 재산만큼은 투자 문제에 있어서 바보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측을 할까 말까 이게 많이 누락돼 있네요 많이 누락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차 대출이 전부 예금 학자금대출 예금 예금이 없잖아요 예금 아 예금 네 예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카드를 쓰긴 쓸거 아니야 내가 지금 비트코인 없다고 뭘 하는게 아니잖아 네 아니 집차 대출이 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 근데 예금이 천만원 이하는 신고를 안해도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만원도 안된다고? 나도 천만원도 안돼요? 너는 비지 아 이 사람도 비지지 난 학자금대출은 다 갚아 손해져라 거의 비슷하다더라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희씨 어쨌든 굉장히 청년 상징성과 장애인 상징성과 여성 상징성 금융 상징성 이런거를 굉장히 주로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금융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자수성과 유닛이어가지고 그 많은 상징성을 다 같이 갖고 있다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한 청년이기 때문에 소수자 대변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더더욱이 국민의 미래가 선호할 만한 인재로 보입니다 네 그 얘기였습니다 저런 출구 전략 참 본능적으로 잘 짜 보면 진거 같지? 자 조국혁신당 식구봐 보시죠 조국혁신당 19번 전부장 저는 차티드라고 여태까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글로벌 금융 전문이네요 여기가 진짜 금융 그건 고려하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요 누군가는 차터드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차타드고요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차티드라고 해요 사실 저는 아직 제일은행이라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게 활편하거든요 금융맨이면서 교육정책 쿼터 유닛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 재학 중이에요 현재 유럽직업학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셋을 기르다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아무래도 유럽에서 좀 생활을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고려대 입학사정관에 직접 지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좀 들여다본 거죠 장남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고요 차남은 3급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재산이 19억 평창의 땅 서초구의 주택이 24억이 있고 세 자녀의 돌반지가 취득가가 1750만 원인데 지금 3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금테크 성공 교육혁신 몫으로 이번에 번호를 받았습니다 입학사정관 당시 유럽의 자유학기제나 직업학교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 유럽처럼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일 때 관련 공약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정당 그 다음 순서 기호 26번 대한상공인당입니다 기호 26번 대한상공인당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한국수력원재력대표로 지낸 정재훈씨가 3월 8일에 창당했습니다 다른 두 대한시리즈와는 달리 안 미쳤고 재미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재훈 형사 출마했다면 제가 전화 한 번 했을 텐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질이 바뀌었잖아 안 미쳤고 재미도 없다니까 지금 파형이 거의 안 잡혀요 볼륨이 그리고 마음을 지켰네? 나도 실망했어 이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마인드야 그러니까요 선관위의 정책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는 강령이 있습니다 진지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거나 집어서 읽으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과 폐해는 시정한다 시정한다 재밌는데?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피해 보상 제도를 개선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재밌는데? 아니 그냥 당연한 소리들을 참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방도는 별로 없고요 방향은 중도와 진보입니다 완벽한 분석이에요 방도는 없고 방향은 중도 진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소리예요 그나마 언론에 1억 구형이라고 내놓은 건 구체적입니다 상공인 전담 운행 신설이요 아이고 이 공약은 새로운 미래와 정책연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소상공인청 설립 공약으로 변했습니다 와 새로운 미래 이것저것 열심히 하네요 사실 이런 게 원이슈 정당의 역할들 중 하나죠 물론 그렇습니다 정재현 대표는 2번 법칙에 따라 2번으로 나왔는데요 1번 후보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번 후보 대한상공인당 1번 이순희 71세 여자 경남산업전문학교 요업과 졸업 요식업자 진수성산이라는 업체 대표인데요 야 그런 회사 정말 많을 텐데 혹시 찾아봤습니까? 이런 상호 혹은 사명이 경주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옥천에도 있고 후보가 사는 진주에는 3개나 있고 그렇지 저기 못 찾아 못 찾아 주식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찾았어요 호탄동의 진수성차는 임시휴업 중이고 하대동과 평거동이 영업하더라고요 후보의 아파트가 하대동에 있으니까 하대동에 있는 반찬가게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3번 후보도 효성식품의 대표인데 그래서 1번 법칙에 의해서 대표의 측근 여성 인사가 공천받았다 이런 걸 보다는 여성 소상공인을 당사자성에 의해 1, 3번에 넣었다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반찬을 지금도 직접 만들고 있는 사장님 소상공인입니다 거기 블로그 어떤 분이 가서 맛있었어요 이런 거 쓰고요 조미료 안 써요 조미료 안 쓰면 어떻게 맛있지 싶고 좋습니다 원래 애들은 맛있으면 조미료 안 쓴 줄 안다? 멍청이들 아니야? 맞아 그리고 조미료 안 쓰면 좋은 줄 알아 대한상공인당 보셨습니다 18번 라운드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8번 더불어민주연합 18번 김준환 61세 남자 정당인 김천센 대정보 연세대 사회학과 행시 34회 이후 국정원 30년 국정원 전 국정원 차장이자 전 코트라 상임 감사했습니다 재산은 17억 그런데 17억 많아 보이잖아요? 모친 장녀 장남 재산까지 다 기재한 거예요 다 끌어모아서 가족 모두 끌어모아 본인 가족 전 공상으로 이병 전역 전 공상 무슨 일이 있나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상위군인이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상위군인이잖아요 어머니가 대전 국군병원 군무원이신 거예요 로맨스 영화 같은 게 딱 떠오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에이전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상위군인과 국군병원 군무원이 결혼을 했잖아 로맨스가 있고 그 다음엔 에이전트 로맨스 영화가 한 편 그려지네요 정가 없고 공직선거 경력 없습니다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짝을 못 만났어요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도 갔었고요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2차정으로 부임을 해서 그때 국정원이 개조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국내 업무 국내 첩보 정보엄무만 하도록 그 작업을 담당해서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귀수놈인 강제북송 사건에서 소환되어 서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뭔가 일신의 변화에 따른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정원에 오래 있으면서 영원히 이름 안 알려지는 직업하면서 정치하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마음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내 정보 파트를 폐지한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업무 연속성이 보장된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빌리티 소개는 정보 전문가, 안보 전문가, 민주당 인재 영입 22호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게 또 국정원 출신이니까 기자가 이걸 물었더라고요 감정적 언사는 자제하고 물 밑에서라도 대화해야 한다 윤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살아 들어오면 이제 야당은 국정원 출신만 2명이 돼요 국민의 미래 18번 후보 보시죠 국민의 미래 18번 박준태, 43세 남성, 직업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학력은 차의과대학 의료경영학사, 의료법 석사, 고려대 법학 석사 육군 중위, 만기 전역, 정과는 없고요 재산신고액 약 44억 원 대학 시절 16대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해 10여 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보냈다고 해요 아마 국힘의 유재중 의원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고요 이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국무총의실 시민사회과장으로 일하다가 2017년 창업을 위해 퇴직했다고 해요 하지만 퇴직한 시기가 조금 절묘하긴 해요 아무튼 오래전부터 30대 창업이 목표여서 정책 컨설팅 회사를 창업합니다 크라운랩스라는 회사는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국회와 행정부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주축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제약 및 헬스케어 분야에 규제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팀 블라인드 익명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 블라인드랑 합작해서 크라운 인사이트라는 법인을 설립했어요 근데 이거는 익명 기반 서베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근데 고객사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앤 피플이라는 법인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국회 대통령실 등 공직 업력을 가진 인재들을 민간기업에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로비스트 유닛 낙하산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한 단어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로비스트네요 그리고 왜 하필 계속 크라운이 반복되는 걸까요? 뭐랄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주니어 전관? 네 근데 본인은 좀 힘들게 됐습니다 서초에 지금 전세를 5억짜리를 들고 있는데 재산이 많잖아요? 그럼 나머지 재산은 뭘까? 남부순환로길 근처 어딘가에 20억을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돈을 내놨어요 조합원으로 근데 분담금 미약정으로 인한 미납 이렇게 써있거든요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집은 뜯겨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돈을 쥐고 있어요 그래 보입니다 이 돈이면 집은 구하시겠죠 행운을 빕니다 조국혁신당 18번 한번 보시죠 서용선 50세 남자 교육의 길 연구소 소장 한국교연대 대학원 일반사회 교육학 박사고요 1999년에 임용고사 합격한 뒤에 한 5개 중고등학교 교사로 16년을 근무한 교사 출신 유닛이고 교육개혁 이번에 쿼터입니다 전 직전에는 의정부여준 교사였다고 해요 교육청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이게 굉장히 높은 직급의 연구사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연구원 정책개발팀장이었고 국회로도 가여서 강득구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때 자기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5세 입학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산시키도록 자기의 의원에게 계속 정책을 넣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변혁 판정 검사 대상이고요 재산은 11억 8천만 원 주요 공약은 국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돌봄청을 설치한다는 거죠 지금 10개 정도로 돌봄 사업들이 다 흩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늘봄학교 제도를 정면 비판하는 건데요 이걸 통합해서 국가 돌봄청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에도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영역이 다 흩어져 있는 걸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 청 만드는 거는 다 그런 거거든요 흩어진 거를 좀 모으자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청도 그랬고 요즘은 가축위생방역청을 따로 만들어달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다 나머지 통합하겠다고 주요 공약이 일단 1공약은 서이초 특별법 공약이고요 대학 중심도시 공약이 있습니다 10개의 혁신도시와 9개의 거점 국립대를 묶고 4개의 IST로 끝나고 유니스트, 카이스트 이렇게 끝나는 이 학교들을 묶어가지고 대학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봐야겠고 이 후보의 꿈인 것 같습니다 공약 외에도 그러니까 교육 공약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보좌관을 해본 솜씨라고도 할 수 있고 정책 생산의 좀 달인 같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조국 혁신당의 당 정책을 좀 편집하고 있는 그런 후보로 보입니다 교육정책 스페셜티로 보입니다 IST로 끝나는 대학을 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각 지역에 중심을 계속 만든다는 거 약간 거점, 동심원처럼 해서요 특산물을 해가지고 감지스트, 귤리스트 진정해 기호 27번 미래당 확인하시겠습니다 기호 27번 미래당 우리가 학생운동 개파하면 PDNL 두 가지만 생각하지요? 네 중간쯤에 CA그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안가요? 네 재헌 재헌 어쩌구였는데 대충 온건 좌파 학생회라고 하면 이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수파가 갈라져 나와서 기본소득당, 현재 세진보 연합의 일부가 됐죠 다른 나머지 CA는 또 다른 개파들과 막 합쳐지고 또 젊은이들과 또 합쳐지고 해서 청년당이라는 당을 20세기 들어와 만듭니다 이후 당명이 우리의 미래, 우리 미래당, 미래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길에서 잠시 안철수와 만나 그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철수가 중간에 만난 거예요? 나는 왜 안철수 지지로 결성된 줄 알았는데 그 전에 훨씬 결성되었고 그 중심에 CA계파와 후회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군요 CA가 너무 적어서 세정현 국민의당의 안철수 계파 위성정당 같은 느낌에 하지만 만났으면 멀어지는 것이 두 직선의 관계지요 안철수는 오른쪽으로, 미래당은 왼쪽으로 이재명고도 한 번 교차하고 조금 더 왼쪽으로 이 과정에서 강연재 같은 극우 인사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아, 강연재 진보정당판에서는 줄곧 득보잡 취급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꿋꿋이 반전활동, 청년정치활동, 성소수자활동 등을 하면서 전진해 점차 범진보연합에 포함되는 정도까지 왔는데요 2022년 5월, 당의 얼굴 중 하나인 오태양 대표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수사까지 받았으며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나왔고 항소 중입니다 위기 속에서 총선을 치르기에 비례후보는 하나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자, 한 사람의 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당 1번 최지선, 34세 여자, 서울 송파 출생 3전초 정신녀중 대원여고 중국학과 미국 노트르담대 정치학 전공 동아시아학 부전공 SAT를 당시 2,400점 만점에 2,270점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미래당의 기후 미래위원장 SAT가 수능 아니에요? 수능인데, 근데 이 정도는 많이 맞긴 해요 저는 이 정도는 못했지만 통권역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건 나보다 잘했다는 거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나온 당직자형 출마자이고 환경유닛입니다 서울 송파에서 방사능 안전급칙 조례를 청구한 대표청구인 송파구에서 지역통치를 하면서 21년 재보궐과 지난 지선에 송파구 의원 출마해 이 낙선, 재산은 대출 7천만 원만 적어서 냈습니다 미국 살 때는 주미한국대사원에서 인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아프리카교육원조 프로젝트 위촉연구원을 송파구청 산하의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시죠? 네 미래당까지 보셨습니다 17번 라운드를 돌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7번 더불어민주연합 17번 이주희 45세 여자 변호사 서울대 과학교육학과 한양대 법석 현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고요 전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소위원장이었습니다 재산은 1억 반포에 사네요 정가는 03년 업무방해 폭처 100만원인데 이 비슷한 시기에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의 두 번 낙선한 걸로 봐서는 집회 관련 정가인 듯 합니다 아 민주노동당에서 왔습니다 네 재학 중이나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친 게 아니고요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노동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8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21세기에 총선 비례 3번 출마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민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민변 내부에서 말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소수 위성정당을 민변은 반대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민변에서 공천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민변은 사람 가린다 아니다 하기에는 그 가입 조건이 너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원하면 누구나 민변 변호사가 될 수 있잖아요 통제 불능입니다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의 어빌리티는 여성 언론개혁 언론개혁? 그 미디어 산법, 방송산법에 대해서도 공청회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고요 경기도청 사무관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변호 혹은 김혜경 변호라면서 신나게 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에 매양리 미군 공군사격장 반대운동을 한 것도 반미 후보라면서도 신나게 까고 있네요 네 실제로는 그게 싫겠죠 네 좋습니다 국민의 미래 17번을 보보시죠 국민의 미래 17번 이달희 이달의 소녀 왜 이달희 소녀라고 읽어야죠 이달희 소녀 이달희입니다 네 62세 여성 직업 정당인 경북 달성군 현 대구시 달성군 출생 대구 사명초 경상여중 원하여고 졸업 경북대 정치외교학 학사 사회학 석사 정치학 박사 장남은 공군병장 만기 전역 정가는 없고요 재산신고액은 약 11억 원 95년 한나라당에 임용되면서 당직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대구시당 사무처장 새누리당 중앙당 적책위원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여의도연구원회 여의도아카데미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야 여기도 거의 30년 당직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패배 2016년 총선에서는 사무처목 비례대표 신청을 해서 결선투표까지 갔어요 하지만 아쉽게 탈락 2018년 대구 북구청장 후보군에도 물망이 울렀으나 그때는 불출마했고요 그 대신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이철우 지사 당선 이후 경북도청 정무실장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도 대구 북구 의뢰 도전을 하지만 당시 김승수 후보한테 패배했습니다 선거운이 없는 당직자 초 고참 기본적으로 보수정당 비례인데 경북 출신이면 조직세상 그 동네 보스한테 비비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당의 공헌원도가 좀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이철우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임명이 되어요 최근까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후보의 이름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23번으로 원래 배정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당직자를 배려한 비례명당 리프레쉬에 17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주기환 파동에 큰 이익을 봤군요 주기환 도 있고 여기 참고로 17번 이 자리는 원래 37세 여성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 이름은 보이지 않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총리실 재직 시절에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4급에서 5급으로 강련된 사실이 이게 알려져 있었는데 논란이 되자 이제 공천에서 취소가 되었어요 바로 아니 젊은 나이에 그런 걸 배우다니 참 학습이 빠르대요 근데 이제 나름 변호를 하긴 했는데 이시우 전 서기관은 접대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적 골프 모임에서 선배가 골프비를 대신 계산한 거고 그게 로비요 그리고 내가 본인이 밥을 대신 사줬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4급으로 원복되었는데 이건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억울하지만 이미 날아간 공천 근데 조금 억울할만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로 깽비낸 거 가지고 논란이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골프를 치면은 게임 내기를 해도 안 되고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왜냐하면 했는데 민원인 쪽이 지면 그건 일부러 진다고 보통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밥을 샀다 그런데 만약에 삼각김밥을 산 거면 떡볶이 근육집 떡볶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5만원 밥이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 서로 받은 게 있으면 받은 만큼 주는 방식은 보통 김영란법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보느라고 주식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잉크가 있어요 이거는 라스베가스의 시저스 패래스를 소유한 호텔 재벌 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요즘도 그렇게 호텔이 많은가 하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호텔 리스트 쭉 보다가 나중에 다시 다 읽었네 하고 돌아보니까 세 주밖에 없네 아이 미안해 진정한 서학 개미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 17번 보시죠 남지은 29세 여자 연구원이고요 서울 출생이지만 폴란드 한임 1.5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닛 폴란드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요 아버지가 주재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직도 사시나 봐요 네 제외동포재단 모국 초청장학생으로 서울대 심리학과와 외교학 부전공으로 진학을 해서 귀국을 그때 합니다 폴란드의 집이 새채 있습니다 네 슬로민스키에고에 집이 있어요 연세대 대학원 국제학 석사고요 그런데 진짜 새채 있네요 전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으로 부친도 이고 소속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일을 했었대요 이 재단에서 우암 송시열 목판을 비롯해서 문화재 한수 활동을 했는데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송시열밖에 없어서 이것만 적었어요 잘했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동유럽 3개국 문화유산 조사를 한 단체라고 합니다 전 21대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책임연구원이었고요 문화재 환수 유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산이 21억 5천만 원이에요 폴란드의 부모의 주택이 새채가 있고 이게 17억 7천만 원 정도로 가액을 적어냈습니다 본인은 대출 많이 낀 2,700만 원짜리 전세인데 지금 청년치고 재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뜯어보면 알 거 아니야 일부러 보고 싶지 않았겠죠 아니 본인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평범한 29살 개털입니다 네 맞습니다 큰 개털이죠 폴란드로 가지 않으면 그냥 한국 개털이에요 맞습니다 청년 여성 정치 신임 몫을 받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문화재 출처 표기가 한국이 상당히 불분명한 나라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각 지역의 문화재들을 모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 거면 호남에 이런 게 표기가 되는데 그게 되게 부실하대요 한국 내에서도 불분명하고 한국 외에서도 한국 거를 일본 거라든지 중국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기하고 제대로 제공해 주는 게 없죠 그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화재 환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젊은 신인들 중에서는 확실히 이러한 툴을 내미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기억에 남잖아요 네 지금 한창 이제 곧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체제로 관리체계가 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다면 꽤 쓸모있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건전한 대화를 하다 말고 우리는 또 이 세계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8번 새누리당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이에요 기호 28번 새누리당 탄핵 불복법가 제일 처음 모여든 당 곰돌이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바로 그 곰돌이 대선 후보 조원진 의원이 해계모니를 잡은 후 유력한 개파들을 모두 모아 탈당해 대한애국당 현재의 우리공화당을 차렸죠 그래서 박사모 탄기국을 대표한 정광용과 그 개파만 새누리당에 남게 되었고 그나마도 정광용의 구속 이후엔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결국 그도 탈당을 했어요 당의 행정능력이 완전히 와해돼서 한동안 탈당기 수리도 되지 않았답니다 그죠 마지막 당원은 탈당할 수 없죠 탈당기를 받을 놈이 없어서 그때 해산을 해야죠 그런데 2021년 박근혜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와 도태우가 기존 잔류파의 안태식 대표가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자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자가 있으니 정준길 전 의원 그런데 정준길도 들어와서 당권 싸움을 합동합니다 이거는 뭐야 도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신구 선생님도 같이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2주는 무슨 2주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말이면서 법원은 4주 후에 보자고 했잖아 법원은 결국 정준길을 해임시킵니다 얼마나 막장했는지 알겠죠 지난 총선에서는 그 당권 싸움 한가운데에 있었던 성영예 사무총장이 비례대표로 나와서 당 해산을 막았지만 그는 이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지성부터 안 보여요 그렇군요 당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는지 지난 총선엔 선권위 정책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있어요 네 첫 공약부터 정당 국가 보조금 폐지 우리가 안 못 받을 거 서러움이 익힙니다 다른 소수정당은 좀 뒤쪽에 가 있거든요 지방자치제를 중앙 집권제로 지방자치제가 고려 호족 정치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 감축 비례대표 폐지 우리가 못될 바엔 근데 왜 나왔어 지금 비례에 나와있습니다 갑자기 약간 카미카제의 방법들을 그 외에 뭐 사기 5.18 조사라던가 박근혜 청와대 복귀 뭐 이런 거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마디 축구협회 특권 축구보다 너무 빡쳤어요 다이아드팬 누군가가 그나저나 이런 공약을 읽는데 하겠다는 투가 아닙니다 하라 하라는 투에요 축구협회 특권 하라 오랜 당권 경쟁에 지쳐서 힘이 다 떨어져나 봅니다 우리는 당선 안되겠지만 누구든 해줘 정준길 변호사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도망쳐서 안보였던 그 옛날 한나라당 정준길 변호사죠 네 새누리당 꼬마 새누리당 가서 놀고 있었어요 서초동에서 사고 내고 도망간 그래서 서초동 호랑이가 몰고 갔다는 소문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1번 후보 보시죠 진윤희 64세 여자 산림기술사 사무소 숲사랑의 사무장 조경토목 산림보호를 하는 회사로 사원은 4명 그 4명 중 1명 상지대 응용식물과학과 석사 수료했습니다 지난 지선에 강원도 의원 새누리당 비례에 출마했고 낙선했습니다 2018년이 새누리당이면 이세누리당이죠 네네 그죠 그땐 자한당이니까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거 어렵네 당 충성이란 거예요 4년 전에 1번은 사무송장이었는데 그가 탈당했든지 돈이 떨어졌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진윤희 후보도 재산이 마이너스 4억 1천입니다 당이 진짜 어려운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엔 이 당이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요 자 16번 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6번 더불어민주연합 16번 최혁진 53세 정당인 원주생 원주고 서강대 정액과 전 아이쿱 생협연합회 최고 전략 책임자 C5쯤 되겠습니다 네 뭐 C 뭐 뭐 더라고요 C 뭐 뭐예요 C I O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재산은 6억 09년에 농지법을 1번에서 벌금 200을 물었네요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과 생명운동을 주도한 고 장일순 이사장에게 협동조합 운동을 배웠다고 합니다 주장 네 주장이죠 모든 협동조합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웠다고 하죠 우리가 다 당군 할아버지 자손인 것처럼 그렇겠죠 여러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했고요 저번 지선에서 원주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컷오프되었습니다 올해 민주당을 탈당해서 세진보연합 영입인제 2호로 입당한 다음에 비례 후보자로 선장이 되어서 더민연에 합류합니다 겁나 특이한 루틴이네요 솔직히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쉽게 말해서 세진보연합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섞여 들어왔고 세진보연합이라는 게 창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섞여 들어간 새롭게 입당한 인사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중으로 섞여 들어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용혜인 의원이 픽한 인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주만에 다시 돌아온 이 부메랑이 3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싶은 약간 느낌으로 첫인상이 되게 좋은가 보다 제가 알기로 지금 세진보연합이 픽을 해서 로스터에 이 로스터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명이요 세 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용혜인 의원이 권력이 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같은 층에 사무실이 두 개가 있잖아요 스튜디오가 있고 사무실이 있잖아요 아 네 저희 회사요 네 제가 나가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저쪽 사무실로 가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루트입니다 네 세진보연합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출신 세진보연합 영입민재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네 열심히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네 홈페이지 어빌리티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16번 보시죠 국민의 미래 16번 안상훈 54세 남성 직업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 출생 현대고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 소외된 스토클룸대학교 국제학 석사 소외된 웁살라대학교 사회학 박사 오 우리 북극여우님 네 유학생활하면서 이케아 많이 섰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아무튼 복지성진국에서 관련 공부를 했고요 병역 육군상병 만기소집 폐제 방위병 정가 없고요 재산 신고액 약 65억 원 국민의 미래 한 줄 소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할 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은 지속가능하겠고요 네 이게 다양한 스페셜티를 가진 다양한 출신의 후보들이 국민의 미래에 있는데 주로 다 강남에 삽니다 네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2001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민관위원 국가보훈위원회 민관위원을 역임했고요 이명박 정부가 건더 뛰었네요 어 네 참고로 장인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아 가릿 헐 김기춘 사회유닛 지금까지 되게 이미지 좋았는데 갑자기 무너졌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서 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노무현 정부 때는 김기춘 끝발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자리를 받았고 이명박 정부 때 끝발 떨어졌다가 박근혜 때 복귀하고 그렇죠 이명박 때는 친박이 전멸해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짤댔다가 다시 윤석열 때 복귀한 거구나 MB 때는 경력이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일부러 안 넣긴 했는데 확실한 거는 박근혜 정부 경력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철학은 무분별한 현금복지보다는 전국민 대상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우편복지 얘기한 건 아니겠죠?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논란이 있었던 게 나경원 전 의원을 공개 저격한 건데요 아 그때 공의 번호를 당겼군요 네 당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놓은 대출 탐감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견제라는 해석이 그때 지배적이었죠 이후 나경원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은 어디가미! 하면서 우리가 해임한 거야! 이렇게 굳이 꼬집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때 이제 연장을 손에 쥐어주자 그 연장을 들었던 인물 네 당대표 후보를 담그는 일에 있어서 아 그렇군요 김기춘에게 남이 아닌 유닛을 만나 보셨습니다 조국혁신당 16번 보시죠 정상진 55세 남자 영화인 중앙대 영화학과 졸업 현재 앳9필름 대표입니다 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고요 본인 상병 소집 해제 재산은 62억 4천만원인데 건물이 17억 3천이고 미화가 6천 달러가 있네요 증권이 45억 6천 8백만원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비상장 주식이 41억 5천만원이고요 회사 관련 주식입니다 조국혁신당 문화특보고요 블랙리스트 유닛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벌새 우리들 같은 독립영화 좀 기억하실 겁니다 남영동, 1985, 자백, 삽질 같은 그런 사회고발성 영화 배급과 제작을 맡았었고요 가장 처음에 했던 작품은 다이빙벨과 공동정범 그날바다 그리고 그날바다 그날바다 그리고 최근엔 그대가 조국이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였고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청문회 증인, 문체의 증인으로 호명이 된 인물입니다 그대가 조국의 발권 조작? 관계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라고 하는데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분위기는 풍기고 있는 거죠 그쪽은 최근 건국전쟁이 너무 세게 해버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계 약자를 위한 입법과 행정감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공약이고요 제가 봤거든요 상위활동계획을 따로 내고 입법활동에 대해서 또 따로 내고 외교활동은 이렇게 할 거고 문화예술활동은 이렇게 할 거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나눠서 의정활동 계획서 낸 게 오히려 제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이력에 비해서요 네 그런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속까지 받게 된 송영길 전 대표가 명예회복 및 제기를 위해 만든 당 소나무당 줄여서 송당 그죠 주인말은 송당 그런데 모인 사람이 손혜원 전 의원 정철승 변호사까지는 좋은데 변희재 최대집? 그래서 3번 후보 손혜원 2번 후보 변희재라는 이상한 라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진짜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그렇죠 최대집은 목포 지역구에서 만나보셨고요 알고 보니 그가 목포 3대 처녀 중에 하나였죠 이제 우리는 하나만 남았어요 네 여담으로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을 우리가 지난 후에 소나무당 위하여 후보라는 사람이 등장했대요 드랍했어요 아이고 다행이에요 저런 이름의 정보를 어떻게 찾아요 와 정말 장담컨데 데이터 센트럴 10년 사이 가장 어려운 후보네요 제가 시험상에서 잠깐 찾아봤어요 소나무당의 한석을 위하여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위하여 후보라니 진정하고요 성관위의 정책 지출 안 했습니다 공보는 예산 문제로 서울 인천 광주 목포에서만 받으셨을 거예요 네 저는 받았어요 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랑 은세민은 못 받았어요 어 저는 못 봤어요 경기도는 비밀부를 안 줄 수가 있어요? 네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오 어쨌든 돈 든 만큼만 뽑아서 풀라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공부에 있는 공약을 보죠 윤석열 탄핵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 탐정법을 제정해 경찰을 보조하게 하고 공수처는 강화 청와대 복원 포털과 유튜버의 언론 권력 남용 규율 뭐 이런 거 쭉 있고요 졸음사법 국민 묘지에서 친일파 파묘법 몇 번 나오네요 이게 이념지향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반 윤으로 뭉쳤다 보니까 공약이 좌충우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원험 사법과 파묘법 같은 건 이번 변희재 후보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후보의 개인 공약에 따르면 윤석열은 사형시키고 한동훈은 국감에 불러 가발을 벗기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변희재 후보의 공약이에요 둘 다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또 안 되고요 둘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태블릿 PC 조작입니다 태블릿 PC를 조작했다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는데 변희재 후보에 대해서 건조는 있네 일관성은 있죠 네 일관성은 왜냐하면 다 변절했잖아요 공고를 보면 각 후보마다 따로 개인 공약이 있어요 발탁 이유가 엿보여요 변희재는 반윤티오고요 번윤지 작가는 안희정계여서 미투운동 박살남당이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너무 맞는 표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에서 미투운동 무고죄 이런 쪽으로 있는 공약이 있어요 딱 봐도 권윤지 작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난 총선 민주당 경주시 후보였던 정다은 후보는 송영길 광주 서우갑 당선이 공약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건데 송영길 TO겠죠 그런 식입니다 네 놀랍죠 이게 멀리서 남의 장기판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치를 바라보는 청취자 여러분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 그리고 개혁신당을 1대1로 비교해보는 게 남사스러울 지경입니다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ث 네 이런 로스터입니다 변희재 후보 사진 보면서 내가 기어코 이 얼굴을 선관위에서 보내요 그러게 말입니다. 방송도 했죠. tbs에서 뉴스공장회전 더 룸을 유튜브 뉴스토마토에서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YTN라디오에서 출발 새아침을 진행했습니다. 방송가가 매우 즐겨 찾는 방송인 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하지만 방송하면서 서로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유튜브 외에는 모두 하차한 상태입니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심판위원도 했습니다. 맞아요. 개인공약 언론탈압 방지제도 개선 및 입법 검찰중립유지의무제도 개선 및 입법 이종섭특검 공수처법 개정 이 정도입니다. 저는 창당에는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일군에게는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사람 보는 안목과 셀렉션 그리고 지금까지의 커넥션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나무당이 그 점에 있어서 사람 참 체온 내려갑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소나무당까지 보셨습니다. 덕질이는 신 한반도당을 소개해주려고 지금 뭘 닦고 있고요. 저희들은 15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죠.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5라운드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5번 더불어민주연합 15번 동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상 이대가 시작했죠. 박근혜 탄핵 이후 흑수저당을 창당했고요. 여차저차 하다 보니 민중당, 진보당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진보당의 뭐랄까 브랜치 같은 정당이었습니다. 진보당 인사죠. 네. 민중당 전 진보당 수색대변인 수석대변인 수색 수색이랑 대변인 같이 하기 좀 복잡합니다. 많이 바빴겠어요. 수색역 근처를 찾는데 수색 수석대변인 그리고 진보당 쿼터 3명 중 1명입니다. 민중당, 진보당에서 비례대표 한 번 구의원 한 번 낙선한 바 있고요. 재산은 3천 1억 3천짜리 전셋집에 1억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학자감 대출도 800 남았네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작년 11월 경남 진주에는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여성 알바생을 쇼컷은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면서 심하게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사회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명했던 일이죠. 피해자는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고요. 네, 개혁신당 힘내봐요. 개혁신당 잠시 후에 만나시겠고요.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정치권이 관련된 움직임을 많이 안 보여주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나아지겠다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 앞에서 대자보도 썼습니다. 네, 진보당 암배의 비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15번 보시죠. 국민의 미래 15번 김예지 43세 여성 현역 초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서울 출생으로 서울맹학교 숙명연대 피아노 학사와 음악교육 석사 미국 존스옵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학교 피아노 석사 야, 피바디 출신 처음 봅니다. 네, 피바디입니다. 유명한 거예요? 네, 음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50년대, 60년대에는 피바디 장학금 받아가지고 농업 쪽이 많이 갔었어요. 위네소타 아니면 피바디 네, 사실 장애 비례대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 피아노 비례대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사뿐만 아니라 위스콘신 대 메디슨 피아노 교수법 박사 나 옛날 피아노 연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정도 내야 되겠지?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 네, 그 피아노 치는데 밑에 조이가 이렇게 어필이 돼 있어요. 아, 귀여워. 검색해봐요. 정가 없음 재산신고액 약 9억 3천만 원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원래 피아니스트로 유명했었죠. 유학 후 귀국해서 유니온 앙상블 예술감독을 맡는 등 음악활동을 하다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에 영입이 되어서 비례 11번을 맡고 국회 입성. 대학 때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활동에 참여하면서 국회 강연도 나오고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 한성교 의원의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연주 의뢰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국회 입성해보라고 출마 권유를 받았을 때 망설였지만 누구에게 부탁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탁을 해결하는 존재가 돼보아라 이런 말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뭔가 한성교 의원이 했을 것 같은 말은 아니라는 한미적 추측. 했을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압수적 추측. 김예지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시절 한창 전장연합 각을 세울 때 전장연의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당론을 따르고 야당에 대해 날을 세울 때도 많지만 장혜영 의원과 동성결혼 법제와 관련 발의를 함께하거나 아니면 간호법 표결 때 당론과는 달리 찬성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습상 비례대표 두 번은 하지는 않지만 김예지 의원은 예외. 지금 이번에 이미 21대 국회의에는 비례재선 의원이 있죠. 정의당의. 네. 이자스민 의원. 네. 비례재선 의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언론인이 반발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도 비례재선 후보 있습니다. 네. 다만 또 이 후진 배치됐죠. 지난번에는 완전 안정권이었는데. 그렇죠. 그 이자스민 의원의 사례처럼 저는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론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서. 네. 이게 또 한동훈 위원장의 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붙잡았죠. 사실 다른 당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독일의 명부제를 이야기하거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선거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 비례재란 말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발전하면 기술의 발전, 인프라의 발전하고 같이 가니까 모든 이동수단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된 세상에서는 지역구 개념이 흐릿해지는 거잖아요. 결국 지역구 없이 완전 비례로 가는 길목에는 이렇게 지역구로 나서는 게 간단치 않은 후보들이 비례재선하는 게 이 길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사실 지금도 좀 기형적이잖아요. 국회의원의 절반이 서울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적표를 볼 일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21대 성적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5.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석률 96% 대표발의법안 총 170개 대한반영패기 31건 수정가격 9건 원안가결 2건 민주당 기준 중상에서 상이고 국민의힘에서 에이스네요. 원안가결된 법안으로는 코로나 시기 장애인 보호자인 가족이 감염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고요. 일단 벨빅보단 잘 읽잖아요. 정치자들은 모를 거예요. 잘 편집을 해주시겠죠. 벨빅은 70평생에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못 짠 버프도 받고 있는데요. 알레르기까지 와서 고생 중해요. 역시 코로나 시기에 여러 스포츠 경기장들이 무관중으로 적자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을 빌려주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수정가결된 법안으로는 도로의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훼손되는 일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는 법 그리고 점자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법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인력 제공하는 법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관람권 보장 등 하나같이 굉장히 밀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원툴 정치인이 보수적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원툴 정치인은 이렇게 필요하죠. 보시다시피. 대선 때도 어쨌든 국민의힘 장애인 관련 정책에 김혜지 의원실의 힘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15번입니다. 이수균 50세 여자 교수 영월생이고요. 석정 여자중고등학교를 낳았어요. 여자중여고 성경관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입니다. 동대학원 공학박사 공대 우리가 가볼 수 없는 현재 고려대 정보대학 산학협력 중점 교수고요. 전 LG전자 연구원이었습니다. LG전자. 재산이 12억 6천만 원이고요. 모친 명의로 토지가 영월에 5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네요. LG유닛 등으로요. 주식이 조금 있는데 보니까 포스코, 두산, 한일, 현대 시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LG는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다 연습장들인 것 같고요. 포스코 9주, 두산은 55주. 영월이 또 시멘트 그게 많아서 저것도 있나 보다 싶었어요. 과학계와 장애인 당사자 비례입니다. 유아 시절 소아마비로 인해서 지체장애인인데요. 정치 신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부에서 목발을 들거나 아니면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휠체어를 승용하고 있는 그 후보입니다. 그러네요. 정부의 r&d 예산 감축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깊게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 연설에서 자기가 평생 살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복지가 확장되는 걸 느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축소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학 없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느냐라는 이야기에 솔직히 조금 더 중점을 두더라고요.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이 너무 손쉽게 깎이는 이유가 저항이 가장 적은 집단이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면서 관련 입법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 공개 관련 그리고 이동권 관련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쿼터도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15번 라운드 보셨습니다. 기호 30번 신한반도당입니다. 김현욱 씨라는 사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전략화 테이프트롤 느낌이야 어렸을 때 그 컨셉이에요. 서연건설이라는 회사로 돈을 벌고 정치를 꿈꿔서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어요. 경기도 의원 한 번 했는데 이후 공천이 없고 낭인이 됩니다. 극우화가 심해지는 기독당의 대표가 되어서는 당의 온건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다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알아봤는데 또 탈당을 하고 또 앞에서 봤던 국민 대통합당의 공동총재로 불려갑니다. 손님이 되어줬죠. 마지막 출마지가 용인시였기 때문에 용인 정출마 선언을 한 것이 2월 1일이에요. 갑자기 3월에 신한반도당으로 옮겨버립니다. 아 장담한 게 아니고 뭐지?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김현욱 후보가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한 것으로 끝납니다. 아 국민의힘? 그렇게 남겨진 신한반도당 신재훈이라는 사람이 창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첫 창당은 애국당 가가국민참여신당의 최초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당이 통일한국당으로 바뀌어서 활동하던 도중에 나갔어요. 쫓겨난 거죠. 그래서 새로 창당을 한 것이 4대 친반 원회정당 중 하나인 국민희망총연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창당 완료가 반기문이 드랍한 후에야 완료가 됐어요. 아이고 사실 창당을 좀 차근차근 되게 잘했거든요. 자 그럼 누굴 대선에 보내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어때? 갑자기! 하지만 남재준은 원수인 통일한국당으로 가버립니다. 기분이 안 좋아져서 당명을 국민세정당으로 바꾸고 지난 총선을 치렀습니다. 대선 진출에 대한 야망은 있는지 기분이 안 좋으면 당명을 바꾸는구나 머리를 바꾸는구나 아니면 손님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영을 추대했는데 은근 소배 능력이 출중한 정당입니다. 박근영은 끝내 이재명 지지를 하고 드랍 기억하십니까? 박근영 이재명 지지 했죠? 그랬었어요? 이번 총선에는 방금 말했던 김현욱 전 기독당 대표가 오길래 신나했는데 이 사람도 드랍 내일로 미래로 통합에 참여했더니 그 프로젝트도 사실상 좋았죠? 그렇죠 드랍 전문 거의 임유한 그렇습니다. 신한반도당의 드랍 10위 닷 임유한이라기보다는 약간 후보 범유다 아니에요? 그래 보입니다. 정치인의 범유다 포털처럼 들어가면 사라지네 거기 가면 신재훈씨는 정당 대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손님이 들어온 다음에 사라져 공약 있나요? 정책 미제출했고요. 홈페이지가 네이버 카페인데 마지막 글은 2021년 활동은 2019년이 마지막이에요. 4년 전거나 잠깐 볼까요? 유통법 통합 개정 다단계와 방문 판매를 편하게 하는 안 같은데요. 막 쳐들어가 막 다단계가 오면 문을 열어준다. 왜냐면요 신재훈 대표가 전과 3범이에요. 두 개가 방문 판매법 위반이에요. 짱판 요인이신구나. 이상입니다. 아 두 명 나왔거든요. 2번 이상재 후보가 장례지도사에요. 네 근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1번도 장례지도사에요. 그렇습니다. 파묘 좋습니다. 장례지도사 후보 두 명이 나와있는데 1번 후보 보시죠. 신한반도당 1번 이선미 59세 여자 서일정보산업고 서일현 서울문화예술고 졸업 장례지도사협회의 상임이사 이 단체의 회장이 2번 이상재 후보입니다. 아 왜 이렇게 돈들이 없어요? 재산이 0원입니다. 둘 다 서울 은평구 살고요. 아무래도 장례지도사협회의 인사들이 당을 대여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추축인 회장이 2번 갖고 측근 중 여성이 1번을 갖는 바로 그런 법칙인 것 같아요. 장남해병대 병장 차남해병대 하사 전역했습니다. 재산신고 0원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401만 9천원 납부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산신고사항 문서를 보면 본인 재산신고사항 없음 장남 고지 거부 출가하여 독립생계 유지 차남 고지 거부 외부 평활하여 독립생계 유지 이렇게 써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아들들 엄마가 0원인데 지금 고지나 거부하고 앉았어요. 자 원내정당 14번 후보들 만나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4번은 왕당직자 배려군요. 더불어민주연합 14번 정을호 53세 남자 정당인 중앙대 경영학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사무총장 전 민주당 중앙당 충무 조정국장 당직자 유닛 재산은 20억 어떻게 당직자로 재산 20억을 모으죠? 비결은 하이닉스 413주 삼성전자 9741주 거대 개미 하이닉스 지금 고점이잖아요. 왜 옛날에 비급 영화 중에 거대 개미의 습격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있었어. It came from the desert라는 영화였어요. 명작이죠. 네. 저는 그 게임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9천주 만주면 분할하기 전부터 아주 많이 투자했던 분이라 돈을 잃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식을 몰라도 이 정도는 눈치로 합니다. 네. 공군형 공용물건 손상으로 벌금 400만원은 뭐 껌이죠? 뭐 이 정도 부술 수 있어 내가 병역은 육군 2병 소집 해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가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민주당의 당직자가 됐죠. 당직자 쿼터 2명 중 나머지 1명입니다. 네. 가장 경력이 화려한 당직자입니다. 공약은 당직자 처우 개선 당직자 유닛 당직자 노조 대표인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겠다. 저 이거 문자 종종 오거든요. 근데 사실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게요. 그리고 뭐 학자금 확대 대중교통 조조할인 확대 등이 있습니다. 정으로 문서만 편집한 아이디가 공약을 나무익기에 직접 써놔서 제가 찾기가 쉬워요. 잘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사람 머리 아파요. 이게 나무익기 어뷰징으로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나무익기의 권력이 해체되는 신호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원래 정점은 끝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문서 보면 이 문서가 어떤 의도로 쓰여진 문서인지 한눈에 읽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될 때겠다. 정치에 도전하시는 많은 여러분 어뷰징을 하는 것보다 어뷰징을 하는데 수고를 쓰는 것보다 훨씬 크고 잘되는 정치인이 될 각오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나무익기 문서의 간지는 여기 많이 적혀있는 게 간지예요. 그렇죠. 그만큼의 유명세가 있다는 거니까. 맞아요. 자, 국민의 미래 14번 언론인 배려군요. 국민의 미래 14번 김장겸 62세 남성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적었지만 언론 탄압 유닛 벨비클럽장 성격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회사원이라고 적은 게 좀 너무 웃겼어요. 그러게요. 사장도 회사원으로 적어야죠. 월급 사장이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 MBC 사장이었죠. 경남 마산 출생 마산고 졸업 고려대 농업경제학 학사 신문방송학 석사 병역 본인 방위병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전역 재산신고액 약 28억 원 MBC 공채 기자로 87년에 입사해서 꾸준히 스펙을 쌓고 2017년 대표이사 사장직에 선출되어 공영방송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정가 한 건으로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와 진짜 노동탄압 유닛 맞네요. 당당한 전과보소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노조법 위반 징역 8월 집유 2년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탄압 유닛이라고 이야기한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네요. MBC 제1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내는 등의 혐의입니다. 그 사람이죠. 샌드위치 만들기로 보내고 한 두 사람이죠. 김재철 사장과 김장겸 사장. 그런데 실무는 김장겸 사장이 더 많이 했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작년에 나왔군요. 이 판결 뒤 김장겸 후보는 정치 판결이라면서 문재인 정권과 언론 노조가 방송 장악을 위해 엮었던 사건이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아니 작년 10월인데. 작년 10월인데. 마음 안 담아만. 네. 하지만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을 맞이해서 특별사면 해줬거든요. 와 초페스트 사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꿀인 게 사면을 받고 비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VIP예요. 이 정도면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 진짜 총선용 사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사면 받은 후보들 지금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만났잖아요. 새로운 미래 포화. 거기는 그냥 옆에 있다 얻어걸린 것 같은데. 사면받아 비례받은 사람입니다. 김장겸. 그런데 참고로 김기춘, 김관진도 함께 사면받았습니다. 일단 김관진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 있고. 김기춘은 너무 늙었고. 김기춘 사위 유닛을 아까 봤죠. 네. 그렇구나. 김기춘은 너무 늙어서 사위가 대신 나왔구나. 현재 공정언론 국민연대 상인 부문들 맡고 있고요. 대박. 좋은데요? 작년에는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단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박. 짱입니다. 바로 아래 15번 김혜지 후보가 너무 비교된다. 이게 김관진 장군 사면받았을 때도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사실상 똑같은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저의 방사에서 몇 번 나왔지만 여론조작 전문가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살뜰하게 잘 챙깁니다. 수사할 때 매료된 거죠. 검사들께서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검사들께 혐의를 보다가 우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랬던 겁니다. 조국혁신당 14번. 조국혁신당 14번. 김형연 57세 남자 변호사 인천고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졸 판사윤이십니다. 판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제처장까지 올라왔었고요.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1사단 시의보 보병여단 2대대 5중대 3소대 2분대에서 1병 복무 중인데 내가 이걸 왜 읽어주냐 한번 봐보세요. 손글씨로 이렇게 말풍선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어줘야 되는 사연이 있나보다. 이게 장남 이거 썼다가 글자로 말풍선을 집어넣었어요. 2분 대. 이거는 위문 편지 써달라는 거예요? 일병 힘든 거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썼다가 입대했나 보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는데 너무 손글씨도 귀엽고 말풍선은 더 웃겨서. 그렇다고 입영은 작년 여름에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작년부터 출마를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든지 그게 아니면 아빠가 아들 인생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애 군대 갔어? 그런 아빠들이 있죠. 청취자 여러분 그런 아빠가 되지 맙시다. 재산은 27억 3천만 원 강남 일원동에 아파트가 있네요. 39회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 신영철 전 대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촉구글을 실명으로 올렸던 그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명 디지털 캐비넷 이거를 디넷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탈탈탈 터는 거. 이거를 털어서 디지털 수사망에 보관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거를 지적했을 때 사본과 원본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넷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이상한 대검찰청의 해명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검찰개혁 쿼터죠. 지금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검찰전자 캐비넷 신고센터 즉 디지털 캐비넷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불법 사찰 행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예교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정보 공개 청구 및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조국혁신당 후보들 지금 한 절반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쭉 보시면 주로 후보평균들보다 돈이 많고요. 주로 다 강남을 산다 말입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조국혁신당의 10대 공약과 함께 엮어서 보면 공약에 있어서는 이런 평들이 많죠.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완연한 사민주의 당대표가 그렇듯이 조국의 원래 최초의 대선주자로 떠오를 때부터의 색채, 강남 좌파, 강남 좌파가 보여줄 수 있는 사민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색채를 재산목록을 보고 설명을 하나 드립니다. 자, 14번 라운드를 보셨습니다. 기호 31번은 여성의 당입니다. 기호 31번 여성의 당 페미니즘 정당으로 출발해 지난 총선에 등장했던 여성의 당 창당 준비 단계부터 기존의 중도와 진보정당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의 페미니즘은 남성 기득권 정치에 도용당한 것이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창당 이후에는 이들이 정의하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점 즉 다른 사회적 약자에 무관심한 때로는 적대적인 터프의 스탠스라는 것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 몇 번의 선거에는 몰랐죠. 여기가 극우정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도 살짝 티가 났었죠. 그때 제가 소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때 저도 들여다봤는데 티만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닥민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말 몰랐어요. 그 개념을 몰랐고 그래서 기존의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계시던 분들도 여기에 당원 가입하기도 하고 후원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터프라는 이 조류를 여성의 당을 통해서 배웠어요. 지난번... 한국에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요. 선거 때 애플망빙으로 유명해졌었죠. 특히 성수수자 중에서 트랜스젠더, 그중에서도 MTF를 가장 배역합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예멘 난민 문제에서는 이슬람 난민 절대 반대를 선택하면서 이슬람 혐오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고 귀엽네요.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입학 문제에서는 입학 절대 불가를 선택하면서 LGBT운동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발언들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극우 페리미니즘의 면모를 점점 짙게 내보이고 있고요. 한국 극우의 특징 뭐? 지들끼리 싸웠다가 그 다음 창당을 한다. 한동안은 그 여대들 중심에 에타 있잖아요. 에브리타임. 거기에 되게 집중적으로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온라인에서의 모집 활동 같은 걸 굉장히 열심히 했죠. 에타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딸내미가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보여줄 때 보면 그런 글들이 집중적으로 지난 총선 다음 해부터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대표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하나씩 사직을 하고 후임이 안구해지면서 정당 셧다운이 발생할 뻔해서 비대위가 정말 영웅적인 동분서주를 했어요. 당세가 급격히 기우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선 후에 해산 투표를 걸었고요. 일단 부결은 됐어요. 이번 비례 후보 모집에는 마감일까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한 명이 출마합니다. 현재 수원 성인엑스포를 저지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다시 얻어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성의당 1번 후보 보시죠. 유지혜 26세 여자 무직. 여성의당에서 후원회장을 했었고 지금은 비대위의 홍보국장. 당이 지난 지선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마저 참여를 안 할 경우 4년간 정규선거 미참여로 해산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나온 당직자형 출마자입니다. 희생하는 당직자. 재산도 예금만 써서 냈고요. 좋습니다. 13번 후보들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3번. 더불어민주연합 13번. 임미애 57세 여자 농업 서울생 한양여고 예화여대 경제학과 6월 항쟁 때 2대 총학생이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김영건 전 의원. 지금 구미 출마했죠? 네. 경북을 대표하는 민주당 부부. 네. 네. 재산은 10억. 전담만 한 페이지 반. 실제 농사 짓고 있고요. 장남이 일찍 결혼했는지 벌써 손녀도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는 농축산인 손녀 언제쯤 뵐까요? 아유 뭐 저도 지금 합법적으로 할머니가 돼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남 대학원에서 2병 복무 만료. 차남 육군병장 만기. 92년 결혼하고 귀농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소를 키웠죠. 재선의 의성 군의원이었고요. 도의원 한 번 도지사로 체급을 올려서 그대로 승승장구는 아니고 낙선했습니다. 그럼요. 경북도지사에 출마했거든요. 그렇죠. 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된 TK커터입니다. 네. 민주당 안배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꽤나 전진배치됐습니다. 홈페이지 어빌리티는 지역균형발전. 인터뷰에서도 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인구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면 주민에게 월 15만원, 읍지역 전체 주민에게는 월 10만원, 그리고 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공형 일자리 확대, 돌봄, 의료체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을 지역소멸대책공향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임미애 후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수도권 언론에 많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처음 보는 시민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촌스럽게 그걸 서울 언론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정말 경북도당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급이고 당선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해본 부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구소멸, 면주민 15만원, 읍주민 10만원은 결국 인구소멸, 뭐랄까요, 기금, 연금 같은 걸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보들이 있는 의성군이 어쨌든 이 기준에는 소멸지수 1위거든요, 전국.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국민의 미래 13번, 여기까지 오셨어요. 조 배숙, 67세 여성, 4선 국회의원입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3대 법조인 다 했고요. 전북 익산 출생입니다. 1위 중앙국민학교, 1위 남성여성중학교. 거기 동네 이름이 남성이고요. 남쪽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니까 진짜 완벽한 젠더 평등이네요. 보통 여자중학교 하나죠, 우리나라는. 경기여고졸업, 서울대 법학학사 및 석사, 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가는 없고요. 재산신고액 약 28억 원, 서초동에 아파트가 있고 익산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82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로 임용됩니다. 그 상징성이죠. 대한민국 되게 늦은 나라였네요. 진짜 늦었네요. 82년에 최초였어요. 네. 그리고 4년 후 판사로 전직. 95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현진영 씨와 박지만 회장의 마약 사건 변호를 맡습니다. 그리고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현진영 씨는... 현진영 씨는 뭐 얄짤없이 사셨죠. 그분은 꽤 사셨죠. 그러니까요. 99년 새천년 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2000년부터 공직 선거 경력이 무려 7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우로로 쏟아진 호남 출신 유명 인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열거는 다 못하지만 비례대표 및 전북 익산을 지역구에서 4선을 합니다. 이 사람도 비례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청정배 민생당 테크트리를 타다가 2022년 초 윤석열 후보 지지선 민생당 때 내가 소개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빨간 옷을 입어보고 싶었지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전북지사에 나갔다가 낙선 이번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었는데 원래 컷오프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호남 홀데론 탓에 부활해가지고 당선권 안착 난데없이 조배숙이 들어온 이유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은천이 슬프죠. 아니 그럼 내가 있잖아. 난 함거에 들어있단 말이야. 네. 역시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비례 두 번 후보이고요. TMI로는 윤석열 대통령 멘토 심평 변호사의 전처입니다. 그렇습니다. 헤어져서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심평 변호사는 요즘 사실상 조국 지지로 돌아선 거 없다고요? 네. 최근에 봤더니. 한동훈 장관을 야단치고 있고 전 장관을. 그렇습니다. 넌 조국한테 안 돼. 이런 말을. 아니 왜 그런 무례한 말을 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도 전직 의원이니까 예전 성적표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3선 의원이었던 2008년 18대 국회. 이때는 약간 이게 지금이랑 달라가지고 국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법안이 32.5건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는 보수가 180석이 넘었죠. 네. 이때 조배석 후보는 대표발의 42건. 오 10건이나 더했네요. 대한반영 패기 14건 수정가결 2건. 그리고 4선 의원이었던 2016년 20대 국회 때 이때의 의원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74건. 이렇게 막 4선 의원점 하는 의원들은 야 어떻게 짬이 찰수록 더 빡세. 이랬겠네. 조배석 후보는 대표발의 54건. 대한반영 패기 10건. 수정가결 4건. 좋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요. 자 13번이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13번. 백선희 55세 여자 교수고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서울시 보육정치위원회 6기 위원장이었고요. 서울시의 성평등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입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이어서 이 경력이 꽤 많이 보이네요. 육아혁신복지 교육 커터입니다. 배우자가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예요. 이건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요. 장남 육군 이병 소집 해제. 차남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재산은 15억 8천만 원. 리조트 회원권이 3,6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논란이 있어요. 프로 골퍼인 이사장 조카에게 출석일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지금 언론들이 계속 불을 붙이고 있고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본인은 이사장 조카라는 사실도 몰랐었고 자신이 애플을 주게 되면 학사 경고 상태가 돼서 이런 딜레마는 항상 있거든요. 교수 하나가 날려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업 참여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고 과제 제출을 요구해서 이게 감사까지는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경고 조치를 받고 교육부에 보고를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이럴 거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점수를 준 이화여대 교수들은 왜 해임도 되고 징역도 살았냐면서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연예인이나 김애나 선수도 관련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뭐 급이 다르지 그 사람은 금메달을 따오니까. 근데 연예인이나 프로 선수들을 옛날에 당연히 출석일서 안 채우고 졸업하는 게 당연시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출석해왔던 연예인들이 점점 생겨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약간 연예인들 원래 연내병사로 군복무할 때 꿀빨딱은 썼는데 요즘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지. 그렇죠. 근데 제가 시간 강사도 해봤고 사실 해봤고 또 나오는 내용 이러는데 이걸 같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건지는 진짜 그건 동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때는 취업하면 점수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읍소가 먹힐 때가 좀 있죠. 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읍소가 늘 다 실패해서. 기록상으로는 17년 8월에 서울신학대가 구두 경고를 했다라는 거고 대학본부 측도 그 정도 수준의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당시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이 남편의 뒷배 아니겠느냐면서 계속 언론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보수 언론은 조국이라는 대선주자가 처음 뜨던 시절에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반응의 분노를 지펴서 나라를 뒤집어본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런데 두 번은 안 돼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군침을 흘리는. 네. 두 번은 힘들 텐데. 가장 주요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죠. 우리가 후보들을 전국에서 그리고 비례대표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이 사람 혹은 이 상대 후보 이 지역구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언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도 같이 분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그런 견제를 받고 있고 후보들은 다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살고 있고요. 제 말은 돈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13번은 13라운드 끝. 13라운드 끝. 기호 32번 우리공화당입니다. 또 이야기 시간. 막 이렇게 팔을 괴고 듣게 돼. 공성갑의 스토리 타임.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바나나킥 부스러기만 남겨서. 하는 것처럼. 기호 32번 우리공화당. 친박 극우에 컸던 별 조원진 그의 당인 우리공화당 이제 그 역사가 끝나갑니다. 위세가 그렇게 당당했는데. 달서병에 출마한 조원진 대표는 당선되면 국민의힘과 합당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게 하루 전에는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합당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도 왜 이렇게 그 놈의. 우리 동네 국민의힘 후보하고 마찬가지로 당과 무관하게 나는 이 작은 정당을 탈출해서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이죠. 그러니까 합당이 아니고 입당이지. 합당이에요. 들고 들어가겠다. 그래도 가호가 있지. 합당이죠. 지금까지 따라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서 전광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간의 경쟁이 참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평생의 숙적은 전광훈이죠. 조원진에게. 없어질 당이라 이제 공약 소개를 할 이유가 있나 싶고요. 게다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을 보니까 4년 전 걸 그대로 갖다 썼어요. 부정선거 방지를 해야 한다는 파트에서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선거의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 입당하는 거군요. 지금 많이 사람이 빠져서 진짜 충신들만 남은 것 같아요. 2번 비례 후보는 8명인데 2번 7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당에서 선거 출마를 경험해 봤습니다. 6번 송영진 후보는 원래 서울에서 지역구 출마를 등록했는데 1위로 이동해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도 빠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팀들이군요. 8명의 후보가. 이 사람 나름 간판주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봐서 그런가. 우리공화당 1번입니다. 진순정 45세 여자 창원생 육마초 양덕여중 창원녀고 창원대 행정학과 졸업 현재는 인재대 법철학 전공 박사과정 휴학 지난 총선인 비례 5번 이번엔 1번입니다. 자영업자 캐릭터였고 당의 대변인도 했고 애국집회 사회자도 했습니다. 자영업은 13년 정도 식당을 의창구 원의대로에서 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제 그 보증금이 재산에서 빠졌습니다. 조은진을 만난 후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법학 박사과정도 가고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들어갔고 2004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150였습니다. 인생이 바뀌기 전에는 술을 드셨어. 술 마시고 식당하고 즐거웠는데 당직자형 출마자인 동시에 당의 주력 중 하나였습니다. 식당하고 술 마시고 지진한 지선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경남도의원 비례후보의 자리가 비니까 사퇴하고 그리로 이동했어요. 2019년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나갔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창원성산 출마를 했는데 또 비례후보가 모자라니까 이동을 했죠. 그 충성이 보답받았는지 이제는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중의 수석인 모양입니다. 수석 최고위원 네. 그죠. 어서 만나했더니 극우집회 진행자였어요. 12번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2번 더불어민주연합 12번 김윤 57세 남자 대학 교수 서울대 의학 박사 의사 유닛 지금 서울대 의대의 교수고요. 신평안 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정말 갑자기 인생 바뀐 사람 총선마다 늘 나오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재산은 30억 본인 육군 대위 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고 첫 출마입니다. 지금 의사들의 공적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최소 7500명에서 최대 9500명까지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함으로써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의료 언론에서 아주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말을 대중 앞에 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 의사 많은데. 이 한 명에 대한 의료 사회의 집중포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후보 본인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집단 왕따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왕따면 괜찮은데 린치니까. 그러니까 왕따 플러스 린치. 사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진짜 짱인 게 의대 정원 때문에 이공계 인재 이탈이 있다.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럼 의사 수입을 낮추면 된다. 네. 개짱이다. 와.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을 어느 정도 해체해도 된다는 말은 윗계급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죠. 이런 말 하는 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머리를 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의협이나 개원이 협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고요. 그렇죠. 아예 김윤 교수가 공청회 같은 거 회의 세미나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김윤 교수가 있다 하면 일본은 의협이나 개원이 협회는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디테일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기껏해야. 이 사람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걸 본인이 해봤을 리도 없고 엄청 성공한 인생인데 이 정도 디테일을 보면 이 정도 주장인 거예요. 연봉 3억인 사람이 2억 8천 정도 받아보자. 그럼 그걸로 늘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2억 7천 받아보자.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3억 받던 사람들은. 어제 보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반대로 의사 수를 늘려달라고 파업을 한대요. 우리 너무 힘들다고. 완전 반대요. 이게 대한민국 특이죠. 의사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피곤해 죽어도 좋으니까 문 열지마잖아요. 워라벨을 모르는구나. 게다가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느냐 의사가. 우리는 경험을 봐서 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프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까 기득권만은. 경기도 의협에서는 아들이 의대에 불법 편입해서 군대도 2개월 만에 제대했고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한다고 의혹 제기를 크게 했어요. 그런데 후보는 뭔 소리야. 아들은 문과고 한 마디로 다 해결됐어. 군대는 만기 전역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역해서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 의협도 진짜 이제는 거의 무슨 이상한 구구집단같이 행동을 해서. 본인이 이번에 출마하면서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했어요. 의사십대는 미음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전문가 역할이 어려워졌다. 그렇죠. 반면에 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대 증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지나면서 지금 의협의 입장만 우리가 보고 있고 정부의 입장만 보고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여적지 누군지 몰랐고 당에서 본 적이 없는 인사인데 압도적으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베를대표 후보로 선출이 된 이후에는 이제 의대 증언 확충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압을 중단해야 된다. 의대 증언 확충은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의사들이랑 대화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중재안을 의협은 절대 듣고 싶지 않겠군요. 위쪽을 많이 봤는데 두세 사람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내놓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사람 몇 명이 보입니다. 그 중 한 명입니다. 이번 라인업의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미래 12번 유용원 60세 남성 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용원 아니죠? 맞을 거예요. 그 유용원? 네. 유용원의 군사 세계? 맞습니다. 유용원 유닛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인데 얼마 전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가 됐습니다. 현 육군본부 정책자문위원 충남 천안 출생 천안 남상국민학교 천안중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경제학 학사 병역 본인 방위병 장남과 차남 공군 병장 만료 와 특이한 팩터네요. 유용원이 방이 나왔어요. 야 이건 진짜 몰랐네. 대충격 유용원이 방이 나왔어. 진짜 대배신감. 그렇습니다. 방이는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건 희한하네요. 형제는 또 우애 좋게 동반 입대를 했어요. 군군에 정가로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재산신고액은 39억원 서초등 아파트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90년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올해 3월에 퇴사할 때까지 군사전문기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죠. 35년 조선일보맨 미디어 오늘은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 직행 사례라는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를 했어요.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유용원의 군사세계가 또 유명하죠. 여기는 진짜 진짜 밀덕들의 장이잖아요. 매출도 꽤 될 거예요. 네. 그래서인지 4월 1일자 글을 올렸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이 되면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배밀 군사세계로 이름을 바꾼다. 네? 배밀? 4월 1일이요? 헐. 선거 9일 남았는데? 대박. 배밀은 뭐예요? 그게 비, M-I-E-L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바뀌었네 진짜? 비밀 군사세계로? 아 비밀. 비밀인지 배밀인지. 이제 당선되기 직전까지 알뜰하게 사업을 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흑역사가 있는데요. 천안한 피격사건 때 인간 어뢰서를 제기한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조선일보 사람 두 명이 어뢰를 타고 있는 짤로 유명한 바로 그 일을 만들어냈던 인물 되겠습니다. 12번을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 12번 조국혁신당 12번 서왕진 59세 남자 교수고요. 영광생 광주 석산고등학교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 석사 미국 델라웨어대학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예요. 현재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인데요. 기후위기 극쿼터입니다. 서울연구원이었고요. 인재영입 3호입니다. 화상에 의한 추형으로 5급 전시근로국인데 이게 추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좀 추해진다는 그런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화상 흉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쓰고 있는 의황용어더라고요. 맞아요.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공군형 그랜저 이거 250만 원 예금이 이 정도 있어서 총 5억 1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 환경정의 시민년대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사무처장을 맡아서 10년간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 다녀와서는 2011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주로 이런 정책 관련 기후위기 이런 관련한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서울시의 정책특보까지도 지냈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정책 관련 몫이고 광주쿼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광주의 언론의 인터뷰가 집중적으로 보이는데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각각 지역 언론들이 더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월 출신이면 강원 도민일보가 가고 경남이야? 그러면 경남일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광주의 언론들이 다 붙어서 인터뷰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정보가 왜냐하면 지역 언론인들은 이 사람이 4년 뒤에 우리 동네로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사실상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번 라운드 후보들 만나보셨습니다. 스토리타임 지민토 기호 33번 자빈당입니다. 별사탕 먹는 느낌이에요. 강석에는 오버뷰 시간에 했죠. 기호 33번 자유민주당 친박 친윤 그구 반문 그구 그구 언론 스타들의 모임 자유민주당입니다. 물론 별이제는 튀어나갔지만 심지어 원래는 정규재 씨는 윤석열 검사를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래서 지금 정규재 씨는 조용해요. 그래서 6번 후보는 자유통일당 8번이자 뉴스타운 손상대의 동생인 손상윤 아 그렇구나 자유당을 들여다 바쳤으니까 6번쯤은 줘야죠. 4번은 왜인지 사퇴했습니다. 오 이거 옛날 대한민국 건물 엘리베이터 같아요. 4번이 없어요. F 이거 8명인 줄 알았는데 1, 2, 3, 5, 6, 7, 8이었잖아. 저게 저게 죽을 죽을 샀잖아서 F 후보 어디 갔습니까 3번 김명숙 후보는 국제 뇌교육 종합 대학원 어쩌구 환당국이 사촌이죠. 단멘 당의 중심인 고영준은 2번 법칙에 따라 2번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당 1번 선관위에 정책 제출은 안 했지만 유튜브 홈페이지 명함에 공약이 있어요. 국회의원 세비 절반 반납 아니 왜 반납을 택할까요? 그냥 삭감을 하시든가요. 국회의원 100명 감축 이건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거에게 그렇습니다. 문재인 간첩죄수사 추진 막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중사파 북한 보내기 북한 이주법 추진입니다. 아 네. 야 이거는 국고법이 안 걸릴까요? 이제는 막 국민을 내쫓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국민이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건 좀 특이합니다. 아 그래도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 정당 국고지원금 폐지 이건 또 원우의 소수의 한이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데칼코마니같이 약간 변이제가 하는 말이랑 되게 비슷하게 여기 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창담하기 전에 같이 놀던 사람이에요. 허빈세 20%로 인하 공수처 없애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건은 부활. 이거는 국민의힘 공약이기도 합니다. 5.1843 여순 사건 등의 민주유공자 예후법을 폐지하고 가짜 유공자를 찾아내 보상금을 환수합니다. 이제는 보훈도 망치려 들어요. 대신 5.18 진압 병력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줍니다. 이게 공약 중에 아무거나 집어들어도 즐겁게 잃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우의 힘인 게 밑바닥에서 의석 한석 못 얻고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국 여당이 얘네들이 하는 말을 주워서 푸잖아요. 그 8명 중에 1번 4번 없으니까 7명 중에 아 그렇구나. 자민당 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당 1번 오율자 72세 여자 한양대에서 예체능대 생활무용예술학과 교수였고요. 학점까지 지낸 명예교수입니다. 한양대 무용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석사 단국대 이학박사 중요 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의 전수자이며 승무? 나빌레라? 살풀이춤의 이수자입니다. 저서로 철학과 함께 춤을 리 2018년에 출간되었어요. 되게 멀쩡한데요? 대전문가 무용계의 레전드 원로입니다. 레전드도 음주운전을 2010년에 해서 벌금 100 승무죠. 승무라고 봐야죠. 음주운전도 레전드면 돈 좀 벌어야죠. 서울 서초구에서 전세를 살지만 집 근처에 상가를 갖고 있고요. 용산구에 집이 있고 사무실과 연습실로 보이는 오피스텔을 종로구와 중구에 전세 얻어놨습니다. 부동산 캐부자입니다. 지금 후보들 중에 상이 한 2, 3% 되겠습니다. 차는 안 적었어요. 네. 부동산과 예금업체 69억 8천 명예퇴임은 2020년에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심심하지요. 자기 건물들 사이를 이렇게 전기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 차가 없다. 지민토에 들어와버렸어요. 이거 뭐야? 스파이더맨. 아니요. 집라인? 집라인 타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지민토라니. 3월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가 지지율 얘기는 할게요. 3월 7일 중앙일보에서는 지지율이 3.4% 나왔대요. 진짜? 그렇다면 당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봤는데 없었는데. 그런데 같은 기사에서도 포괄적 정당 지지에서는 1.5% 나왔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엄청 많이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이 당 후보를. 그런데 이거. 그러면 나는 죽었을 거야. 제출한 자료에서 학력에 한양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여기에서 X표가 쫙 쳐져 있네요. 맨 처음에는 역대 자기가 학석사를 다 썼다가 마지막만 쓰면 된다는 걸 알고서 X, X친 거예요. 그냥 더 쓰면 됐을 텐데. 사실 한양대가 싫었던 게 아니라 다녀보니까 별로고 말하면서 X를 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보셨습니다. 11번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1번 전종덕, 52세 간호사, 한평생 광주여고 조선대 보건학 석사, 전 전남 도의원이었고요.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 다른 사업. 지금 되게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만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고르게 민주노총의 대표주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등등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등등 4번 낙선했습니다. 한 번의 사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였겠죠. 그리고 도의원 한 번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최연소였고요. 이때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했대요. 그래서 무슨 급식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우리 농산물 급식 조례입니다. 네, 이게 뭐 처음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전국 거의 동시다발이긴 했습니다. 몇 개, 영남지역은 끝까지 안 했었던 거로. 그렇죠, 그렇죠. 학교급식을 도비가 지원을 하는 최초의 조례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죠. 진보당 쿼터 3명 중 1명입니다. 홈페이지의 어빌리티는 노동과 보건의료입니다. 진보당 의석이 되겠지요. 국민의 미래 11번입니다. 국민의 미래 11번 한지아, 45세 여성, 의정부 일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학력 가톨릭대 의학박사, 정가는 없고요. 재산신고액 약 55억 원, 서초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장과 척추손상 재활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 제네바 본부에서 노령화 및 재활담당관의 경험도 갖추고 있고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후보를 싫어하는 수많은 의사들 중 한 명이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회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국민의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군요, 정치를. 김윤 후보와 같이 당선돼서 사석에 같이 앉아있는 모습 꼭 보고 싶다. 사석에는 같이 안 앉을 거고, 국회에서는 싸우겠죠. 국민통합위원회는 동교동계 김한길 전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이죠? 그렇죠. 아, 근데 알고 보니까 한지아 후보의 큰아버지가 하나갑, aka 리틀 DJ 전 의원이었네요. 아, 그죠. 이형결골이 좀 희한하네요. 동교동계는 말년에 다 뭐했다? 박근혜 지지했다.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대를 이어서. 그래서 논란이 조금 되어서 뉴시스의 기자가 하나갑 전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연락한 지 오래되어서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연락 안 하는 조카, 큰아버지는 많죠. 거기까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명절 때는 안 만난다. 이 정도는 알겠네요. 좋습니다. 조국혁신당 11번 보시죠. 조국혁신당 11번 강경숙, 56세 여자 교수고요. 전북 남원생, 이화여대 특수교육학에서 정신지체 전공 박사입니다. 특수교육 유닛. 원강대 중등 특수교육과 교수고요.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1기 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 의원인데 이거는 잘 안 올려놓더라고요. 이게 되게 명예직이 아니라고 해요. 전문성이 입증이 돼야 하고 특수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자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놓을 게 많았나 보네요. 그리고 교육부 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등을 거쳤고요. 특수교육 교과서도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강경숙 후보가 쓴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육, 복지, 전북 대변의 TO고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논문과 관련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논문도 많이 쓴 그런 교수입니다. 재산은 25억 3,600만 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았었고 그때 순번이 25번이어서 당선에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와서 앞번호 배치를 받았네요. 주요 공약으로는 교육 소외계층 아동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공약을 했고 교권 회복을 공약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그리고 교육까지 해서 이렇게 그런 쪽의 쿼터입니다. 지난번에도 더불어시민당에 출마를 했었고 본인이 총알도 많아서 한동안 정치를 할 것 같은데 집이 은평인데 은평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번에. 그렇죠. 특수교육 유닛 보셨습니다. 11번 후보들을 만나보셨고요. 자민당 다음은 어디냐. 아 이게 34라고 써놓고 제가 이게 당 이름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당이어서 34K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알파벳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군요. 하지만 한글로 쓸 겁니다. 한글로 써요. 기호 34번은 K정치혁신연합입니다. 기호 34번 정치혁신연합 이번엔 두 명입니다. 등장인물 주인공이.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헨젤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었지만 이상한 음모론을 떠들던 것이 들켜 언론의 포화를 맞았고 지명 10시간 만에 사퇴했던 사람이죠. 첫 번째 주인공. 그리고 그레텔 서정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레텔? 국문학 교수인데요. 민주당에서 경선 정도는 참여했었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속된 위원회 구성원들 일부는 공동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많죠. 정당에.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외곽 조직을 자칭하며 더 밝은 미래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대변인이라서 확인했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당을 많이 대변하고 다녔기 때문에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많아요. 되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하이텐션의 양반들이 되게 많죠.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쇼에서 어떤 사람이 옆에 나와서 수화 번역을 하는 거예요. 모두 저 사람이 수화 번역을 하는구나 라고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PD도 아무도 모르는 그냥 아무나였고 그게 그거였죠.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남아공 갔을 때 옆에서 수화하던 분이 그리고 수화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였어요. 자 아무렇게나 헨젤과 그레테리 지금 자 이래경 씨의 눈에 이 당이 들어옵니다. 이래경 씨도 당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서정미 교수가 만들었네. 그래서 입당을 하고요. 명칭과 정관과 로고로 바꿉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수라고 말했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뀐 당명이 K정치의 혁신연합당. 그래도 이래경 기회로 완전히 다 바뀌는 정도의 적대적 M&A는 아니어서 서정미 교수는 여전히 대표고요. 1번 후보로 나옵니다. 이래경 씨의 의도는 비례 플랫폼 정당이었어요. 여러 세력이 비례 출마를 위해 한 곳에 모이는 정당. 하지만 소나무당 정도가 우호적인 사인을 보냈을 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당이랑도 또 안 됐네. 한편 오디션을 통해 김상천이라는 대학생을 뽑아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 중 국민후보 TO 4명 중에 들어가라는 의미였지만 떨어졌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공약이 있고요. 오디션이라는 형식에 꽂혔나봐요. 공천을 국민오디션으로 하자고 합니다.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을 개선한다는데 지금은 북한이 그럴 마음 없죠. 사대강 제자연화 얘기 있고요. 공약 대부분이 민주당 스타일의 좋은 말씀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4명 나왔고요. 1번은 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준현동제 시대 이후에 가장 많은 설득력을 국민들로부터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으면 조국혁신당이 되고 그럭저럭하다. 하지만 뽑아줄 만한 하다라고 하면 열린민주당이 되고 아주 마이너마이너한 경우들은 이렇게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든가 네. K정치혁신연합당의 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치혁신연합 1번 서정미 54세 여자 경기도 안양 출생 안양고 경기대 국어국문학 학석 박 북한 대학원 북한학 박사 경기대 안양대에서 교수를 했고 지난 총선에는 안양 만안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해 3위로 낙선 이런 게 핵심입니다. 3위 후보 어디 가는가 낙선 낙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들어갔어요. 시민 캠프 성격의 더 밝은 미래 위원회라는 것으로 배정을 받은 모양이에요. 공동위원장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위원회에서는 그런 임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공동위원장 임명 기사는 없고요. 대신 SNS 조직본부장 직함은 기사에 남아있어요. 직함 인플레?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탈당을 하더니 더 밝은 미래당을 창당했습니다. 이재명의 외곽 조직을 하고 싶었죠. 근데 이재명 대신 이래경을 만나 뭐야? 뭐야? 아니었어? 하던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가비 형이 어디 해외 밖에서 외곽에서 SSFM 외곽 조직이라고 아무 위원장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다 공인할게요. 부회장이다, CIO다, 애인이다, 등등등 그것보다는 양자다, 유선감이다 입양예적이 뭐지?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K정치혁신연합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광고 뒤에 원내정당의 10번 후보들부터 다시 만나보시죠. XSFM입니다. 로가와이어!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 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빅 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비례대표 시간입니다. 광고를 듣고 왔고요. 10번 후보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는 사이에 건조에디터가 도착해서 앉아있어요. 뉴건조에디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입니다. 등장했어요. 잠깐 앉아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0번 더불어민주연합 10번 한창민 50세 남자 정당인 지난생 백하초 인천중 대전대선고 대전대 행정공주대 교육학 석사 전 정의당 부대표였고요. 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였습니다. 사회민주당 쿼터 한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세진보연합 쿼터인데 세진보연합은 몇 개의 정당들의 배려를 했어야 했고 배려의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배려 3인당은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에 참여했던 국민참여단계를 그 시작으로 하죠. 맞습니다. 전 노무현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이었고요. 재산은 4천만원 본인 인생계획은 잘 안됩니다. 정의당적으로 대전시장에 한번 낙선했고요. 대례대표 낙선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의 당직자 유닛 본인 유권명장 만기 정가 없고요. 노사모 개혁국민정당 열리누리당 루트로 가다가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22년 새로운 진보와 함께 탈당 작년에 사회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홈페이지의 어빌리티는 노동, 한국정치와 대전정치를 바꾸는 진보정치의 류현진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공약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이 변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포구라든가? 류현진 코스프레 그러니까 대전경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시민들이 다 집에 야구 보러 일찍 가가지고 저녁식사 장사가 잘 안된다고 근데 야구 보러 왜 집으로들 가실까? 원래는 왜냐하면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북미와 다르게 스포츠 펍 장사라는 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잠깐 국대할 때 축구만 보러 치킨집만 붐하지 야구는 그게 안 돼요. 유럽의 시내나 미국의 시내 같은 데 보면 스포츠 펍은 TV 스크린이 두십 개씩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경기 다 보여주고 한국은 그게 안 돼 있죠. 옛날에 안양에 저 살 때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리버풀 팬이 만든 펍이 있어요. 펍 이름이 아예 리버풀이에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자이언트 펍이 있고 잠실에 LG 트윈스 펍이 있고 베어스 펍이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싶은 시도하다 안 됐죠.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대전 지역 비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생기면 우리 대표님은 수억을 쓸 준비가 돼 있는데 예전에 신혼집 근처에 한화이글스 펍이 있었어요. 결국 안 되더라고. 근데 한 10년을 더 버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면 잘 될 텐데. 진짜 거기는 거의 절이잖아요. 지금은 고산병에 시달리고 계시죠. 너무 높은 순이라며. 국민의 미래 10번 국민의 미래 10번 김위상 64세 남성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한노총 경북 청송곤 출생 서울의 상경에서 동대문중학교 재학 하지만 생계 때문에 중퇴 2년 뒤 대구로와 경신중학교 입학 이후 자퇴 검정고시 훗날 만학도로 경일대 행정학 학사 개명대 경영학 석사 병역은 본인 독자로 보충력 판정 하지만 생계곤란으로 소진면제받았습니다. 장남과 차남 모두 의경 복무 김위상 후보는 택시노동자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84년 택시운전대를 잡아서 89년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2007년에는 옥중에서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 의장의 출마에 당선되었습니다. 옥중 출마 당선유닛 영남일보는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한국노총은 온건노선을 견제하고 있는데 김위상 의장은 민주노총 사람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한다. 잘 싸우는 거지 그게. 기사는 잘 써주긴 했어요. 그리고 한국노총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노총에도 잘 싸우는 조직들은 많거든요. 정가 한 건으로 바로 이때의 일인데요. 본인은 노동운동 경력이라고는 하지만 대구경실령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기금 중 1억 5천만 원을 횡령을 했고 택시 운전사 제복을 일괄 주문하여서 납품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훈훈한 이 전과 무엇? 이게 민주노총 욕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조조합비 2,100만 원을 특정 정당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특정 정당을 안 알려주나요?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어요. 지민토는 아닐 거예요. 저기 노조 전과라고 보기에는 업무상 횡령 배임 수준. 네. 그리고 아직 안 끝났고요. 이후 여그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조합업원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증거 위조 교사, 업무상 횡령, 배임 수재, 배임 수재 미수, 정치 자금에 관련된 법률 위반,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 처분. 그것도 밤에 다 같이 때렸나 보네. 야간 공동국회이라서. 야간다굴. 이게 야간이면 뭔가 좀 더 가중이 되나 보네요. 그러게요. 약간 깽스터 시대의 미국 노조위원장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현재 재산 신고액은 약 18억 원인데 거의 다 배우자 재산입니다. 재산도 많네요. 집이 대구의 부동산 부자고요. 갱지 오브 대구 후보 보셨어요? 마틴 스쿨세지 감독. 네. 조국혁신당 10번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10번. 차규근 56세 남자 정당인 합천생 남정초등학교 다니다가 대구로 전화가서 대구 내당초등학교 영남중 달성고 서울대법학과 동대학원 법석입니다. 규수대 국제관계법 석사 우리 아버지 말로는 구주대. 그렇죠. 이게 확 다르네요. 신학교 같아요. 네. 구주대. 본인 수용으로 인한 소진면제고요. 정가는 87년에 민주화운동 관련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정학도 먹었었는데 629 선언으로 사면 복건되었다고 하네요. 장남 병역판정 검사 대상입니다. 재산은 11억 8600만 원이고요. 1992년에 사실을 합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에 들어가요. 그리고 민변 소속의 변호사이고요. 한센병 소송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참여정부 탈검찰 1호로 개방직을 그때 처음으로 뽑았대요. 그렇죠. 검사가 들어갈 자리에 개방직으로 바꿔놓은 경우. 그래서 5년 임기를 보장하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규근 후보가 검사였다고 아는 분들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상도 받았고 박근혜 상도 받았고. 독특하게 변호사 출신 공무원 윤희시고 검사 자리에 뚫고 들어간 그런 후보이죠. 그렇습니다. 민변 출신인데 검사 TO 자리에 있던 사람. 신기하네요. 검사는 아니고 법무부에서 일한 공무원인 거죠. 하지만 그의 정치적인 주요한 성격은 김학이 잡은 유닛들 중 하나. 참여정부 때부터 탈검찰 정책들이 시작돼서 이렇게 자리들을 없애는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정면으로 공격을 하나씩 했던 거죠. 사실상 민주당계 정당과 검찰의 정치적인 대결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2021년 김학의 학위 분기점에 있는 학위 긴급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됐어요. 2024년 3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죠. 2022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난민 과장이죠. 서울행정법원이 2월 2일에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승소 판결을 줍니다. 직을 유지하는데. 네. 그래도 나오죠. 그리고 지금 1호 공약이 한동훈의 자녀 김건희 여사 수사 받게 하겠다가 1호 공약이고요. 즉 한동훈 특검을 내세운 영희 민재 6호 후보이자 10번 후보입니다. 그렇죠. 당대표의 일성을 실현하는 실무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평론가들이 재밌어요. 항상 양비론 하다가 정치인이 양비론 하면 양비론 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바크를 뺏지 말라는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이 차규근 후보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양비론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스탭 비교해봅시다. 라는 얘기죠. 살짝 불쏘시개로 숯불을 이렇게 해집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 모든 후보들 중에 제일 세게 하고 있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박은정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저 사운드 너무 좋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대식번 후보들 만나 보셨습니다. 기호 35번의 통일한국당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전지수 같아. 천일야화 천일야화. 왜냐하면 당이 끝나지 않거든요. 천당야화. 당이 끝나면 죽는다죠. 더 이상 남는 당이 없다는 성가비를 죽여버리겠다. 세해라 자갑. 기호 35번 통일한국당 통일한국당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만나봤던 부동산 초부자 이경희의 당입니다. 아 힘. 이번에 공부도 되게 크게 왔던데요. 이경희 후보 공부 개빡대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빌딩인가 그거. 중국 통일 빌딩. 원래 한국 국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입니다. 원래는 그 한국 국민당이 이경희 당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니까 자기 파벌을 데리고 나와서 이당 저당 빌리며 돈가식 서가숙하던 류근찬 전의원과 합체한 것이 현재의 통일한국당입니다. 아 친반맨. 이경희 개인사업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사업의 일부다. 이 정당은. 선택한 원 이슈는 통일. 통일. 이경희 대표는 자기 소유의 빌딩 이름도 민족통일 빌딩이라는 식으로 짓는 통일덕후입니다. 조국통일 아니고 민족통일이구나. 해기역 쪽에 있는 그 건물 맞죠. 동대문구의 주민 여러분과 외대 경희대 학생 여러분 그 건물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낸 두 명의 후보 중 2번 윤대관 후보는 2년 전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 보험업자입니다. 그때도 같은 당적이었으니까 1, 2번이 다 충신인 모양입니다. 선관위 제출 정책은 미사여구입니다. 내용 없는 언어로 최대한 내용을 채워넣은 솜씨가 훌륭합니다. 그나마 공보가 좀 나은데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품을 다 걷어내면 결국 민주당 스타일의 통일 공약과 부패 척결만 남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이경희 대표의 원대로 된다면요. 물론 부동산 초보자인 이경희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숨겨둔 공약은 부동산 규제 혁파와 투자 활성화 정책일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통일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구나. 이 사람 이번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부동산만 천억대가 넘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수탄해가는 자본그룹 통제가 공약 중에 있는데요. 대표 본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자신은 그룹이 아니라 혼자니까? 나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통일한국당의 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통일한국당 1번 여시원 54세 여자 재무설계사 보험 판매자라고 너무 빨리 단정짓지는 말려고 하는데요. 2번 윤대관 후보가 보험업자라서 자꾸 연관짓게 됩니다. 아무튼 1, 2번이 재무설계사 보험 판매자입니다. 윤대관 후보는 이경희 대표가 서울 종로에 내보낼 정도로 그리고 윤대관 후보 자신의 유튜브에 이경희 대표 홍보 영상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요. 재무설계사들은 원래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롤렉스 올리고 포르쉐 찍고 그 사람이 메타리치에서 희망 본부장을 하고 있고 여시원 후보가 재무설계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연결을 시킬 수밖에. 마침 윤대관 후보는 서울시당의 대표 여시원 후보는 서울시당의 사무처장입니다. 게다가 둘 모두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 로에 삽니다. 윤대관 후보는 자녀가 2남 여시원 후보는 1남 1녀입니다. 이웃이었을 뿐 재산신고 0 아들은 의무경찰로 전역 좋습니다. 이번 원회정당의 1번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이 0원들입니다. 대충 써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회정당 9번 후보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9번 강유정 48세 여자 대학 교수 고대문학 박사 기본적으로는 영화평론가 유닛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강남대 교수입니다.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출판이사입니다. 재산은 20억 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00만원 땡손인가요 모르겠네요. 한국직업방송에서 인생영화 4를 꼽았어요. 화양연화 노나업 노인을 위한 나라는 것과 노나업 기생충 피아니스트를 꼽았는데 여기 앉아있는 노동자들이 동의하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영화들이죠. 네. 명화들이죠. 저는 과문에서 러시아오 이런건데 됐어요. 저 투 투가 더 재밌죠. 사왕유의 뭐 이런거죠. 그 투 마지막에 춤추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what is it good for 저는 클럽 가면 그것만 쳐요. 좋아요. 그게 그거였어? 경향신문에 영화로 세상읽기라는 칼럼을 연재했고요. KBS의 영화 프로나 시사 프로에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런데 많이 출연을 합니다. 저는 강유정 후보를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라디오가 라디오 PD들이 매우 좋아하는 평론가죠. 홈페이지의 소개는 문화예술 유닛입니다. 강사 시절이었던 05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에 평론 부분 신춘문회를 한 방에 다 상선됐대요. 세 개를 다? 삼거나 석권? 한 연도의 세 개를. 글 좀 쓴다. 김원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서 고이성균 배우의 사례를 들면서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가 없고 젠버리 사태 때의 관제 동원 그리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정권의 이런 분위기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자발적인 복종자가 나온다고도 지적을 하네요. 김은국 얘기죠. 김은국 씨 이번에 거리 유세하다가 4월 11일에 꼭 투표해달라고. 파이 아니에요? 뭘 해도 웃겨. 안 미워. 사기 유닛. 국민의 미래 9번 국민의 미래 9번 김민전 58세 여성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및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산 출생 서울대 외교학 학사 정치학 석사 미국 아이오아대 정치학 박사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정가 없음. 재산 신고액은 약 10억 원. 2001년부터 경희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학자보다는 방송 패널로 더 유명한 분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추적 60분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TV조선 강적들의 패널로 활동 중입니다. 2012년과 2017년에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를 도왔고 신안이었죠. 특히 2017년에는 안철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꽤 오래 국민의당에서 TV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안철수 계의 어떤 사람이에요. 2021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살리는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임명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곧바로 선대위가 해산되고 난리가 났죠. 김민전 후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는데 가장 큰 논란이라고 하자면 부정선고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9번을 줬어? 네. 민경훈 레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대단하죠. 여러모로 안철수 현상과 윤석열의 당선은 공통된 지점이 있거든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개혁적인 중도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착각을 언론이 부추겼다.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뜯어봐도 안 그렇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김민전 후보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성향 때문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굉장히 상극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후보. 조국혁신당 9번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9번. 정춘생. 54세 여자. 정치인. 제주생. 남원읍 출생이고요. 지금 제주선거운동을 총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 흥산초. 남원중. 삼성여고. 동국대 국민윤리학과.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 비서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이었는데요. 이게 민주당 최초의 여성 조직국장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도 유리천장이 정말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들도 많이 안 나왔던 거고. 1997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선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해서 28세의 공채로 민주당의 당직자로 들어와서 27년간 근무를 합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 제주에서는 12년 만에 제주 출신 비례의원이라고 하니 제주지역 언론들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지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이 있고요. 장남은 사회복무요원이고 소집 대상입니다. 강서구에 전세 임차권이 4억 7천 정도가 있고 예금이 3억 9천 2백 그리고 식구들 거 다 신고했는데 굉장히 심플한 재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세밖에 안 내네요. 네. 총 8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경선에 도전을 했는데요. 이때 이재정 의원에게 패배를 합니다. 이 전국 여성위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선거라고 해요. 웬만한 그런 중량감이 있는 현역 의원들도 다 출마를 하고 당직자들의 대표성을 띠는 아주 오래된 베테랑 여성 당직자들도 나오는데 당에서 위상이 꽤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현역 의원의 벽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출마했을 때 여가부 폐지의 반대 입장을 매우 또렷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전국 여성위원장 선거 때 공약이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 30% 여성의무 공천을 관찰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성위원장 내도 떨어지고 이게 관찰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언제나 평당원 참여원 보장 중에서도 특히 여성평당원 보장에 대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왔던 그런 후보입니다. 탈당하기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후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교훈 현 강서구청장에서 밀려서 경선을 탈락을 하고요. 민주당의 애정도 애증도 많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의정활동에서는 4.3특별법 가로열고 4.3외곡처벌법을 입법을 할 거고 전국민 돌봄 보장제 도입을 공약을 했고요. 당직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번호를 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조국혁신당의 실무총책을 맡게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한 경력자가 온 거네요. 네. 당직자 중에 최고 경력자입니다. 민주당에서 자리 하나 안 줘가지고 결국. 네. 그리고 제주쿼터도 있고요. 네. 신당에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되게 높죠. 네. 서황진 후보 12번 정춘생 후보 9번 이 두 사람이 아마 당의 살림을 맡게 되겠죠. 그리고 예비 후보 25, 24번 여기도 같이 함께 아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는 당대표가 지난번 청와대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많이 스카우트했는데 그중에 거의 제일 앞 수준입니다. 네. 9번 후보들 보셨습니다. 스토리 타임. 기호 36번 한국농어민당입니다. 기호 36번 한국농어민당. 이번 페어리테일은 재미가 좀 없어요. 빨리 해요 그럼. 진지한 정당 마지막입니다. 농어촌 정책 원이슈. 원이슈 라기엔 너무 너브를 읽으니까. 원필드 정당입니다. 좋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가져온 것은 기본소득. 현재의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서 구현할 생각 같습니다. 여기에 최저가격 보장자의 수입 보장 보험 도입 이런 게 있고요. 기호위기가 곧 농업과도 연결되어서 식량안보 식룡주권과 연결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한국농어민당 중앙공연 국가 식량자감률 60% 유지를 목표로 하고요. 저탄소 친환경 농업을 30% 이상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도 수입을 안 할 수 없죠. 수입 보장 보험은 말고 무역 이득 공유제를 합니다. 농축수산물의 FTA 무역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농특세라는 형태로 징수를 해서 농어촌으로 돌리는 아이디어입니다. 원래는 이게 있어요. 있었어야 됐고. 그런데 잘 안 한 거죠. 기업들이 돈을 안 푼 거죠. 따라서 상생협력기금은 유명무실해질 테니까 폐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투게더 농축산이 온갖 미디어에 나와서 농촌사회학자로서 거론해봤던 거의 모든 문제가 공약에 나옵니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도 있고요. 지역플레스의사제, 수산물이력제. 여기에 농어촌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구만이 아닌 면적도 선거구 획정기준에 넣는 선거구 개편공약도 있습니다. 제가 슬쩍 말씀드렸죠. 김동원 후보는 당대표, 1번 후보는 당직자입니다. 두 후보는 당선되면 개원 첫날에 국회 본청 잔디광장을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농담성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주로 한정혜 의원이 있으니까 친해지겠네요. 고양이들하고. 자, 1번 후보 보시죠. 김보경 60세 여자. 경남 하동군 옥종면사입니다. 진주보건대 간호과 졸업. 후보가 졸업할 때는 진주 간호보건 전문대였죠. 재산은 마이너스 14억. 최소네요. 직업이 농업인지라 부부의 부동산이 적지 않은데 대출이 압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차남의 굴삭기 두 개까지 플러스 재산으로 잡혔는데 그래요. 이게 농민의 재산인가 싶어요. 큰 농사 짓네요. 그래도 세금 밀린 거 없네요. 그리고 굴삭기를 소유했길래 차남은 건설업자인가 했는데 2013년에 첫 신검을 받고 연기, 이병호기가 연기, 재검 연기를 반복하다가 장기 대기로 2년 전에 4급 전시 근로역. 형은 공문병장 만기 전역. 당의 소개에 따르면 농업 외에 지역사회 돌봄 복지사업도 하는 모양입니다. 굴삭기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대행업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만큼의 대출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담보가 땅이겠죠. 그러게요. 여기 지점에 거의 VIP급이겠어요. 이 정도 대출했으면. 이제 진지한 당은 끝났어요. 알았어요. 그러네요. 다음번에는 한나라당이네요. 잠시 후에 만나요. 몇 년? 몇 년? 여긴 어디죠? 원내정당 8번 후보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8번. 더불어민주연합 8번. 박홍배 51세 남자 노동운동가 부산생 광원초 대천중 배정고 고려대 한국사학 경영학 석사 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매일노동뉴스에 이사도 역임한 적이 있네요. 한국노총 쿼터 재산은 19억 위원장이 전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까? 안 싸웠구만. 금융 금융. 본인 육군명장 만기 장남 상급으로 현재 대학생 입영 연기 상태입니다. 슬픈 상태죠. 가야 되는데. 홈페이지 소개는 노동금융공공전문가. 국민은행에서 일하다가 노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KB 지부위원장 이 시기에 KB의 노동이사제를 현실화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금융노조위원장이었고요. 2020년 8월부터 한 반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중대재해서벌법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출마하면서는 윤석열 정부의 간치금융을 기롯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규제하지 않고 풀어주려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탄소중립, 에너지 저감 등 기후위기 이슈와 ESG 영역에서 금융의 역할과 책임, 남녀 임금 격차 문제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 미래 8번 보시죠. 인 요한, 닥터 존 랜턴. 참고로 이준석 대표가 미스터 랜턴이라고 했는데 닥터 랜턴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64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 교수 및 국제진료센터 소장, 전북 전주 출생, 고향 순천, 대전 외국인학교 졸업, 연세대 의사유닛 호남배력, 연세대 의과대학 학사, 고려대 의학 석사 및 박사, 귀화로 병적기록은 없고요, 장남은 외국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정가 없음. 좋았던 시절이죠. 요즘은 귀화에도 다 갑니다. 음, 그렇구나. 바뀌었군요. 그런데 늙어서 하면 안 가겠죠? 그러면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한참 어렸을 때 왔으니까. 재산 신고액 약 11억 원인데 특이한 게 부동산이 차 말고는 없어요. 생각보다 적네요. 아, 차박. 이거 뭐예요? 집을 왜 안 썼어요? 무슨 짓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교회 재산으로 잡혀 있으려나요? 이 집이 그런 집, 선교사 집 아니니까. 교회에 살 수 있어요. 원래 유진벨 재단이 있어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집이 없습니다. 재산 목록에. 원래 푸른눈의 한국인이라고 불렸지만 국민의힘 혁신이 이후 푸른눈의 꼰대. 그렇습니다. 트루 컬러가 밝혀졌죠. 하지만 그렇게만 평화되기에는 4대째 대를 이어 한반도에 읽어온 공이 크긴 합니다. 증조부인 유진벨은 1895년 미국에서 건너와 호남 지역에서 학교 및 병원 설립. 조부인 윌리엄 린튼 선교사는 1919년 전북 군산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독립유공자입니다. 아버지 휴 린튼은 6.25 전쟁 인천 상륙 작전의 미 해군 대위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후보는 5.18 당시 광주에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아서 외신의 진상을 알리는 데 기여를 했고요. 북한을 29차례 드나들면서 대북 의료 활동을 했고요. 또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의 6.25 참전의 민주화 유공까지. 명문가예요. 뼈대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로 2012년에 특별귀여자가 됐습니다. 진작 귀여했어야 되는데. 네.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후 본업에 충실하다가 작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본격 정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은 관심을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혁신위는 결국 맹탕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것이 중론이죠. 혁신위 당시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신 공관위원장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관위원장 안 좋고 인여한 교수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네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초보다 라고 한 소리 들었죠. 네. 그리고 아무도 제게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요? 벨빅 단독입니까? 네. 단독 의혹 제기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은하원 후보는 복수국적자예요. 어? 후보는 복수국적자일 수 없는데요? 없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10년에 국적법이 개정된 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면서 선거권은 인정받았어요. 네. 네. 하지만 피선거권에 대한 조항은 아무데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피선거권인가요? 피선거권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사례가 없습니다. 총선이니까 또. 네. 그래서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가 기민을 다루는 만큼 충분히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만약 백인복수국적자가 아니라 교포복수국적자였다면 벌써 난리 나고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 국조가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성을 어느 정도 벨비클럽장이 이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반감, 특히나 민족 구성상 우리나라에게 친숙한 사람이라면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매번 총선 때마다 나오는 이슈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던 후보들이 자식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이 경우에 비난 엄청나게 하죠. 지금도 그런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그런데 후보 본인의 경우는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요한 후보가 돼서 하면 뭔가 혁신적인 논의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다네요. 그런데 되는가 부터가 이미. 그런데 이미 지금 논란이 됐었어야. 아니 얘기가 나왔었어야 됐는데. 그러게요. 아니 자식 복수국적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후보 복수국적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 확실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언론이. 알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8번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8번 황운하. 61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대전생 산성초 동산중 서대정구 경찰대 1기입니다. 자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행석 성경관대 법학 박사.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12억 3천. 건물이 7억 천이고요. 23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인데. 제가 차는 모르지만 되게 싸게 가액이 책정된 것 같아요. 아 빨리 빨리 떨어져요. 주식이 256만 원이네요. 21대 대전 중구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변호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억울하죠. 그러나 총선은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했는데 어랏 조국혁신당이다 하고 입당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원내정당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검경대결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경대결을 대신하고 또 검수완박에 사명을 띄게 됐어요. 지난 4년간도 그 일을 계속 해왔고 사실 탈당을 결정할 때까지는 정황증거를 보면 출마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일단 민주당에서 출마를 할 수 없었기도 하고 다만 교감을 거치긴 했겠죠. 한동안. 처음이네요. 이거 해야겠다. 본회의 95.21%, 정무위 96.77%, 대표발의 77개, 대한반영폐기 5건, 수정가결 3건, 원안가결 1건이 있어요. 네. 중상. 네. 수정가결 법안 중에서 현직 공무원보다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한 단서가 훨씬 더 빡빡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봐주는데 청원경찰들은 그냥 잘린대요. 그래서 이 수례, 그리고 성폭력 범죄나 직무 관련해서 횡령 등 아니면 당연퇴직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인데요. 좋네요. 아마 직는 당체의 입법 청원이 있었겠죠. 그리고 몇 가지 철회한 법안 중 하나가 가정폭력 방지법인데. 뭘까요? 이는 경찰이 집안수색 등을 하려고 할 때 거부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어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찰 권한 확대에 관한 법들인데. 이게 피해 여성들, 꼭 여성은 아니겠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법무부가 영장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라면서 경찰권 확대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딪혀서 결국은 폐기를 했습니다. 좀 논란이 될 만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때 황운하 후보가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 판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판단으로 빨리 내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서명 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것도 초기에 원래 경찰이 먼저 만나니까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라는 스토킹죄 처벌법도 황운하 의원실에서 주도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현장에 있어서 알 수 있는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판사 영장을 언제 기다리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멀쩡한 미디어 환경이었으면 논의를 많이 했어야 될 이슈 같습니다. 네. 그 이슈들을 굉장히 극단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내내 검경 대결의 매진이고 한편은 조금 아쉽죠. 이렇게 묻혀버리면 안 되는 법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건 정말 직접 견해를 물어보고 싶네요. 의원 본인한테. 좋습니다. 8번 후보들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외딴 섬의 주인공은 한나라당 이세계의 시간 기호 37번 한나라당 올해는 XSFM 청취자에게 가장 친숙한 원외 소수 낫재정신 정당입니다. 좋아요. 아니 도대체 몇 년도야. 최초 데이터 센트럴 때 UPD가 소개하다가 뒤로 넘어갔고요. 최근엔 윤혜민이 소개하다가 물음표에 깔려 죽을 뻔했는데 또 그 역사를 말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거 몇 번째 소개해드립니다만 늘 새로워요. 이번엔 제 버전으로 서술해보겠습니다. 이태희와 이용휘 최전문가가 나섭니다. 한나라당의 양대산맥입니다. 둘은 고건을 옹립하고 싶었던 당 그렇죠. 고건을 땡겼죠.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당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한미당이네 줄이면 여기서 커서 독립을 해야죠. 각자 창당을 준비했고요. 이용휘의 영남신당보다 이태희의 자유평화당이 먼저 창당돼 이용휘는 이쪽으로 합류합니다. 두 용이 한 산에 자리를 잡았으니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꼭 싸웁니다. 먼저 안 되는 집안 싸움이 더 커 굴러온 돌 이용휘가 당명을 독단적으로 영남신당 자유평화당 약칭 영남신당이라고 고칩니다. 그러자 이태희 역시 독단적으로 한나라당이라고 당명을 고칩니다. 때는 마침 오리지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경을 한 직구였어요. 새누리당은 경악하죠. 오히려 네오 한나라당은 니들 한나라당 이름 쓰면 법적 조치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권리예요. 19대 총선에서 0.85%라는 생각보다는 높은 득표를 얻었는데 실제로 해외 거주자 중에는 당명 변경을 모르고 투표를 한 경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유행을 하죠. 야 그래 하면서 개혁국민정당도 생기고 많은 뻑구기들이 그거 뭐였죠? 새누리당도 생기고 그 유사 당명 전략이 이때 생겨나죠. 그 피크가 새정치 국민의당 그거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나와요. 아니면 민주당도 있었어요. 김민석 의원이. 맞아요. 자 그래도 당시 법으로 2%가 안 됐으니까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용은 헤어집니다. 이태희는 새 한나라당 이용희는 희망 한나라당을 만듭니다. 한나라당 A, B 이용희의 당은 이후 당명 변경이 새정치 국민의당 이게 혼종. 당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네. 밝은당 국민개혁신당. 그렇죠. 현지의 친박연대가 되었습니다. 친박정이에요. 박정이네요. 그럼 진짜 주인공인 이태희의 새 한나라당은 아 그렇게 복잡하거나 인기 영합 같은 거 안 했어요. 한 번 쓴 당명을 다시는 다른 사람도 쓸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위헌이 난 뒤에 다시 한나라당 이름으로 돌아와 10년. 이제 한나라당은 이용희입니다. 이태희입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아. 선관위에 책다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홈페이지 10대 공약을 보겠습니다. 그거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 옛날의 기억이.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의 항마력을 보존하기 위해 단어만 나열할게요. 그랜드 칸. 방금 항마력을 보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문장으로 옮겨오지 않았어요. 이거 문장으로 읽으면 그게 더 짱이에요. 세계 선진 인류 장손 민족. 장손. 장손. 여기 숨은 그림은 장손. 5차원의 세계로 안내. 5차원의 세계로 안내. 공약입니다. 제5의 산업혁명. 제5의 자본주의 혁명. 가림토. 영성교육 등등. 진짜 닥터후였잖아. 그 외 역대 공약이나 이태희의 발언에서 나온 적 있는 단어들도 볼까요? 육권불리. 어? 세 개는 뭐죠? 한프리부. 한프리청. 한프세청. 소원성추청. 다 뭐 하는지는 모르겠죠? 우주대자연의 섭리. 천부경. 3일신고. 블랙홀과 화이트홀. 실용주의. 일단 화내 단어가 많이 등장하긴 하며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에피소드 제목 짓는 법에 레퍼런스가 되었다는 소수설이 있습니다. 참고를 안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8명의 비례 후보도 비슷합니다. 7번 박선자 후보는 왜 6,742만 6천원의 세금을 체납 중일까요? 5천원에 있나 봐요. 장난 아니다. 3번 이수정 후보는 왜 사진을 미제출했을까요? 5천원에 있나 봐요. 사진 없는 후보다. 우와. 처음 봤어. 사진 없을 때 뭐 나오는지 처음 봤어. 노 이미지라고 써 있습니다. 깜짝이야. 사진 안 내도 되는 거였네요. 사진 안 낸 후보 전국 유일인데요. 그리고 1번 후보의 직업은 대체 무엇일까요? 네. 1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1번 박서린 24세 여자. 여러분은 토론회에서 박서린 후보를 보셨을 거예요. 경기도 구리시 산다지만 거짓일 수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 때 호텔 경영 졸업. 재산은 부모권만 적어냈는데 이분들 집이 없어요. 그러네요. 밭에 사세요. 직업! 미국 방송세계본부 IO-WGCA의 CEO. 그것도 뭘까요? 지금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지금. 진짜? IO-WGCA를? 네. 그거 함정이 있어요. 세금 체납이 억대... 저거 알아 알아 많이 보던 거야. 세금 체납이 억대로 있었지만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야죠. 알았어요. 여러분 IO-WGCA를 검색해보세요.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번역하면 세계 녹색 기구. 좋아요. 번듯하고 진지해요. 왠지 여기 일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띄어쓰기 없이 미국방송세계본부 IO-WGCA로 검색해봤어요. 아 그래야죠. 정확히 이상우의 비영리 법인단체가 제주 애월읍에 있습니다. 아... 대표도 박선인. 아... 기자 여러분은 못 찾습니다. 자미정 옆 제주 라데팡스에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박선인 후보가 구리시에서 애월읍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이효리네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제주에 살아요. 그 사람도 못합니다. 약간 말씀하셨는데 코난 부금을 좀 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찾다가 IO-WGCA의 이름을 쓰는데 사기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몇 개 더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도 좀 의심이 갔어요. 심연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불신의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대신 박선인 후보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제주 울 지역구의 차주홍 동지는 왜 출마를 안 하나요?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도 없지 않.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계속 이렇게 31개 정도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개밖에 안 남았다니 아쉽군요. 노 이미지 되게 멋있다. 노 이미지요. 아 노 이미지. 후보 여러분 눈에 띄고 싶으면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만가르죠. 이제 원내 7번 후보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7번. 더불어민주연합 7번. 오세희. 68세 여자. 더수빈스 대표. 여긴 신사동에 있는 메이크업샵입니다. 우와. 한성대 의상학 석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 사단범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 회장. 소상공인 유닛. 재산은 80억. 소상공인 아닌데요? 대상공인. 네. 왕상공인. 차를 다섯대나 갖고 있어요. 두댐 벤치예요. 예금만 60억인 알짜. 예금이 66억입니다. 15년. 자격기본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가격증 없이 시술을 하게 되면 잡힐 수도 있죠. 눈썹 문신을 했는지. 눈썹 그거 제일 잘 걸리다 하더라고요. 속눈썹 연장을 했는지. 그냥 누가 신고만 하면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암 수술을 했는지. 미용실에서. 그러기에는 100만 원은 좀 적네요. 과연 법이 없어가지고. 장남은 육군 이병 소집 해제. 홈페이지 어빌리티는 소상공인. 보조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퇴하기 전 마지막 일정이 플랫폼 독과전 및 불공정 규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 회기에서 같은 포지션에 있었던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최승재 의원이 있었죠. 국민의힘에. 그런데 최승재 전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를 했고. 그 외에 소상공인 포지션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번에 경선에서 많이 탈락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오세희 후보의 역할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고요. 국민의힘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게다가 지난번 더불어시민당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김경만 의원이었는데 그 인물과도 크게 대비됩니다. 그런데 최승재 의원하고는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왜 국민의힘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스카우트 되었는지는. 그냥 그 조직이 민주당 쪽으로 줄을 댔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게 최승재 의원의 의정활동이 사실 국민의힘 당론에 가깝진 않았어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7번 보실까요? 국민의 미래 7번 김소희 50세 여성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기후변화센터 풍문여고 졸업 덕성여대 영어영문학 학사 아 그 노래 부르려고 노래 부르려고 하다가 안되겠다고 빨리 적었어요. 빨리 드랍했는데 말렸어 말렸어 영국 런던대 소아스 개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수료 재산 신고에 9억 7천만원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에서 일했는데요. 각 부처에 정책 제언을 하면서 국회의원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사 등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활동 중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기후 관련 국민 인재로 영입되었습니다. 기후변화센터가 비정치를 추구해서 고민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기후위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수락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후전문가 박지혜 변호사가 공천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이 정부죠. 네. 당선되면 함께 초당적으로 기후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부를 먹으면서 지역구 후보들이 들었을 때는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초당 두부 하지만 비례대표들은 보통 이런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거죠. 친건계라고 하니까 저 말고 약간 V1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더 위험해 그렇죠. 이름이 김소희인데 소 빼고 그런 놈들 그거는 국민의힘의 다음 후보가 짱이에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요. 조국혁신당 7번 보시죠. 조국혁신당 7번 김재원 48세 여자 자꾸 처키 김재원하고 같이 검색돼요. 국민의힘 김재원 말고 직업 대중가수 자기 슬로건 포스터에 끝내 이기 리아라고 이렇게 부여가 됐더라고요. 리아죠. 제가 팬이었어요.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 그 노래예요? 네. 있지의 그 리아가 요즘은 더 유명해서 네. 있지 멤버 아니고요. 제 세대한테는 양파와 거의 동기급이었던 리아도 꽤 유명했죠. 그 노래도 있죠. 울었어 눈물을 그거 눈물 서울생 동명여고 백제예술전문대학교 판소리 전공이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디지털 서울문화대 실용음악과 학사를 마쳤습니다. 고려대 문화컨텐츠학과 석사를 마쳤고요. 바음원 바른음원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저작권협회 독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 큰 실패를 봤죠. 네. 잠깐 뭐 부연하자면 이 바음원은 뭐 음원 유통교정 개선 목적으로 2014년에 출범을 했는데 뭐 창작자 몫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 이사장이 신하의 리더 신대철 이사장이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11억 8천만 원 건물은 13억 5천만 원 차량은 아우디 A6 현금이 6,500만 원 예금이 2,700 채무가 2억 9,024k 금이 150g인데 이게 결혼 예물이었고 이혼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거 유일하게 보고 싶었던 게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연예인이고 재산을 보아 싶어가지고 도전 천 곡 상품이라고 이게 1,387만 원이더라고요. 우와. 네.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 받은 상품이래요. 상품이래요. 저작권이 눈물이라는 그 노래 외에 59곡인데 연평균 소득이 1,2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좀 의외였어요. 논란 하나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원 유세를 한 전력이 있는데요. 이를 순순히 시인을 했어요. 맞아요. 이때 제가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요. 선배가 불러서 갔고 자신은 본래부터 정치의식이 있던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촛불 전국에서 촛불연대 시민대표기도 했었거든요. 일찌감치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시민비대위원이었고요. 문재인 대선 캠프부터 해서 이재명 대선 캠프 로고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가수로서 모르던 분들은 이때 처음 봤습니다. 정덕들은. 그렇죠. 동물권에 대한 입장이 매우 명확하고 실제로 애견 미용을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 바닷물을 채취를 해서 이를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다가 경제나 제지를 당한 그런 퍼포먼스도 있고요. 열정적이네요. 어떤 퍼포머로서의 역할을 계속 실행해 온 후보이고요. 최근에 제주도의 동물권 운동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 특히 경주마 복지체계 구축과 학대방지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대해서 같은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활동할 때랑 헤어스타일이 똑같네요. 그렇죠. 상징이죠. 그때는 아예 삭발로 활동을 했었죠. 7번 후보들 만나 보셨습니다. 기호 38번의 한류연합당을 만나보시죠. 김민찬이라는 지난 대선 후보 당입니다. 문화예술당, 한류연합당 모두 김민찬 당이었죠. 문화예술당이라는 걸 만들던 시절의 이름은 김원용.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집착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월드마스터 위원회. 아, 월드마스터, 히사시부리. 대한민국 명인회. 내소리 심신치유 연구회. 내소리? 내소리 맞아요. 나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환부에 손을 얹고. 맞아요. 한류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런 이름의 단체에서 돈이 벌린다는 걸 저는 믿기가 좀 어려워요. 월세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의 시작은 대한민국 명인회부터 시작했는데요. 2004년에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라는 것도 만들고. 2년 뒤에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이라는 행사 주체도 하고. 야, 이게 조직장사로 인생 사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세계 명인문화예술 대축제 조직위원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명인들을 모아서 축제를 열어요. 혹은 또 축제에 파견을 보내요. 축제 전용 연예기획사 역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명인들과 세계의 마스터들을 모으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008년 정치 진출을 모색했지만 실패하고요. 9년 더 일한 끝에 대선으로 데뷔합니다. 17년 대선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것이 한류연합당이지요. 문화예술 원툴의 정당으로 알았는데 공약을 보니 1번은. 1번은. 국가 대변역? 국가 대변역. 고려 현종 이후 정착된 현재의 행정체계를 싹 다 고칩니다. 아니, 왜 더 가셨어? 내가 통해하지 않게 됐어. 공부를 더 길게 했군요, 그 자리에. 이 행정 대개혁이 사실은 허경영도 공약을 했고 엄밀히 말하면 노태우 때 이미 한번 디자인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가보자라고. 그런데 그걸 갑자기 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150에서 200만 인구 정도로 하고 얼추 비슷한 경쟁력을 갖도록 다 자르는 거예요. 도, 시 이런 거 다 없애고요. 그러면 강원도는 얼마해지는 거야? 강원도는 조금만 해져요. 그렇죠, 줄죠.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데가 너무 많아지죠. 원래 하던 장사인 한류 얘기도 여전히 하고요. 세계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유엔유치. 한류의 세계화. 이미 세계화됐지만. 왜 형이 신나고 있어. 너무 옛날, 2017년에 나도 젊었거든.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 진단하는 심판자를 독립기구로 만든대요. 대통령실 투호가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점점 지난 대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악세를 많이 밟았는데요? 찾아봤더니 김민찬 대표가 사임을 하고 김영종 대표가 취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표가 누구인지 정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민찬 대표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비례 후보 셋 중에서 1, 2번은 지난 지선에서 서울시의원과 부산시의원의 비례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현종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강남도, 산남도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향소, 부곡이 되살아나겠죠? 그리고 성남 이런 데는 없어져요. 광주였고. 충주는 중원도였나 이랬을 것 같다. 시흥 대제국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시흥의 파이형! 돌아오라! 여러분 환부에 손을 올려서 한류연합당이 1번 후보 한류연합당 1번 월드마스터위원회 양쪽에서 모두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전 대표의 측근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지선 서울시의원 한류연합당 비례 후보 김민찬 씨가 대표에서 내려가고 새 대표가 들어온 것이 김민찬 실각 아니면 당 인수 인가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과 3번이 다 대한민국 명인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후보로서 짠 사람 분명히 김민찬 전 대표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대 국문과 0102학번 여러분 이 후보 본 적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광고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후보가 늘어납니다. 잠시만요. XSFM입니다. 도가 도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이제 6번 후보들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6번 더불어민주연합 6번 용혜인 33세 여자 국회의원 현 기본소득당 대표입니다. 네 비례재선 도전하는 후보는 이 당은 역입니다. 부천생 경안고 경희대 정의과 재산은 3억인데 부모의 재산까지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개털 개털 정가는 20년 집시법 벌금 100 20대 노동당 비례 낙선 저번엔 더불어시민당 비례에 당선되었지요. 네 이번에 다시 연합비례정당에서 비례로 도전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본소득당에서 내놓은 유일한 아웃풋이죠. 그렇죠. 네 그 기본소득당 아웃풋이 참 슬픈 사연들이 많아요. 네 그럼요. 전에 대선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국회 입상할 때는 비관적인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감에서 활약이 뛰어나 존재감이 높아졌죠. 네 21대의 존재감이 올라간 진폭으로는 가장 큽니다. 그렇습니다. 입법 성적은 어떨까요? 본회의 출석률 88.62% 여가위 94.74% 행안위 86.96% 국힘 느낌이네요. 대표 발의법안 37개 대한반영 폐기만 두 건 있습니다. 한 명의 의석만 있는 진보정당임을 감안해도 낮은 성적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럼 국정감사만 잘했다는 거네요. 기본소득당의 케이스는 이거죠. 큰당은 큰 회사 같잖아요. 다음번에 또 일하고 싶으면 레주멜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진보정당들은 그 희망이 없죠. 그래서 법도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FM대로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발의법안들을 살펴보면 집시법, 청년후보의 기탁금을 낮추는 법안, 피선거권 18세 하향, 대중교통할인, 생활동반자법,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쌍특급 주로 쟁점 법안, 이슈 법안만 발의를 합니다. 그리하여 돌을 던지는 초선 진보정당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권에 들어온 이상 22대에서는 좀 성숙한 입법노동자의 화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정확한 걸 지적을 한 겁니다. 본인 비전을 알 수 없어요. 공약은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정당 공약 소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더불어시민연합의 공약에 있다고. 이게 용혜인 후보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0살부터 7살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8살부터 24살까지는 매월 3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금 0세에서 7세 이내에 자녀들을 기르고 있죠. 그렇죠. 출생을 했죠. 사회장에 있었던 시절에도 용혜인 후보의 조직은 좋은 소리 들은 게 아무것도 없긴 한데 실제로 가장 궁금한 건 이 주변의 조직들, 기본소득당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무슨 정치적인 비전과 일관성이 있을 텐데 조직이 신비 속에 둘러싸여 있듯이 조직이 알려져 있지 않듯이 이 정당의, 이 정치 조직의 정관도 모르겠어요. 원이슈 정당인데도 언더 조직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이슈는 껍데기거든요. 기본소득이 무슨 비전이라고. 그건 그냥 정책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정책적인 일관성과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항상 의심받는 게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계속 닫거든요. 그건 지난번 대선 데이터센트럴 시간에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요. 나 나중에 테러당할 것 같아. 진보당 아니면 사회당계한테. 소문으로는 보드게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소문도 전달해드렸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6번. 국민의 미래 6번. 김건. 힝. 얘네들이 회사를 접으려고 그러려고. 그러니까요. 나도 진짜 하고 싶었어. 웃은 거야. 김건입니다. 김건. 57세 남성. 외교관 출신 정당인. 전 영국 대사. 부산 출생 여의도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정치학 학사. 뉴욕 주립대 정치학 석사. 병역 본인 방위병. 장남 차남 현역 병장 만기 전역. 정가는 없고요. 재산 신고액 약 23억 원. 89년 23회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고요. 진짜 35년 했네요. 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미대사관, 주중대사관 등 해외 공간을 거치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도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핵 협상 과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박근혜 정부 시기 북핵 외교기획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을 맡고 있다가 총선을 위해서 사퇴했는데요. 참고로 이 자리는 노무현 정부 때 육자회담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하지만 김건 후보 사퇴 후 공석으로 남았고 그리고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가부 장관 같은 자리였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 없애는 업무를 맡게 된 사람. 고위직 외교관이 사퇴를 내고 곧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사례는 거의 유리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러게요. 외교관들 그중에서도 잔뼈가 좀 굵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술렁술렁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녹색정의당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게 확실히 로얄넘불이어서 이제부터는 후보가 확 늘어나서 분량이 엄청 늘어나는군요. 네 그린벨비클럽장입니다. 기후 5번 녹색정의당 20대 대선, 8대 지선, 23년 하반기 보건선거 등 잇따른 선거에서 참패를 경험한 정의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분열 사태를 겪습니다. 23년 11월 김준우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기 전 이미 나뉘어 있던 여러 갈래들은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정의당은 진보정당들에게 연합정당을 함께 꾸리자고 손을 내미지만 오직 녹색당만이 응합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보이지 않는 마이너한 코드 중에 하나죠. 정의당이 모든 당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정당명을 녹색정의당으로 바꾸게 되고 녹색당 일부가 정의당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총 17개의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비례대표 14명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비례대표는 1번은 노동계 인사에게, 2번은 녹색당에게, 3번과 4번은 경선 승리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5번부터 14번은 전락공천 지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키워드는 정권 심판, 기후, 노동, 인권, 지역 민생입니다.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소상공인 부채 탕감, 탈핵 및 재생에너지 100%, 대중교통 3만원 패스 등의 공동공약이 있고요. 공고에서는 특히 두 분야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 분야가 존엄한 삶,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개혁입니다. 존엄한 삶 관련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및 생활 동반자에게 10년 주거 보장, 출산 시 10년 연장이 있고요. 공공주택 전면 확대, 임신, 출산, 영유아, 보육 전면 무상, 조력, 존엄사 도입 논의 등이 있습니다. 정치개혁 관련 공약으로는 결선투표제 도입, 세종수도 이전, 국민 법률 방안권 도입, 대통령 거부권 및 사명권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색당과의 연합 때문에 정의당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이 지점도 기자들이 물어봐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원래 1, 2, 3, 4번이 경선이었는데 사실 전체 경선이었는데 전략공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번을 녹색당한테 줘야 했기 때문에 1번 노동계 인사 전략공천이 됐거든요. 지난번 총선, 앞순번 경선 결과에 대한 부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5번부터는 전원 전략공천입니다. 전략공천이라는 거죠. 6번 후보도, 6번 후보 보시죠. 녹색정의당 6번 김준우, 45세 남성, 변호사, 서울시 출생, 대구 동성초 동성중 대일외고 졸업, 고려대 서서문학 및 법학학사, 법학석수, 경희대 법대 석사 및 박수,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병역은 방위산업요원 복무, 정가 없습니다. 재산신고액 약 13억 6천만원, 서울개포도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2013년 변호사가 되어서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변 언론 및 연대팀장 그리고 산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딱히 공익변호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노동법을 하고 싶었는데 노동 관련 채용은 없고 공익변호사를 모집해서 그 길로 공익변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현 녹색정의당 상임 대표, 제7공화국 건설운동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제7공화국 건설운동은 주국신당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표현과 라디오가 좋아하는 패널들 중에 몇 안 되는 진보정당 패널이죠. 안정된 캐릭터를 당 지도부가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싸움난 정당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인사였죠.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 좋습니다. 녹색정의당 후보 보셨고요.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정당이죠. 개혁신당과 제3시대 합체를 선언을 했다가 열흘 만에 떨어져 나와서 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차별화가 관건이에요. 민주당과 같아서는 안 되는데 조국혁신당만큼 나갈 수도 없어서요. 그래서 민주당이 손댈 수 없거나 소홀했던 의제와 조국혁신당이 덜 준비한 의제를 그로 모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발 빠르네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맨 앞에 배치한 것은 정치, 사법, 언론 개혁이에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국민의힘과 똑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공영방송 수순료 결정에 시민참여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노동 공약으로는 노란봉투법 추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의 학대, 그리고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이 있고요. 이것도 민주당과 결의 비슷합니다. 복지 공약도 그래요. 놀봄청 신설, 복지 공공성 강화가 있네요. 그리고 장애인 공약이 좀 세세한 편입니다. 연령별, 유형별 복지 확대를 공약을 한 게 녹색정이던가 새로운 미래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차량 개조 지원 및 보험 적용, 이동 편의법 전면 개정 등이 있습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인구특별회계 설치, 보편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 돌봄휴가 유급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가 있고요. 아동수당 확대는 민주당, 녹색정의당 다 얘기하고 있어요.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이 있는 거에서 좀 놀랐고요. 기후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유딜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후부로 개편을 해서 기재부가 탄소중립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집행하게 한다고 하는 게 있네요. 농민공약으로는 농어민수당 월 30만 원, 공익형 직불제 금액 증액, 공영시장 도메인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경제금융공약은 다들 그렇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거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공약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핫이슈라서 다 많이 됐는데 새로운 미래는 아예 없고요. 홈페이지에 비례후보 소개에 후보의 대표성과 연관이 되는 중앙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가 제안한 것들로 보여요. 언급하지 못한 것들은 후보 소개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의 색채죠. 친노동 우파. 그리고 선별복지 이런 코드들 말입니다. 새로운 미래 6번 후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6번 김만흠 67세 남자 정치학자 전남 장흥 출생 서울대 정치학 학석박 본인 육군 이병 독자 전역 장남은 공군 병장 만기입니다. 재산은 12억 7125만 원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 제18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을 지냈습니다. 정치학자로 상당히 끝발을 날렸어요.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정치평론가로도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cbs와 kbs의 개관 해설위원이었고요. 국회방송 tbs mbn 다양한 방송사에서 진행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책도 여러 권을 냈는데 가장 최근에 낸 것은 포퓰리즘의 정치전쟁이라는 책입니다.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극단적인 진영정치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2월까지 폴리 뉴스에서도 칼럼을 연재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도 거의 연동형으로의 선거제 개혁, 초당적 정치개혁, 정당체제 혁신 이런 겁니다. 새로운 미래보다 좀 더 일찍 출범한 제3지대 정당들이 해왔던 얘기랑 결이 비슷해요. 새로운 미래에서는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공약 발표를 담당하고 있고요. 본인의 대표 공약은 기호순번제 폐지와 추첨제 대체입니다. 정당들의 기호순번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대박.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이 일본을 쓰던...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 개방명부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시민들의 선택권을 리니지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낸 이 공약을 딱 본 다음에 현재의 비례대표 그걸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투표용지를? 1, 2번 없이 그냥 이름만. 번호를 추첨하는 거죠. 번호를 추첨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한나라당이 1번 받을 수도 있다고. 복권 뽑기처럼? 그러면 아니지. 1번을 뽑은 정당이 이름을 바꾸겠지. 그러니까 이게 극단의 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비뽑기. 굉장히 사고 실험 하에서 생각된 어떤 민주주의의 모습 같아요. 판검사 퇴임 후에 2년 내 선출직 출마 금지도 있고요. 여러모로 플레이어로 직접 나선 건 처음이어서 정치인보다는 지금 나 실험 중이다. 이런 학자 느낌입니다. 현실 정치를 상대로 아주 위험한 것들을 해볼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6번 후보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은 개혁신당이죠. 류건조.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준석 당이라고 요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공약을 길게 준비해 왔습니다. 개혁신당의 공약에서 크게 보도된 것은 당대표의 캐릭터와 결부된 것들이었죠. 맞습니다. 노인 무임 승차 폐지, 여성 소방 경찰 공무원 병역 의무화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완벽한 원내 3당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때 나왔던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첫 공약은 방송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게 하고 아, 박민 표적. 네. 그리고 KBS와 EBS 수수료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수에 좀 발을 붙인 상태로 기성정당의 권력을 어떻게 좀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민도 망하고 KBS도 같이 망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최근에는 민생, 정치, 미래과학기술을 3대 개혁 분야로 설정을 하고 총 10개의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우선 민생과 관련해서는 구연금, 신연금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그리고 자영업사관학교 설립이 있는데요. 이걸 백종원 사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개인한테 권력을 더 지워주겠다고요? 백종원의 의견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창업사관학교라고 이름 붙이는 데가 지역별 거점으로 있긴 해요. 약간 반민, 반관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료개혁만 좀 이슈니까 자세히 보자면 의정, 동수, 합의체 구성, 물가, 인상률을 숙가에 반영, 교육,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단체 활동의 합법화 등이 있습니다. 정치개혁으로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억울하다, 억울하다, 완전 국민경선제 법제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에 도입을 제시를 했고요. 광역단체장만? 네, 대통령도 아니고 광역단체장만요. 미래과학기술분야에서는 안정적인 R&D 투자,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패터널, 패광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을 공약했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후보할 때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림비 시설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건 꽤 약간 고려해볼 만하네요. 네, 그러면 또 결국엔 강원도나 이런 탕광지역으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 지역 주민들은 뭐예요 또? 네, 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의 기반으로써 내놓은 것 같아요. 선관위에 낸 10대 공약에서 가장 후순위에 배치한 거는 환경 분야인데요. CF100을 고집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몇몇 인사들이 원자력 카르텔로부터 무언가를 받거나 본인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이상 이걸 지지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전반적으로 검찰개혁과 노동개혁에는 소극적이고 경영진보다는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경영진 워너비인 거죠. 네, 실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보수가 어떤 얼굴인지 실제로 얼마나 새로운지 개혁신당의 공약을 통해서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후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6번입니다. 이기인 39세 남자 정당인 성남 출신 연세대 경영학과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마이너스 5,118만 원인데요. 아, 청백리인가요? 네, 그런데 2억의 임차 보증금을 받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화이팅. 괜찮네요. 네, 유승민의 원내대변인이었던 이종훈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을 한 준핵관 유닛입니다. 준핵관. 천하용인의 인이죠. 14년 지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의원에 당선이 됐고,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으로 옮겼지만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22년에는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천하용인 중에서도 캐릭터가 좀 약한 편인 것 같은데, 이재명 저격이라는 특기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사실 기초의원을 굳이 이름에 넣어가지고 띄워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2020년에 은수미 성남시장의 부정채용을 고발한 당사자고요.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등 성남에서의 최전방 딜러로 활약을 했습니다. 바바리안. 네. 맞아요. 성남 바바리안. 관련해서 성난 시민. 바바리안이잖아요. 성난 황소 수준인데. 네, 이라는 책도 냈고요. 23년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회도 출마했지만 낙선했어요.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면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탈당을 하고. 탈당할 때 단어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언제 복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휴당. 휴당처럼.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불과 3주 전에 도의원을 사직을 해가지고 당 핵심 인사인 거에 비해서 좀 뒷순번을 받은 것 같아요. 본인 홍보보다는 당 홍보와 타당 네거티브의 열심히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개혁신당은 뭔 일이 났나요? 모든 후보들의 사진의 해상도가 다른 당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요. 빅데이터 한다면서.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비례후보를 되게 강조를 안 해요. 개인의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기운이 없어 보여요. 자, 프리덕질이니 자유통일당을 소개하시겠습니다. 기호 8번 자유통일당 지난주부터 대구 북구갑의 박진재 후보 aka 혐오로가 언론을 탔죠. 그러니까요.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언론을 탄 건 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도 있습니다. YTN 윤성훈 기자의 특종으로 전광훈 목사가 비례대표 공천 장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장사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자들한테 돈 주다가도 또 걸렸는데. 자유통일당은 공천 장사가 아니라 특별당비라고 주장하며 YTN과 윤성훈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나도 라디오에서 얘기했는데. 대화기록과 녹취가 모두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화기록과 녹취가 다 있어요. 문자도 있고요. 여기서 전광훈 자유통일당 고문은 5번이면 100% 당선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사기도 넣어야 되겠네요. 5번까지 당선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것은 이승만의 4대 건국정신. 얼쑤! 너무 흥겨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잘 써! 기독교입국론? 이를 이루기 위한 6대 공약이 있어요. 3번이 좀 멋집니다. 국가정보원은 모자라다. 북한정보원을 신설한다. 뭔 소리야? 아, 북한만 감시하는 정보원? 정부가 북한과 탈북민 인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서입니다. 직접적으로가 핵심인데 미국은 난감해지고 중국은 불쾌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북한화되겠죠. 서브 공약 중에서 멋진 건 전국민 선진국 여행견합. 세상에. 견문록의 시절이 들어왔습니다. 박지원이군요. 이러고 명동 보내주는 거 아니야? 신사유람단도 아니고. 심지어 20, 30대가 대상이에요. 그 박지원은 포항 박지원이 아니고 연암박지원이요. 네, 그렇죠. 연암이요. 우리 다 이스라엘로 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20, 30대가 대상이라고요. 한 명만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해당 사항도 아니네요. 이야, 이 2등 시민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갔다 온 후에는 감상물을 제출해야 되고요. 후보는 20번까지 냈는데 17번에 있는 장하 후보는 제가 새로운 미래 예비 후보로 소개했던 장경동 목사 딸입니다. 이야, 나름 열심히 움직였는데 자유통일당 17번 받았어요. 새로운 미래를 박차고 떠나더니. 네. 8번 손상대 후보는 뉴스타 유닛이라서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은 저기 자유민주당가 있죠? 지금 소위 지민비조가 유행을 하면서 자유통일당이 지금 새로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줘서 되게 슬플 거예요. 지국비자죠? 지국비자? 지금 되게 열심히 퍼뜨리고 있어요, 지국비자를.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국, 혁신당처럼 국민의힘의 제2위성정당 자리를 꽤 차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통일당 6번 보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 6번 구주와, 이름은 한자가 없는 순우리말로 아마 with the load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44세 남자 직업은 변호사로, 예전의 소속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여기에 대표인 이명규 씨라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데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자유통일당의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 기호 1번으로 참여했다가 떨어졌어요. 아, 그런 라인이군요. 강원대 법학 석사입니다. 원래는 42세에 별리사 시험에 합격한 별리사였다가. 42회죠? 42세. 42회. 42회. 변호사 시험이 신설되자 1회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전직. 변호사 겸 별리사. 용산구의 연립주택 강남구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주겔러입니다. 살만합니다. 총재산은 16억, 육군 명장 만기. 전광훈과의 인연. 전광훈 목사의 사랑질교회 법적 대리인을 했습니다. 뭘까니? 2022년 상반기 재보궐 때 서초갑에 출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개인 공약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점과 대안을 교과서에 제시하는 것. 앗! 창조과학회 운영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맨 감사합니다. 창조맨. 원내정당의 6번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의 6번 후보. 조국혁신당 6번. 김준형. 갈갈이? 61세 남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해. 사기로 고소하겠어. 61세 남자. 외교학자. 홍천생. 달성고. 연세대 사회학과. 조지 워싱턴대 대학원. 정치학 석박. 사진을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에요. 케이백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박민 체제에서도 한참 버티다가 얼마 전에 민연하셨어요? 군대는 활동성 폐결핵으로 5급 전시 근로역이고요. 2000년생 장남은 15년의 국적 이탈인데 이에 대한 논란으로 미국 유학 시절 배우자가 재미교포래요. 그러니까 이 점은 보도를 잘 열심히 안 하더라. 배우자가 재미교포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인데 이 장남이 한국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한국어가 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도 국제학교 입학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되게 구구절절 사연을 말했는데 인요한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냐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렇지만 한국 국적 취득하고 입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고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친구들 군대 가면 한국말이 안 된다잖아요. 재산은 6억 5천. 문재인 정부 5대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를 퇴직하고 바로 입당을 했는데요. 이런 공약 처음 봤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위기 불개입을 국회에서 결의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 정책의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되게 실리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눈치 많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 방지를 위한 초당파 의원연합을 결성하겠다라는 거죠. 왠지 이번 총선 지나면 많이들 가입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교 문제는 매우 위험하죠. 동북아 평화 세력의 국제연대 결상을 하고 이거 가오로 이거 평화 쿼드고. 우리가 쿼드를 따로 만들어보자. 네. 그런 이야기들 하고요. 의원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지지 견인이니까 이건 대통령은 못 믿겠다라는 거겠죠. 기행기로 하겠다. 그래도 국회의원이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외교 정상화 관련 몫으로 비례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믿겨봐. 외교 왜 이렇게 못해. 우리가 할게. 이 와중에 또 대만이 큰 지진이 났다는 속보가 떠서 놀랐네요. 네. 국민혐의 일에 김건 후보의 카운터 파트너쯤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가 염두가 된 것 같아요. 외교 분야 유닛입니다. 6번 후보들 만나 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덕질인의 정당이 거의 바닥나고 있습니다. 홍익당. 무려 대선 후보도 낸 적이 있는. 출마하기만 하면 투표용지의 마지막을 지켰던 홍익당. 이번에는 마지막을 뺏겼습니다. 맹자의 사단과 성선설의 근거에 양심. 양심을 회복시키면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아 양심. 양심. 극단 철학에 근거한 정당입니다. 좋아요. 극단 철학? 극단. 극단. 좀 극단적이에요. 왜냐면요. 양심은 곧 지능이라는 말도 논리성이 있죠. 근데 그걸 대규모 사회로 대입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은 늘 붙습니다. 그런 걸 고민해온 분야가 윤리 철학인데 그걸 공부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홍익당과 그 대표인 2번 후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난 대선 데이터 센트럴의 원우의 정당 및 무소속 후보 편에서 23분 29초부터 들으면 됩니다. 진절하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걸어왔던 길이에요. 여기까지 지난 총선 때의 원고를 벗겨왔습니다. 왜냐하면 1, 2번 후보가 지난 총선과 같기 때문이지요. 축하드려요. 그 2번 후보가 윤홍식 2004년에 홍익학당을 설립해서 대표가 됐고요. 이 학당에서 홍익당이 부하합니다. 맹자의 양심론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그 모습은 사이비 교주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사짜 강사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동양 철학의 조예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특징이 그대로 당에 녹아들었습니다. 양심의 6대 원칙. 각성, 정의, 성실, 지혜, 예절,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요. 2번 공약. 홍익당 중앙공약 강력범죄 강력처벌 좋아요. 6대 원칙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촉법소년제도 피지 주로 화가 나 있는데요. 사랑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양심지능 교육 강화 다행히 인공지능에게 양심을 학습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양심이라는 개인 윌리닝과 강화가 사회를 이룹게 한다는 이론의 근거에서 공약을 짜고 있습니다. 홍익당의 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홍익당 1번 장소영 49세 여자 인천출생 서인천고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졸업 1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사 수정감정평가사 사무소의 대표였다가 망했는지 2019년부터 감정평가법인 정의에서 근무했거든요. 4년 사이에 다시 수정감정평가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축하해요. 서울 은평구 통일로 은평 뉴타운 소라임에 있답니다. 잘 살고 있길 바랍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분양가 심사위원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부동산인 건데 4년 전에는 제가 이 사람이 1번 법칙인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당직자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또 나와서 확실하게 윤혹식 대표의 정치 측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에 출마한 원회정당의 거의 대부분의 1번 후보들이 상징성이 없고 누군지 모르겠죠. 사실상 2번 후보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어떤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당직자든 실무자든 뭐든 간에 말이죠. 39번 홍익당을 봤습니다. 정혜경 48세 여자 정당인 부상생 유목초 경원중 마산제일여고 경상대 법학과 진보당 쿼터 진보당 쿼터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의 정치국장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유닛 그렇습니다. 재산은 2억 진보당에서 민중당 진보당에서 2번 낙선했습니다. 원래는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한 총련대의원 국부법 위반으로 수배생활을 했던 등의 비판이 있자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했고요. 장진숙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게 사실 진보당 입장에도 맞거든요. 진보당은 언제나 출마했을 때 자기들 NL 아닌 척을 열심히 하잖아요. 민주당의 요구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NL 아닌 척하게 해달라. 그래서 원래는 창원의창에서 예비 후보를 띄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펄쩍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어째서인지 지금 모든 SNS와 블로그까지 싹 다 닫아놨더라고요. 뭔가 빠르게 준비를 했군요. 그런가 봐요. 아니면 너무 지역 관련 선거운동이 있어서. 창원 얘기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지역구 후보로 활동할 때의 공약만 있습니다. 아직은. 학교 비정규직 지원 확대, 공공기관 주차장 옥상 태양강 설치 의무와 조례 제정 등이 있고 담아지는 창원 공약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진보당 쿼터 5번 후보 보셨습니다. 국민의 미래 5번. 국민의 미래 5번. 강선영 57세 여성 장군 유닛 전남 여수 출생 숙명여대 행정학 학사 국방대 국방전략학 학석사 서울대 정책학 석수 병역 육군 소장 명예 전역 간지 그렇죠.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가는 없고요. 재산 신고액 약 9억 3천만 원. 90년 여군 35기로 인관해서 2021년 명예 전역했습니다. 병과는 항공. 최공보직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항작사령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전투부대 사령관이자 여군 전투병과 최초의 소장 진급자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병관대 특존사 여군소대장을 했더라고요. 여군중대장을. 그래서 이 외에도 여기서 안 다룰 최초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조종사입니다. 전투기 몰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퇴역 후 숙명여대 석자 교수라고는 하지만 그냥 타이틀용으로 보이고요. 그럼요. 전투기를 몰 수 있는데 뭐하러 대학에 계십니다. 전투기 좌 교수. 네. 그래도 숙대 학군단에서 후보색 면담했다는 사진 외에 숙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군단 인기 진짜 없거든요. 군인 유닛 5번입니다. 국민의 미래까지 받고 녹색정의당 5번. 녹색정의당 5번. 김옥임 60세 여성 축하드립니다. 제주농민운동가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학사 장남 해병대 만기전역 정가없음 재산신고액 약 7억 36년간 제주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자 현재 녹색정의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회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농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노동당 서귀포시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함은 전연홍 총회장. 전 총회장. 전연홍은 워낙 회장들이 많아서 회장님 그러면 12명이 쳐다봐요. 왜? 총회장이 중요합니다. 총장님 한 50명이 왜? 공약으로는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저소득층 월 30만원 임차료 지원, 지방대 및 전문대 무상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번 김호김 후보 출마가 제주 진보정당 역사에 있어 2004년 민노당 현 애자 전 의원 이후 무려 20년 만에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전연홍입니다. 이 후보를 설명하는 코드는요. 다음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5번 후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5번 신연수 59세 여자 기자 출신 정당인이고요. 서울생 서울대 심리학과 북한 대학원 대학교 북한학과 박사 장남은 현역병 이병 대상입니다. 재산은 12억 7,420만원이 있고요. 동아일보 논설위원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출신입니다. 세미래 채널A 동아일보 재직 시절에도 그런데 회사 기조와 굉장히 부대끼는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유지하다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칼럼.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나 를 끝으로 논설위원회에서 배제가 됐고. 더 이상 못 참았어. 그래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반채널A 이게. 당대표랑 비슷하네요. 당대표. 그리고 2주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실에 메시지 부실장으로 합류했어요. 새로운 미래에서도 이낙연 당대표 메시지 실장을 지내고 있고요. 검찰 얘기로 회사에서 쫓겨나긴 했는데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처럼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미래는 검찰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언론인 정체성을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사형화 언론 탄압을 저지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동아일보 쿼터라고 봐야 될지 언론인 유닛이라고 봐야 될지 알기 어렵네요. 다음은 개혁신당 5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 5번. 이재인 64세 여자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부교수 서울대 총여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총여학생회장. 서울대 교육학과 동대학원 사회학과 석박 여성학도 전공을 했어요. 재산은 5억 4,450만원 장남 육군 이병 복무 만료 개혁신당의 여성학자입니다. 아 흥미로워요.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교수 이명박 정부의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점점 더 흥미로워져요. 그리고 역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때 했던 일들은 주로 여성인력개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원 문제였어요. 관련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도 나오고요. 당대표의 정치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보지 기자들이 이런 사람한테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대표 여성정책특보 강남병 당협위원장을 맡았었고 강서구청장 출마도 하고 싶어 했어요. 강남병. 거기도 출마하려고 했었다가 질퇴했겠네요. 되게 결정적이군요. 그래서 되게 올해 활동을 했던 보수적인 여성주의자다. 이수정 유닛이다. 프리퀄 이수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것이 밝혀져서 당대표를 좀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5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발굴해낸 건 당연히 이 시련의 배신감에 가득 찬 커뮤러들이었어요. 여러모로 국민의 미래 저희 김민전 후보랑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개혁신당의 운명이 풍전등화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당대표께서 이게 문제인 거죠. 엄청나게 적극적인 지지자는 모든 정책에서 일관된 정책 같은 걸 꿈꾸는데 그런 건 세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커뮤러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정당이 되어 보니까 자기들 원에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 표집이라고 해서 굴려가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특징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 게 이 커뮤러들이죠. 그래서 하도 공격을 했는지 지금 페북을 아예 싹 다 밀었더라고요. 이런 작업 필수예요. 후보 여러분. 자유통일당 5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 5번 김희의실 51세 여자 53세 안마 나 왜 이렇게 듣지? 저 지손때 다뤘나 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오탈친 거예요. 53세 여자 변호사. 경희대 법대 국제법무학. 뉴욕시 말고 뉴욕주에서 변호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산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 마리노 교회에서 전교사를 우와. 왜 끝에 도착했지. 그렇죠. 뉴욕에서 주 5일 출근하고 교회는 캘리포니아 가기는 좀 어렵죠. 제가 이 산 마리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말겠다라고 일을 갈고 찾았는데 못 찾았고요. 헌팅턴 미들스쿨 옆에 있는 산 마리노 커뮤니티 처치는 아닐 것 같아요. 재산이 다 미국에 있대요. 한국 재산은 55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한국에서는 청백리. 그럼 왜 출마를 한국에서 하나요? 이상입니다. 한국에서도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천을 안 죽겠지. 그러니까 미국 재산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한 거라면 미국에서 잘 사시는 걸 테니까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신고한 거면 뉴욕에서는 알아주는 거지 변호사. 뉴욕주에서는 사무실도 없는 노숙 변호사. 월드 페이머스 푸멘. 그렇습니다. 월클 푸어입니다. 스트릿 변호사잖아. 스트릿 로이어. 그건 왠지 마약상 같잖아. 자 조국혁신당 5번. 김선민 59세 여자 의사입니다. 또 의사입니다. 서울생이고요. 정의여고 출신 서울대 의대 졸 의학박사고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 그러니까 심평원장이었고요. 의사들이 싫어하는. 전 국가인권위원이 인권연구 담당관이었어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편지실장이었고 관련한 인터뷰가 청년의사라는 매거진에 많이 나와요. 재산은 15억 4,700만 원. 서초구의 전세 보증금이 4억 2,861만 원이 있네요. 차량은 21년식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0년 첫 여성이자 첫 내부 승진으로 차관급임 심평원장이 올랐어요. 이런 분야마저도 유리천장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수석기술관으로도 일을 했고요. OECD에서도 보건의료질과 성과 워킹파트에서는 여성 최초이고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았습니다. 국제의료행정가 유닛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의사가 아니고 의료행정 유닛이네요. 당에서는 의료혁신특별위 위원장으로 됐고 영재, 영재도 맞죠? 인재영입인데요. 본인이 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암 완치된 환자라고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평원장이었다는 게 가장 큰데 이 원장 퇴직 후에 되게 특이하게 다시 의사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1호 산재의료원인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해서 산재노동자 관련 진료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폐증으로 오랫동안 관리를 받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 동네에는. 그분들을 보는 일을 이제 은퇴하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진폐환자들이 고령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또 지역의 특징들이 드러나더라고 하면서 생각보다는 아주 지역의료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공약을 의정활동계획으로 냈습니다. 의사 파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고요. 의대 정원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 부담을 얼마나 질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의 의료가 공공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산업적 측면이라는 그 현실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료의 어떤 절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고차원적인 접근과 현실을 좀 비교하면 대통령은 의사도 그냥 다른 어떤 노동자들처럼 때려잡으면 결국 인기가 올라갈 거라는 아주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50분 동안 연설하는 걸 보니까. 그 안에서 이해는 완전히 빠져 있죠. 업계에 대한. 그 사례로 화물 연대한 거를 사례로 들어서. 정확히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도는 되게 떨어질구나 라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지지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국회로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 페어리테일 시간. 저 읽어보고 싶었어요. 기호 40번 히시태그 국민정책당. 이거에 대해 제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게요. 친구들에게. 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게 돼요. 기호 40번 히시태그 국민정책당. 권희연 선후도 당명 녹음할 때 히시태그가 맞냐고 질문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해시태그가 맞는 표기임을 알면서도 히시태그를 골랐습니다. 왜일까요? 투표용지 마지막을 얻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해시태그였으면 홍익당보다 앞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나름 핑계는 됐어요. 히의 이가. 그럼 다음 선거에서 홍익당은 횡익당. 히익당. 그래도 여기에 이겨. 그러네. 아 그러네. 히익당. 히의 이가 훈민정음 창제에 어울리해서 천지인의 인을 나타내는 글자 이게 때문이다. 아 알았어. 히시익당. 히이익당. 가가를 하듯이 히이나 히킥그를 하면 돼요. 여기서 히는 키역. 아니면 청년문제. 니트족 청년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당으로 히킥 호무리당. 갓벌의 판결이 나온다. 네가 만들어라. 괜찮은데요? 범죽. 기억전략의 역발상이죠. 지금껏 이쪽 영역은 홍익당이 최강자였는데. 그렇죠. 영원한 왕은 없는 법입니다. 기습 공격. 네. 참고로 원래 당명은 국민정책당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나아졌네요. 그런데 정책이 없습니다. 그럼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 했는데. 뭐 다른 걸 요구해. 선관위에 제출도 안 했고요. 네.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모두 공약이 없습니다.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말은 올리는데 정작 그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졌다 이거죠. 어쩌면 국민정책당이 최초 당명이 아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이 당의 최초 이름은 세종신당이었습니다. 이게 지역정당이에요? 아니면은. 차차 알려드릴게요. 네. 이 이름을 국민정책당으로 바꾸기 한 주 전에 다른 이름도 한번 고려를 했는데. 그 이름은 영파티. 젊은 당인 동시에 기준점이라는 의미의 제로파티이기도 하대요. 아이돌 이름 짓는 것 같네. 그래서 청년 정치를 지향한다는데 유일한 1번 후보를 보십시다. 히시태그 국민정책당 1번 후보입니다. 청년 후보. 히시태그 국민정책당 1번. 이기남 89세 여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바이든도 이기고 박지원도 이기고. 축하드려요. 청년 정치 어디감? 뭐야 내 청년 정치 돌려줘요. 이게 만나이니까. 청년 4명어치 나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와 우리 아버지 큰 누나 나이야. 이것도 끝에서 첫 번째에요. 경북대 사범대 가정학과 졸업. 이 시절에 여기 나왔으면 아주 대구 최고 엘리트. 그때 대학 있었습니다. 제가 작업 프로세서장 마지막 후보였거든요. 내용 많습니다. 국민정책당은 공동대표가 둘인데요. 사실 한 명을 총재라고 불러요. 국민정책당 총재 겸 공동대표. 자칭 세종대왕의 자손. 이 시야. 직계자손. 그래서 세종신당. 그래서 훈민정음. 히시태그의 이기가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아니 왕족은 있잖아요. 근데 뭐. 전주이시면 다. 양령대군 파겠죠. 직계라매. 그렇다니 양령대군 파면 직계겠죠. 이 캐릭터를 세종의 자손 훈민정음 어쩌구를 계속 밉니다. 평생 밀었어요. 사단법인 훈민정음 학회 창립 이사장. 훈민정음 세계화재단 설립자. 그리고 원암문화재단 이사장. 이 사람 생각보다 되게 아카이브 많이 나옵니다. 이 재단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갖다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원암문화재단은 파리 한쪽밖에 없나? 아니 그거 아버지의 호예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문자로 채택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많죠?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 사업한 사람입니다. 진짜? 같은 사업을 콩고 피그미족에게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에 참여한 국어학자들 중 몇은 훈민정음 학회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가 언어학자 원암 이규동 선생이고 아버지의 호를 따라 중심 역할을 할 재단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사회사업을 했다는 게 인생 스토리예요. 실제 돈을 뭘로 벌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후보에 따르면 현재 88억 넘는 이 재산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150억이었는데 국민정책당의 2027년 집권을 위해 쓰기로 했대요. 62억이나? 우리는 여기서 지난 5년간의 세금 체납이 5천만 원임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9건의 전과를 봐야 합니다. 가만있죠. 전과가 안 보일 정도로 볼 게 많은 사람이야. 구범이 누나. 아니 구범 어르신. 구범 어르신. 1990년부터 2021년까지 9건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과 건축법 90년. 주차를 X같이 했나요? 주차장에 허가 없이 뭘 지었는데 벌금이 천이에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주차를 오래 해놓은 건 아니군요. 근로기준법 93년. 월급 안 줬죠? 수질환경보전법 93년. 뭐 막 버렸어요? 폐소나 오염수를 흐려보냈어요. 공장을 갖고 있었나 봐요. 거기서 차를 댔나? 그러니까. 감찰불실기제, 불실기제 감찰행사,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97년. 뭘 들여왔어요? 거짓 신고를 해서 관세를 떼먹었으니까 감찰불실기제는 공무원을 속여서 공무원을 잘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거짓 신고를 해서 관세를 떼먹었는데 벌금이 5천이에요. 어서오세요. 불실기제 행사 중입니다. 그냥 했어요 그걸. 5천만 원? 도시계획법 97년. 잠시 쉬었다가 개발제한구역 19년. 그린벨트 해잡썼죠.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 20년. 법인이면 아마도 원암재단일 거예요? 네. 이때 이미 84살입니다. 재물선교회 21년. 86에 뭘 부수신 거야?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도 21년. 뭘 부수고 재단해서 뭘 했습니다. 야 나 이제 앞으로 은퇴계획 안 세울라고. 아니 86에 재물을 선교할 수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정정하신 우리의 최고령 후보가 끝났습니다. 진짜 반성해야 돼요. 뭐 늙었다고 이렇게 엄살이야. 나 죄가 제일 반성하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야 나 산만큼 살아도 지금. 기호 마지막 키시태그 국민정책당까지 보셨습니다. 페어리테일 시간 끝. 이제 덕질 아저씨의 즐거운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그렇고요. 쿠키. 쿠키 없나요 쿠키. 다 들었으니까. 자유통일당 마저 할게요. 자 이제 원내정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번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4번. 더불어민주연합 4번. 임광현 54세 남자 세무사. 홍성생 홍동초 홍동중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38회 전 국세청 차장. 전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재산은 25억. 본인 육구명장 만기. 장남은 지금 공군 중이네요. 노 정과. 노 공직선거 경력. 민주당 인재 영입 22호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어빌리티는 조세 경제. 문재인 정부 서울 조사 사국장을 맡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국장이면 특별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굵직한 사건만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네.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 네. 별명이 재계의 저승사자죠. 본인과 민주당 말에 따르면은. 국세청 조사국장 재직 당시에. 코로나 마스크 대란 잃었을 때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게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대요. 그래서 소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섰대요. 야 이게 사실이면 국정은 정말 어려운 거죠.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굴 족쳐야 돼요 세무조사로. 그렇죠. 그때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해놓은 다음에 짱박아놓은 사람들이 좀 있었죠. 또한 법인명이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힘삼는 이들의 조사를 기획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슈화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무슨 색깔로 변했죠? 형광색. 형광색이죠. 그래갖고 어떤 커뮤니티에 이거 바꾼 놈 누구냐. 수술초로 인사. 이분이에요.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공약했었어요. 대선 때. 그래서 댓글로 잘한 걸 왜 너 탈세하다 걸렸지. 아니야. 걔는 차도 없는데 그냥 있는 척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 기획조사 때문에 이슈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안배로는 거의 맨 위입니다. 이 사람이. 이유가 있겠죠. 국민의힘의 4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4번 진종오 44세 남성. 그 진종오죠. 그렇습니다. 사격 레전드 유닛. 여기 5번은 장군이고 전투기 모는 장군이고 4번은 사격이에요? AK-47 은 아니에요. 공기총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출생. 춘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남춘천 중학교. 강원대 사대부구 졸업. 경남대 경영학 학사. 체육학 석사. 박사 수료. 재산 신고액 약 21억 원. 병역 의무 경찰 복무. 올림픽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보유하고 있는 레전드 선수입니다. 안타깝네요. 의경을 했어요. 아이고 이 양쪽 어르신들의 반응이. 아마 의경인데 이게. 도는 거 잘했으니 받아야지. 이게 약간 그 스포츠용 같은 거 같긴 해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겠네. 경찰청 소속 선수일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인재 역입됐는데요. 늘 정치에 꿈을 꿔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때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했지만 이때는 유승민 의원 아니고 선수입니다. 유승민 선수에게 밀렸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작년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는 박인비 선수한테 밀렸습니다. 와 이 정도의 레전드가 밀리네요. 이 두 사람한테는. 그 두 사람도 레전드. 너무 레전드니까요. 더 레전드니까요. 김연경도 나오고 막 했었으니까요. 그 대신 올해 초 열린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의 공동조직위원장을 이상화 스케이터 선수와 함께 맡았어요. 그래서 행정가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여당과 아름다움도 그때부터 쌓았겠네요. 본격적으로. 행사 평가는 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의 미래 한 줄 소개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겸 스포츠 행정 전문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 행사 하나 치렀는데 스포츠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20대 대선 때는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로서 정치적 중립 규칙을 어기며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아 네. 미리 오디션은 거쳤네요. 지금 이천수 씨가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다음번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 올해 여름 파리올림픽 출전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에 영입되고 난 뒤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사격 선수는 생명이 아주 긴데 선수 생명이. 네. 근데 2020년에 조금 부진하긴 했었고 약간 슬럼프가 있긴 했었습니다. 후배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치워놨어요. 드디어 다다! 이러면서. 스포츠 레전드가 나와 있습니다. 4번으로는. 녹색정의당으로 갑니다. 녹색정의당 4번. 아, 이분. 울구나무 변호사. 녹색정의당 4번. 권영국. 60세 남성. 일명 거리의 변호사. 그죠. 진짜로 거리의 변호사가 별명입니다. 강원도 삼천군 출생. 포항제철고등학교. 서울대 금속공과 학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전수원 31기 수료. 정과는 총 4건이 있는데요. 먼저 89년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노동쟁이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91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 병약법 위반으로 징역 2년. 2016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모욕으로 별금 300만원. 아, 맞다. 벨비클럽장이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다 읽어야 되는 줄 아는구나. 대충 규리면 돼요, 이런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화와 관련된 정과. 네, 민주화하고. 89년이면 민주화하고. 그중에 나머지는 다 노동운동 관련 정과죠. 그리고 용산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거고요.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재산신고액 약 23억 원. 주로 노동문제를 다뤄 인권 변호사입니다. 대학 시절 그저 공부하기 싫어 시위나 한다고 운동권을 삐딱하게 봤었는데 학생들이 피를 흘리면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포항 재고 가고 이러면 굉장히 장학금 많이 받고. 그렇죠. 포철고는 엘리트 학교니까. 그런 천재들이죠. 형편 안 되는데 가서 공부 되게 잘하고. 맞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는 뭔가 집안에. 네, 그리고 전제가 깔려 있어요. 떠안고 오는 인재들.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 시 참여하면서 초대 법률 원작을 지냈고 민변 노동위원장, 용산참사, 철검인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 대리인단 등을 역임했습니다. 요즘은 SPC도 SPC 상대하는 것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요. 저희 녹음하기 이틀 전쯤인가 회장님이 체포됐어요. 네, 그렇죠. 자꾸 출석 안 한다고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7년 전부터 하던 얘기로 드디어 체포됐어요. 맞아요. 현재 중대재해 예방과 안정권 실현을 위한 학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 넷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경주시를 연구로 활동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무소속으로, 2020년 정의당 소속으로 경주시 지역구에 도전했으나 낙선. 이때 15% 넘게 지금 회수 수준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들 놀랐어요. 경주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석기 의원을 상대로 도전해 왔습니다. 21세기의 대표 민권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국민의 미래 4번이나 이쪽 4번이나 다 레전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후보 4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뭐야? 새롭지? 난 첨부거든. 새로운 미래 4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4번 신정연, 42세 남자, 정당인, 가톨릭대 북문과, 북한 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 정과는 2014년 공무집행방해, 폭처법 위반,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인데요. 이건 시위 정과인 것 같아요. 육군 중위 만기, 2017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벌금 150만 원. 재산은 2억 4,595만 원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활동과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공동체 조직, 민주시민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과가 시위로 생각이 되고요. 만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대표였습니다. 이때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에 발을 들였어요. 그리고 2018년 지선에서 고향에서 뽑혀가지고 경기도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초선의 도의원, 민주당이었습니다. 도의원으로서는 프리랜서 노동자, 청소년 정치 참여,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두고 주로 그런 관련 조례들을 만들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으로 경기 고양시 정의 출마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반명으로 찍혀서 본인 말로는 탈당을 해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위원장까지 맡았고요. 이재명 지서가 경기 지사일 때부터 계속 각을 세우긴 했어요. 기본 시리즈도 비판을 하고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제기했었던 걸 보니까 정치 시작부터 좀 순단치 않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당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도의원 때부터요. 주력 분야는 사회적 약자 보호고 1호 법안으로는 경계석 진흥인을 법의 안정망에 포괄하는 법안을 내고 싶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왜 4번까지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개혁신당 4번은 개혁신당 4번 곽대중 49세 남자 작가이자 GS 편의점주입니다. 편의점주가 메인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적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은 5급 질병으로 전식을 노역 재산은 1억 9,588만 원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NL 지하조직에서 활동을 하다가 본인 주장 99년 반 한총련 조직위를 구성을 해서 전남대 총학생 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북한 인권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편집장 데일리 NK 논설 시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NL이었던 그 구호들 중에서 가장 빨리 돌아선 수준이에요. 중국으로 건너가서도 관련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2년에 귀국을 해서 편의점을 운영을 하며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주 봉달호 네, 그래서 편의점 점주로서의 일상을 다룬 그런 위로, 삶의 고뇌, 일상 포근 에세이 그런 걸로 성공을 했어요. 네, 기억나네요. 네, 책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이후 신동화 등에서 시사 칼럼도 연재를 하게 됐는데요. 이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정부와 거대 양당을 전방위 비판하는 양비론 내용입니다. 실용주의를 외치는 사이다 양비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 입문 루트는 의외로 금태섭입니다. 새로운 선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선택 창당에 참여를 한 1호 영입 인재였고요. 그 뒤로 개혁신당까지 쭉 흘러왔어요. 출마 이유는 제3지대 부흥입니다. 편의점주 작가 정치인에 이어서 또 다른 부캐로 김종인 팬보이가 있어요. 본명으로, 이 책들은 다 본명으로 냈더라고요. 김종인 사용설명서,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내서 지금 이 번호 받은 거 아니냐라는 사천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렇습니다. 펜보이가 뭐예요? 팬, 팬, 팬덤. 요새 밈이에요. 그러게, 몰라도 검색해봤는데. 펜걸, 펜. 요새 유행어인가 보네요. 펜보이. 설마 그게 팬픽은 아니겠죠? 김종인, 대상하고 사귀고 이런 건 아니까요? 김종인을 사용한다고요? 그만해 주세요. 그렇죠. 후보를 막 냈다는 인생을 지우기 힘든데. 다만 이제 개혁신당은 워낙에 여러 가지의 유력자들이 유력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금태섭 개의 안배이죠. 그리고 금태섭 개라고 맨 위로 안배된 인물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유통일당 4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 4번 김학성 69세 남자 춘천 출생 중앙고 구려대 법학학사 서울대 법학석 박사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그럼 당의 반헌법적인 정강경책에 한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명예교수를 하는 중이네요. 재산 44억. 춘천에 상가가 엄청 많아요. 현역 판정이었다가 1년 뒤에 소집 면제를 받았는데 이유를 안 써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은 모두 굵군병장 만기 음주운전 2건 14년 벌금 300, 15년 100 일찌감치 법학자가 되어 세계의 여러 대학을 돌며 강의하면서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술도 잘 드시나봐요. 주장공이 헌법학인데 법관론 교제를 많이 냈습니다. 헌법학원론, 헌법개론, 객관식헌법 객관식헌법? 시험용 교제죠. 그런데 이걸 봅시다. 작년에는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 창조과학책입니다. 사형 때리나요? 다윈하게. 그러게요. 파묘하겠다는 건데요. 쭉 보니까 이 사람 있는 게 죄다 법학 교제들인데 퓨리턴 퓨리싱이라는 출판사에서 낸 두 권이 이상해 보입니다. 왜요? 퓨리턴이 무슨 뜻인데요? 청교도. 청교도. 다윈 어쩌구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김학성의 헌법 이야기 국민헌법인데 출판사 소개를 읽어보니 한국의 혼돈과 갈등은 반헌법적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 때문이다. 2021년 출판된 책입니다. 그럼 헌법은 맞다는 거네요? 그러면 반헌법적 정치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헌법에 창조론을 넣고 싶어 하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자유통일당이. 그게 앞서서 6번 구주하 후보도 똑같은 사람이죠. 10개명이 들어가나요? 헌법에? 10개명을 쓰면 되지 그냥. 자 지국비자예요. 선거운동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4번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4번 신장씨 52세 남자 변호사 현당 대변인입니다. 청주생 청주중앙초 동중 청주고 서울대 정치학과 충북대 법학 석사 공군상병 소집 해제 06년 4월에 음주운전 150만 원이 있는데요. 이때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06년 7월에 무면허로 100만 원 07년 7월에 1년 만에 또 무면허 벌금 150 6개월도 못 버티고 그해 12월에 다시 무면허 200만 원 상습입니다. 아니 아예 면허를 안 따고 그냥 막 운전을 막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운전 중독. 매드맥스네요. 이 정가가 4개여서 늘 논란이 됩니다. 이 정가 때문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정의당 비례 6번이었지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어야 뭐 그냥 봐주지. 그때 또 윤창호법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분노가 높을 때였죠. 맞습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이 됐고요. 민주노동당 규혜기 위원장 정의당 3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주요당 직자 정의당. 네. 2021년에 정의당은 탈당을 했고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tbs에서 밀려나서 mbc 2023년에 왔어요. 그리고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진행을 한 1년간 하죠. 네. 헬마우스 카운터파트. 맞아요. 재산은 3억 9천만 원. 출마 경력이 4번이지만 모두 낙선입니다. 그렇죠. 1998년에 관악구 구의원은 그 당시 소속은 없어도 되잖아요. 부소속으로 3위. 16대 관악 의뢰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노동당으로 나왔지만 3위. 17대 다시 도선했지만 4위. 18대의 진보신당으로 나왔지만 3위. 낙서기록 썩 좋지 않은 기록들이죠. 인재 영입 1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약은 언론 혁신과 기재부 혁신이고요. 알겠습니다. 기재부혁 진짜 많아요. 라디오 진행할 때마다 오면. 그러게 말이에요. 아 맞다. 당 다 떨어졌지. 바로 다시 더불어민주전화로 돌아가야 되죠. 쿠키를 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해봤는데. 대북 고민됐어. TV토론회가 있기 전에 원고를 다 써놔가지고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누리당 성경혜 씨는 아직 살짝 안 와서 토론회에 나오셨더라고요. 후보 대신에서. 그 정도.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의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내정당의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마넥붐.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계면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계획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비례대표 시간입니다.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였습니다. 액세스몰을 찾아와주세요. 그러세요. 액세스몰을 살려주세요라고 할 뻔했어. 잘 살아있지만 더 바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우리 다 합쳐서 21명 남았어요. 마지막이에요. 네. 스퍼트 냅시다. 티셔츠 나오고요. 월말에. 비례대표 3번 후보들 만나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3번. 백승아 39세 여자 정당인. 제천생 충주여중 충주여고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이후 춘천에서 초등교사를 했습니다.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 교사노조유닛. 그렇죠. 서이초 사건의 여파로 교사유닛을 3번에 배치했습니다. 세산호 5억 8천 민주당 인재영입 12호님. 블로그 위에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메뉴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라서 클릭이 안 돼요. 아이고. 메뉴처럼. 분명 메뉴처럼 프로필. 약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소수정당 조사하다가 당했던 것 같은데. 마우스가 고장난 줄 알았어. 전의적 디자인. 후보는 확인하시고요. 초등교사라 그런지 말할 때 표정이 풍부합니다. 맞아요. 지법병. 자 얘들아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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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주요 공약은 서이초 특별법.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 업무 전문기관 법제화가 주요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표정이 되게 오은형 톤이에요. 그렇죠. 말할 때 표정이 되게 풍부해요. 발언할 때. 눈을 일단 굉장히 부드럽게 뜨시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들은 생 육성으로 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또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조 유닛으로서 더 강조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서이초 사태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촉밥 나이트가 이제 여러 신상을 까기도 했고. 그리고 막 유튜버 한 명이 날아가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었는데. 서이초 학부모는 결국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검찰은 그만한 피의 사실을 공표했는데. 서이초 학부모 결국 안 밝혀짐. 대단하죠.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유일하게 피의 사실 공표의 화마를 하나도 뒤집어 쓰지 않은.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같은 언론 분위기에서 말입니다. 신기하네요. 더불어민주연합 3번 보셨습니다. 국민의 미래 3번. 국민의 미래 3번. 최수진. 55세 여성. 한국공학대학 융합기술에너지 대학원 특임교수. 융합기술에너지 유닛. 경희대 이학박사. 장남 병역면제인데 여기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써져 있어요. 정과로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월드컵 음주. 융합음주. 아 그것 저기 폭탄주. 축구와 융합되는 음주. 재산신고액 약 38억원. 과학바이오 분야에 인재로 영입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제약업계와 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신약개발을 이끌었는데요. 대웅제약연구소장 시절 국내 최초로 코엔자임 큐텐을 개발한 인물이라고 해요. 주름 펴는 거? 나 군대에서 이거 발랐는데. 약륜. 큐비엔도 코큐텐 있죠. 신약개발 외에도 산자부 R&D 전략기획단의 신산업 MD, OCI 부사장, 바이오기업 파노러스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바이오기술개발 관련 전략 및 정책 수립, 투자관리 등 전문성을 길러왔습니다. 연구자 유닛?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3번이 저쪽은 교사인데 이쪽은? 그러네요. 이쪽 3번 저쪽 3번 상당히. 약학이고요. 약학과학기술. 날 좀 바이오 유닛. 그대로 성공한 유닛입니다. 날 좀 바라따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성공하면. 녹색정의당 3번입니다. 녹색정의당 3번 이보람이 56세 여성, 사무직 노동자, 경기도 파주시 출생, 서울 노년초, 서초중, 서초구 졸업, 중앙대 화학공학과 학사, 정가 없음, 재산신고액 3천만원, 대학 졸업 후 한라중공업에 입사했는데 97년 회사가 전남으로 이전하면서 그때부터 전남 영안부에 정착합니다. 이후 이곳을 연구로 금속노조활동과 정치활동을 펴나가는데요. 2006년과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 영암군의원에 출마해 당선. 2014년 정의당 소속 이번에는 전남도의원에 도전하지만 낙선. 2018년 재도전해서 당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금속노조 유닛 되겠습니다. 3번부터는 정말이지 동일선상해놓고 정당의 후보들을 비교하시는 게 재미있고 도움이 됩니다. 베테랑 지역 정치인을 공천했군요. 새로운 미래 3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3번 주찬미 43세 여자 예비역 중령입니다. 전남 여수 출생 여수여고 60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정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금융학과 석사 서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입니다. 육군 중령으로 명예정역을 했고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복무를 했어요. 남편도 군인이더라고요. 같은 중령인데 아직 복무 중입니다. 재산은 5억 7,148만원 증권이 2억이고 가상자산이 500만원이에요. 연습 중이군요. 국방예산 및 재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냥 국방이 아니라 국방예산 전문가예요. 20년 동안 군에서 복무를 했고요.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격리병관가요? 지난 2월에 전역을 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고 현재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어요. 국방 분야 담당인 만큼 최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방예산 감시 및 견제 강화, 군생활 환경과 복지 개선 같은 거를 공약을 했어요. 새로운 미래의 군 출신은 주찬미 후보와 박견목 예비역 장군 두 사람인데요. 출마를 한 건 주찬미 후보뿐입니다. 국방 그리고 국방예산 분야에서 굉장히 드문 젊은 여성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어요. 워킹맘이라는 캐릭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한 책이 제목이 멋있어요. 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필진으로 참여했어요. 천조의 이해네. 천조의 이해. 그러네요. 전남 출신, 여수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당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고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다 전문가지만요. 개혁신당 3번은 어떨까 볼까요? 개혁신당 3번 문지숙 49세 여자, 차의과대학 바이오공학과 교수, 과학자, 연구노동자 유닛입니다. 바이오. 의대 소속이지만 의사는 아니고 생명공학자예요. 연세대 심리학과 코넬대 생명통계학 석사, 영양학 박사라고 했는데 선관위에는 이게 영양학이라고 나와있지만 차의과대학 교수진 소개에는 전공인 유로사이언스라고 되어 있어요. 박사 전공이. 그래서 아마 신경과학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데 후보예가 의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학교에서 학위를 통합할 때 영양학으로요? 명칭을 영양학을 대표로 줬을 수도 있겠네요. 세부 전공도 줄기세포와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겁니다. 이해 됩니다. 그렇다면 유로사이언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치매, 파킨슨병 같은 신경질환이랑 항노화를 주로 연구를 했어요. 항노화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안티에이징. 재산은 38억 원입니다. 비상장 주식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배우자가 가진 CM 비상장 주식 약 10만 주가 재산의 3분의 1이에요. CM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콘크리트 제품 회사였습니다. 양양자 원내대표가 개혁신당 비례순번에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그나마 양양자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과학자 TO였는데 여기에 본인이랑 일면식도 없는 문지석 후보를 배정을 했다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아니라고요. 문장이 그렇게 끝날 줄 몰랐네요. 깜짝이야. 결국 화를 내는군요. 양양자. 그런 사람입니다. 흥노화도 중요하지. 이 후보를 양양자가 싫어합니다. 왜 반도천냐 이러고. 성관이 사진이 시티팝 앨범 자켓 같네요. 세이 미.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을 보면 어떻게든 파란색을 못 입어서 안달인데 개혁신당 후보들은 정말 아무렇게나 입었습니다. 이 봉다로 후보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봉다로 후보도 사실 아무렇게나 입은 거죠. 우연히 색깔이 맞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비 빨강은 요즘 수도권 국민의힘 색깔이잖아요. 보니까 여기는 후디가 두 명씩이나 있네요. 그러네요. 자유통일당 3번. 자유통일당 3번. 정현미 64세 여자. 법학 교수 전공은 형사법. 이화여대 법학 석사 독일 프라이브르 대학 법학 박사. 재산은 16억 약간 안되고요. 아들 육군 병장 만기. 형사법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외로 젠더법학도 다룹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화여대 젠더법학 연구소 소장. 선관위의 직업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 원장이라고 적어냈거든요. 아니에요. 2024년 2월 시점에 법전원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원장은 정현미 후보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바로 전대 원장이에요. 전 원장이죠. 여담으로 이 법전원 페이지에 있는 정현미 교수 사진이 선관위 제출 사진과 많이 달라요. 안경을 벗고 있고 피부톤이 달라요. 근데 같은 사람이긴 해요? 다른 사람 같기도 해서 진짜 한참 봤어요. 이번 총선 시즌 자유통일당 영입인사 1호인데요. 1호? 당내 활동을 하다보면 젠더법학자로서 분노할 상황을 여럿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영입인제 1호셔. 근데 2대 젠더법학수 연구소장이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젠더 탄압하시겠죠. 슬슬. 탄압과는 거리 가면 진짜 젠더법학을 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 오면 이제 탄압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러게요. 만약에 적응하시면 탄압하시겠죠. 이 젠더 아닐까요? 시댄치 젠더 오픈. 종교 쪽이 강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해를 못한 인재 영입이에요. 독실하거나. 원래 저 USB 젠더가 되게 법하고 많이 연관이 있어요. 뭔 소리야. 그냥 국제 규약이잖아. 저거 맞추는데 변호사 많이 필요해요. 그냥 헌법학자로서 데려온 것은 아닐까? 근데 실수로. 알고보니까 부전공은 젠더법학이고. 젠더가 뭐야?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당이에요. 재민이가 한 것처럼 USB C 이렇게. 가능성 높다. 자, 기호 9번. 조국혁신당 3번 후보입니다. 조국혁신당 3번. 이해민. 50세 여자 정당인이고요.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모두의 미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서강대 공과대학 전자계산학. 지금은 컴퓨터공학과죠. 여기 석박사를 마쳤고요.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PM이라고 하네요. 오픈 서베이 최고 제품 책임자였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로 15년간 근무를 했어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한국 출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해민 후보가 한국어 음성 검색 출시를 총괄도 했고요. 영입 인재 2호입니다. 이게 보니까 R&D 사태 때문에 과학자들 잡으러 모든 당들이 다 튀어다녔던 것 같아요. 네. 짧은 기간에 이런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배우자 육군 입영 복무 만료구 장남은 병역준비역입니다. 재산은 53억 3천만 원이고요. 성남 운중동에 대지가 268제곱미터가 있고 건물 등이 있네요. 네. 그리고 해외 집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입당 계기 자체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배우자도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한 교수고요. 입당 계기를 물어봤더니 당이 스타트업 같아서. 계기 맞죠? 키로 보고 싶다. 구글이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도선장실. 자기를 픽업했을 때 좀 찾아보니까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대요. 그런데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제가 어? 어? 이랬죠. 이 후보가 10만 AI 인재 양성 같은 이 개소리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그림이나 음악 등 예술이나 체육처럼 타고난 재능이고 다 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되게 쿨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만 가수 양성 이런 건 안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특별히 AI만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후보에게 정치란 무엇이죠? 라고 물어봤더니 AI와 같이 이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되게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한데 그 변화의 방향을 잘 포착하고 살펴야 되고 그 과정의 소란스러움을 잘 중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따가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내에서 가장 AI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실제로 제도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군요. 그걸 기대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인터뷰에 과학혁명과 같은 개념을 쫙 설명하면서 토마스 쿤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게 보통 과학혁명이론. 그러니까 추천 목록에는 있지만 아무도 안 읽고. 평생 어 있구나. 무슨 패러다임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코마스 쿤의 책을 읽으라 그랬는데 더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우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정책 스타트업의 역할을 맡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공약이 되게 많고 좀 공부해보면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정부 CIO.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를 CIO라고 한다면서요. 임명을 하고 정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글로벌 IT 생태계에서 국가 주권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입안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IT 업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학자 지원하고 R&D 그 얘기는 당연히 또 나오고요. 그리고 알리백에 대한 그런 공약들도 있어서 상당히 정책 자체가 공부하는 기분으로 봐야 돼요. 정부 데이터 공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사악해지기 전에 구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공약이라든가 발언을 보면 너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이 적임자일까 아니면 탈락자일까라는 약간 가치 판단이 조금 어려워져요. 좀 더 많이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겠죠. 대부분의 3번 후보들의 경우 말입니다. 2번 후보들은 더 그렇겠죠. 2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2번 위성 락 고마워요. 그걸 이해해? 사업도 못했어. 위성 락 국적 중국 사채업자 흥용파 2인자는 범죄도지에서 진성규씨가 분한 역할이고요. 그죠. 그래서 익숙한 일이었어. 위성 락 69세 남자 정당인 장응생 남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전주 러시아 대사관 대사였습니다. 곽투부 유닛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었고요. 재산은 40억 본인 이봐 이봐? 이봐 이봐 본인 이병 가사사장 이봐 내가 못산다고 군대 좀 안보내주면 안되겠나 천천히 할게요.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차남 육군 일병 소집 해제 정가 없고요. 공직선거 경력 없습니다. 홈페이지 어빌리티는 외교 국방 참여정부 시절 외교보 투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외교보의 북미국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름을 안 쓰려다가 찾다가 그냥 이름을 쓰기로 결정했네요. 잘했어요. 조현동 현 주미대사가 조현동이에요? 북미 회식자리에서 그 당시에 조현동 현 주미대사가 북미국 3과장이었거든요. 회식자리에서 뒷담을 깐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외교 정책을 비판을 했어요. 미국을 모르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죠. NSC가 외교를 망친다. NSC의 젊은 보좌관들은 탈레반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듣고 있던 한 후임이 이걸 청와대의 투서로 접수를 합니다. 찔렀죠. 이 일 때문에 본인은 물론 유년간 외교통상이 장관하고 당시 조현동의 직속 상관이었던 위성락 당시 북미 국장까지 경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럼 니네가 NSC가 해라. 해봐라. NSC로 보내버렸어요. 이게 동맹파와 자주파의 대립으로 유명해졌어요. 외교부 전체에 이런 대립이 깔려 있다. 그러면서 조현동 북미국 3과장은 인도로 발령받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명박 정관이 되면서 다시 부활 그리고 투서를 넣은 사람이 좌천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짧게 얘기해줬는데 외무부 내의의 개파 갈등 같은 게 있죠? 맞습니다. 짧게 얘기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짧게 줄인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시 조현동이 사라졌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되니까 조현동이 다시 복귀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외교부 인사하는 이런 그림이에요. 민주정권이 도구로 잘 쓰는 파벌이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 충성하는 파벌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주파와 동맹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줄이면 조현동이 뒷담가다 걸려가지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합니다. 그랬던 얘기고요. 실제 본인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업적은 문재인 정권의 신북방 정책을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다라는 얘기죠. 윤석열 정권 이대로 가면 러시아가 가스 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후보입니다. 위성낙 후보는 당시에 동맹파로 구분이 되긴 했는데 그런 다음에 MB 때는 한반도 평양에서 본부장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대북도. 사실 약간 깜짝 영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동맹파는 그동안에 보수 정권에 주로 임명이 많이 되었으니까. 어디에 둬도 일 잘하는 고위관료들을 양당이 모셔가는 경쟁을 하죠. 네. 그중에 좀 더 배팅이 좋았던 곳에 가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윤석열 정권 외교에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주파고 동맹파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수안이 좋았던 고위관료들을 이제 데려오르는 경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스카웃된 당보다 조금 더 안 맞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공천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래 2번입니다. 박충권 38세 남성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근데 ICBM 유닛입니다. 무슨 소리요. 사람이 아니고 미사일이 출마했어요. AI야요. 비례 2번에 미사일이 출마했어요. 벌써 AI가 인격을 얻었나요. 네. 이분은 2009년 당선되면 발사되는 거예요. 2009년 탈북했고요. 함경남도 함흥시 출생 평양 제1중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공부 잘했나 보네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고예요. 그리고 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학사 대한민국 정착 후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탈북한 공부노동자예요. 네. 재산신고액은 마이너스 5,500만 원입니다. 공부노동자니까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 태형 후보한테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자본주의 적응이 뛰어난지 빚이 많은데 차는 기아 EV6 GT라인 무리했습니다. 카푸어 가상자산은 5,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책은 전부 처분했고요. 전체 후보 중 가상자산 신고액 3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나름 고점에 처분한 게 아닐까 싶네요. 병역 면제 면제 사유는 군사분계에서 이북 지역에서 2주 그렇습니다. 정가 없고요. 아까 말했듯이 북한에서 영재코스를 밟은 엘리트 출신입니다. 졸업한 국방종합대학은 북한 내 최고 공학도들이 모인 곳으로 ICBM 등의 무기를 개발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왔군요. 그렇습니다. 설계도가 여기서 연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유닛이래요. 미사일이 온 것보다 더 좋네요. 불강동 휘발유 라인이야. 이거 미국이 폼브라운 영입하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고체연료도 개발하는 굉장히 진짜 이 학교 안에서 그냥 다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북한에서 이가 빠득빠득 깔리겠네요. 근데 그래서 나 기대돼 이 사람 그래서 여기는 군부대로 불린대요. 대학이 아니라 그리고 보안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이 학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쯤부터 체제에 대한 의심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해서 졸업할 때쯤 완전히 많은 분노를 느꼈다고 해요. 북한이란 나라가 체제가 정말 감옥 같다는 생각을 듣고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고 바로 국경 지역에서 단둥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3일 걸려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브로커들한테 한 만 불 정도 썼다고 해요. 당시 돈으로 그렇게 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고 왔는데 아직 돈 버는 건 요원합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에요. 군사 무기 개발을 직접 해온 만큼 북한의 군사 수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중국 기업에서 미국 공화당 출신들 고문으로 많이 영입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데 또 하나 쿠키가 있는데요. 조정훈 유닛입니다. 뭐야? 조정훈계인데 2번이나 받았어? 설명하자면 조 의원이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시절에 남북한 출신 전문가들을 모아서 모자이크 코리아라는 모임을 이끌었었어요. 그래서 멤버들 다 함께 지필에 참여하면서 시나리오 한반도 이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비례대표 2번으로 배치되는 거 보니까 조정훈 의원이 작년에 옮겨가서 자리를 꽤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여당 후보 정말 처세 좋네요. 그리고 말투도 이제 서울말로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어려웠을 텐데 본인 개파의 인재는 지금 당선 사실상 됐고요. 사장님만 살아가면 됩니다. 막 잘못 보고 배워가지고 옛날 서울말 배웠으면 되게 재밌겠다. 저는 이제 서울말을 다 배웠고요. 근데 옛날 서울말은 북한말이랑 비슷해가지고 여기 어렵지 않잖아요. 재밌고요. 졸립고요. ICBM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열려는요. 이런 후보가 나와있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말도 그렇지 않고요. 요즘 서울말이에요. 자 녹색정의당 2번입니다. 녹색정의당 2번 허승규 35세 남성 정당인 경북 안동시 출생 안동서부초 안동중 안동고 졸업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공찰으로 복무했고요. 정가는 없습니다. 재산신고액 5300만원 녹색당 목으로 할당된 비례 2번 자리에 내부경선을 통해서 올라왔고요. 네. 녹색당입니다. 녹색당 남성입니다. 네. 요 코드는 일찍이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무경찰 시절에 원불교 계열의 한 신문의 기관글에서 훌륭한 정치가가 꿈 이렇게 썼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종교는 원불교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지역운동으로 잡았고요. 녹색당이 지향하는 생태주의와 국제주의에 매료되어서 2015년 녹색당 입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8년과 2022년 안동 시의원 출마를 하지만 낙선합니다. 근데 이때 투표율이 되게 높았어요. 안동이잖아요. 안동에서 녹색당으로 나갔는데 18년에 16.5% 받았고 22년에 18% 받았어요. 안동 허씨가 있나? 그런 안동 네. 안동이라는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해가지고 지역활동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동 허씨의 시조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아마 농어촌 대중교통 부상 거기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경선으로 뽑아올린 1등 후보가 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2번까지 보셨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 2번입니다. 새로운 미래 2번 조종무 조종무 63세 남자 충남대 초빈교수 충남대 영문학과 당국대 행석 충북대 행박 본인 육군 일병 복무 만료 장남 육군 이병 복무 만료 재산은 17억 6,817만원 소방 간부 후보생 육기로 공직에 입문을 해서요 소방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복을 입고 있는데 소방관 윤이시군요. 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의결을 했잖아요. 이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던 소방이 소방청으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종무 후보가 그때 초대 소방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초대 소방청장이시구나. 초대 소방청장.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의 안전사회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고요. 이때 초대 소방청장으로 일을 할 때 이낙연 후보가 총리였기 때문에 그때 재난대응을 같이 하면서 연을 맺었습니다. 네. 강원도의 산불이나. 네. 이번에도 재난안전전문가로 새로운 미래에 영입이 됐고요. 1호 공약은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 전환. 이게 지금 되기는 했는데 아직 인사권이랑 예산권 지휘권은 소방청에게 없어요. 다 이제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소방청이 모두 가져오는 것이 지금 소방관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국가직 전환이 실시된 것은 2020년 4월부터인데 아직 사무규정이 통합된 것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안정적인 소방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소방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소방제품 해외 수출 이런 것도 금약을 했습니다. 이건 새롭더라고요.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시스템 개선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정당에게 이번에 맞는 캐릭터는 아닙니다만 이런 류의 인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배지를 빌려주러 이당으로 온 오영환 의원의 작품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이슈를 생각하면 나름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카드입니다. 자 개혁신당 2번 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 2번 천하람 37세 남자 변호사 대구 출생 고려대 법대 육군 입영 본부 만료 재산은 11억 3970만 원인데요. 배우자가 주식도 열심히 하고 비트코인도 열심히 합니다. 개혁신당 후보들이 다 비트코인을 열심히 해요. 가상자산이 많아요. 그리고 야놀자 비상장 주식이 1만 주 있더라고요. 놀 시간에 투자했어요. 네 천하 용인의 천 이죠. 거의 개혁신당 그 잡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입당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밀당을 좀 했습니다. 용에 해당하는 멤버는 바뀌었죠. 멤버 교체 잡채의 당면인가요? 결국 오긴 왔네요.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21대 총선 순천 광양 곡선 구례 갑에 출마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보수정당 창당 이런 거 시도도 해보다가 미래통합당에 와서 처음에는 인천에 가려고 했는데 광주에 이정현 후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설득을 해가지고 험지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선을 당연히 했고 하지만 이후에도 가족까지 내리고 데려가서 순천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요. 이후 굉장히 순천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젊은 개혁보수의 얼굴로 나서면서 인지도를 높였고요. 방송활동도 활발히 하고 거의 이준석의 입 합리적 보수 패널 부른다 하면 다 천하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을 굉장히 동시에 저격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고요. 정치적 스탠스는 그냥 자유주의? 요새 새로운 보수들이 매치는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거리를 좀 두었는데 그 외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고요. 원래 시사 프로라는 게 보통 자기 비전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지역구가 지역구인지라 또 5.18 관련해서도 좀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순천에 지역구를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비료로 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것이 쓸모가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막판에 기자회견을 한번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역구를 포기했던 걸로 보이죠. 이후에 지역구 사람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포기해서 죄송하다고. 당의 전략적인 판단은 천하람 후보가 지역구에 묶이면 여론전을 펼칠 딜러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천하람 후보가 현안 평론을 내놓는다고 지금 본의를 피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김용남 의원이 있겠지만 그분은 누구의 눈밖에 났는지 공천을 못 받았죠. 누군 누구야 이준석이지. 너무 어려운 퀴즈에서 생각했어. 아니 그동안 그렇게 패했는데 누가 어디 찍힌 거야. 갑자기 전향할 때 갑자기 전향할 때 반겨준다고 진짜 자기를 반겨준다고 믿으면 어떡해. 그래서 2대용은 못 나왔어요. 김용남 의원이 바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2대용. 2대용은 못 나왔습니다. 1대용만 저쪽 당에서 나왔어요. 잘 되고 있죠. 네. 자유통일당 2번 후보는 씬윤. 네가 왜 거기서 나왔걸요 진짜. 자유통일당 2번 석동현 63세 남자 건변 건변 부산 범일동 출생 부산 성남초 대현중 부산동구 서울대 법학 학석사 서울대 법학 학석사 서울대 법대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입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대표 변호사라지만 지금 대호의 홈페이지에는 석동현 후보가 없어요. 퇴사하셨나 봅니다. 재산 73억 대치동의 아파트 행정병으로 육군위병 소지 폐제 4시 25회 사법연수원 15기 쭉 검사했습니다. 퇴직은 2012년 왜냐 부하검사가 조사 대상인 피의자와 같이 자버려서요. 같이 날아갔어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내가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 박영하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검사 퇴직 후 새누리당에 입당 그러나 아내와 달리 전부 안 풀립니다. 아내도 사실 그거 한 번 빼고 잘 안 풀렸죠. 변호사가 된 후 변호한 의뢰인 민간인 사찰 지시자 이재수 김우사령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김기현 의원 댓글 공작 지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재명 저격소 장영화 변호사 등 이러면서 계속 부산 출마를 모색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패 전문 로펌 그래서 멋있어 보였는데 부패한 사람을 변호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회에서 몇 번 만났던 전광훈 목사에게 왔습니다. 그쵸. 정말 전광훈 목사가 실제로 만나면 매력에 껍뻑 죽나봐. 죽나봐요. 어쩜 이렇게 중간에 민주평통에서 사무처장을 했는데 이때 평가가 매우 안 좋더라고요. 취임하자마자 자문위원을 물갈이하려는 발언도 하고요. 지멋대로 윤사모 회원을 자문위원에 등용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석도현의 이름을 확실히 접하게 된 페이스북 글. 배상하라 악쓰는 나라는 한국분이라는 그 글. 글 전체가 신의를 넘어서 종일적인 시각에 온종 틀린 사실관계 투성이었는데요. 글이 화제가 되자 슬그머니 문제적 부분을 고쳤지만 페이스북은 수정내역을 볼 수 있죠. 초보예요. 게다가 몇 군데 고친다고 망글이 개념글되는 거 아닙니다. 기초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독질인이. 아무튼 이렇게 자유통일당 6번에서 2번까지가 모두 법조인 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극우 논란에 눈치가 보여서 공천을 취소한 사람이 몇 있는데 그중에서 좀 일찌감치 내려진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일찍부터 보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한 사람이 석동현 사무총장입니다. 처음부터 공천 논의가 안 됐어요. 작년에는 부산 어딘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조국혁신당 2번 자 우리 방송의 마지막 남자 후보 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2번 조 국 58세 남자 부산생 구독초 대신중 해광고 서울대 법학과 학석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 캠퍼스 법박 본인 육군 소위 복무 만료고요. 석사 장교였었고 이거 관련해서도 또 저쪽 땅에서 많이 공격했죠. 전두환이 만들어진 이 귀한 거에 그렇게 혜택을 입어놓고 이러면서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장남 육군 병장 만기 1988년 산호맹 활동 94년에 산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강령연구실장 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직책은 법대에 들지 모르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6개월 동안 구속수감이 됐었거든요. 이 당시 20대였는데 이때 이미 울산대 전임강사였습니다. 와 20대의 강사를 네. 그래서 현직 교수가 국보법 위반 수속 사례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수속 아니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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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구속도 일종의 수속이에요. 구속 수속을 그래서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되게 활동을 강경하게 그러면서 영악하게 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참고로 이런 비슷한 유의 말실수로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용혜인 의원이 올해 출생했다고 얘기했어요. 24년생 1924년 아니고요. 출산을 잘못 말한 겁니다. 자기 자식보다 동생이 서울대 법학과 교수고요. 법조인 아닌 법학자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했었고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 수석 비서관이었죠. 재산은 53억 7천만 원 건물이 25억 2천 예금이 23억 2천 증권이 5억 천 정도 있네요. 그 외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다고 할 수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못났고 눈이 어두웠고 나이브 했다라면서 쓰리쿠션으로 먹였죠. 교수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말 같네요. 그렇죠. 나를 탓하는 말 중에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말. 재직 중에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2월 지금 1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곧바로 향소를 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배우자 정경심 씨는 징역을 실제로 살았고요. 조민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며칠 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어요.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고 이렇게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지금 여당 여권에 지금의 여권에 두 번의 실수죠. 조국과 관련된 첫 번째는 그때 온 검찰력을 다 동원하고 검찰이 끌어댈 수 있는 언론의 능력을 모두 동원하는 바람에 조국을 일단 전국적인 이름으로 만들어줬고 국민들이 검증을 다 해버렸어요. 그동안의 실정을 통해서 조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릴 수는 없겠고 이 사건이 정치인 조국을 아주 크게 만든 건 분명히 보이네요. 제가 재미있는 건 그 점이에요. 어디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전혜영 기자가 요즘 정치부가 가지고 우리방송 나올 일이 줄어들었는데 전혜영 기자와의 조국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등용한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왜 속은 사람들 탓은 이렇게 많이 하고 속인 사람 얘기는 얼마 없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조국 대표는 요즘 늘 화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분명한데 오 재밌는데 싶은 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문재인 정권이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맞는 말이고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뜬 건 윤석열 작품입니다. 북콘서트를 통해서 대중들 앞에서 서면서 정치 복귀를 사실상 선언한 거죠. 정치 대비죠. 그때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내가 학자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난 안다. 창당에 대한 의지 정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조국 혁신당이 조국 당대표의 명예회복이라는 이수의 성격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법의 판단과 대중의 판단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고요. 요즘 유행어 하나씩 생산하고 있어요. 느그들 쪼라째 치아라마 등등 PK 전용 치아라마 근데 그건 부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치아라마 이거예요. 공약은 한동음 특검이죠. 검찰 독재 종식이고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서 옥중당무를 보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 했더니 스쿼트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스쿼트는 정말 중요해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화났죠. 여당 비대위원장이 과목에서 스쿼트하는 거 맘에 안 드나봐요. 반성하라며 감히 건강하게 살겠다고 되게 권장하잖아요. 감옥에서 정봉주 의원도 감옥 가서 몸짱도 있어 나왔는데 그렇지 돈을 더 벌었잖아. 저희는 한 달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후보가 7명 남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다.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번 서미화 56세 여자 정당인 목포대 동신대 조선대 사회복지학 박사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서 상임위원을 맡았고요.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대표 재단은 12역 장남이 시력장애로 5급 전시근로역 이고요. 2010년 전남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목포시의원을 했습니다. 조선의 목포시의원 시각장애인 장애 당사자이며 목포에서 장애인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네. 이런 유닛 공약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근거한 법과 제도 마련 OECD 경제 국가규모 10위에 맞는 복지예산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001짜리 탈시설 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이슈를 정면으로 가려고 하는군요. 더불어민주연합은 이후보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김희지 의원 떠오르네요. 1번 후보 상징성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김희지 의원하고 다른 면이 있다면 김희지 의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은 피아노 피아니스트 였잖아요. 서미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권운동 사회활동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활동과 정체성이 있죠. 국민의 미래 1번입니다. 국민의 미래 1번 최보윤 45세 여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한영외고 졸업 서울대 법학학사 50일의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정가 없음 재산신고액 29억원 방금 보셨던 더불어민주연합과 같이 국민의 미래 또한 비례 1번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배치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고요. 처음부터 손해배상 전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시절 의료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2년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주변 환자들이 불합리한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공연공단 인권경영위원으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권익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었고요. 현재 법무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다른 방송은 눈치 보여서 할 수 없는 말을 해보죠. 여야의 1번 후보를 모셨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와 장애인 변호사 입니다. 장애인 전문 변호사 활동도 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말한지 오래돼서 다시 한 번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기호순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후보는 녹색정의당이죠. 녹색정의당 1번입니다. 녹색정의당 1번 나순자 59세 여성 이화의료원 간호사 전북 고창군 출생 전주 근영여고 이화여대 간호학학사 고려대 사회학 석사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전역 정가는 총 5건이 있습니다. 2001년 업무방해 노조법 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정가가 있습니다. 노동운동 관련입니다. 89년 이화의료원 입사 이후 91년부터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요. 전국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3번씩이나 지냈습니다. 3선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입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했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2번을 받았지만 낙선을 했고요. 근데 정당한 활동은 딱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도 계속 노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색정의당의 인재 영입 2호로 입당했습니다. 교섭과 투쟁 모두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2004년 삼별 총파업을 통해서 의료기관 주 5일제를 도입했고 지난해 말에는 18일간 집단 단식 투쟁을 통해서 공공의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구, 이, 노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80여개 병원 사용자들과 초기업 삼별 교섭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색정의당은 1번으로 의료노동운동의 우리나라 대표 인사를 불러드렸습니다. 피플스 벨빅 업무 끝.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은데. 분명 끝. 여기 있는 모든 노동자들 중에 HP가 제일 낮기 때문에 가장 고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예요? 네. 성직자가 글을 잘 안 쓰거든요. 글 쓰는 거 하면 쉽게 피곤해져요. 클레딕 아니고 프리스트. 새로운 미래 1번입니다. 새로운 미래 1번 양소영 30세 여자 정당인 광주 출생 호남 36고 36대 영어영문학과 서강대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석사 재산 7,922만원 어릴 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꾸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사무직 당직자 공채에 합격했어요. 민주당 당직자요. 당직자 유닛. 당직자 유닛이시고요. 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에 출마를 해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최초의 여성 대학생위원장이었다고 해요. 보통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들은 공천 좀 잘 받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젊고 헌신적이고 공천도 잘 받을 법한 당원이 왜 여기 있을까요. 위원장 재직 중에 김남국 코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확대 관부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치개혁을 요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부총질을 한다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양소영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기자회견 후에 당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민주당은 압박이 아니라 지원하려고 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지난 2월에 탈당을 하고 당시 개혁미래당이었던 새로운 미래 지도부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을 맡고 있고요. 청년 여성으로서 비례 1번을 받았어요. 청년 직업교육 지역 일자리 개선 이런 걸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새로운 미래의 비례 1번은 이재명의 민주당 청산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걸 짚어주셨네요. 새로운 미래의 비례 1번은 반명입니다. 비례 1번은 정말 메시지네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창당하면서 처음 내놓았던 메시지도 이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직한 셀렉션이라고 보는 게 사실 메시지여서 오히려 메시지는 숨기고 선의를 1번에 두잖아요. 네. 그런데 새로운 미래는 그냥 대놓고 두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 1번 이주영 42세 여자 의사 동국대의대 울산대의학석사 재산은 42억 6123만원 개혁신당 비례후보들은 다 주식 열심히 합니다. 증권만 10억이 있어요. 시험 보나 봐요.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일 새 자녀에게도 키움증권 주식이 고이 들어있네요. 요즘 유행이라고 하죠. 세뱃돈 대신 주식 주는 거. 그렇죠. 이게 유일하게 불법이 아닌 그 부의 대물림. 그리고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대회 이런 것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 공약 중에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금융교육 해야 된다 이런 데들도 많았어요. 새로운 미래도 그랬고요.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있는 순천향대 천안 병원에서 10년간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일을 했습니다. 소아응급의학 전문의가 주요한 캐릭터군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성형외과네요. 그래서 돌봄, 육아, 의료개혁을 다 다룰 수 있는 효율갑 캐릭터죠. 여러 정당에서 영입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개혁신당을 택했는데요. 이유는 구성원 개개인을 가장 자유롭게 풀어주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지원 안해준다는 얘기잖아. 인터뷰에서 보세요. 저 이렇게 말하게 두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개혁신당의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어요. 예쁘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이준석 내가 돕겠다 라면서 당의 오은영을 자처했습니다. 이준석의 오은영을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끝이 안 좋지만 그렇죠. 유세 중에는 이 대표가 아직 결혼을 안해서 육아에 대해 모르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안다.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잘 말하겠다라고 해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당보다 먼저 당대표 때리기를 통해서 표를 얻고 있어요. 저희가 심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고삐 유닛이에요. 제가를 물리겠어요. 그래서 이 순번 배치에서 개혁신당에 있는 수많은 세력들의 많은 다툼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본인이야말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풀 적임자라면서 PR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녹색정의당 1번과 개혁신당 1번의 데뷔가 저는 참 재밌고 흥미로워요. 네. 고삐 유닛이기도 한 전문의였습니다. 자, 건조에지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의 1번 후보도 재선에 도전합니다. 자유통일당 1번 황보승희 47세 여자 현재 국회의원 부산 영도 출생 이 서술은 중의적입니다. 부산의 황보역도씨 딸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로맨스 유닛 로맨스 유닛 영선초 남도여중 영도여고 이화여대 영어영무과 졸업 일찌감치 김용호 의원 비서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아직 기초의원 정당 공천이 없던 시절인 2004년 보궐로 영도구의원 초선 이후 민정단계로 구의원 3선합니다. 12년 보궐로 부산시의원 당선 재선 파주기의 5연승 끝에 2018년 6회 지선에 영도구청장 낙선 세균의장이 쓸려나가던 때였죠. 하지만 지난 총선에는 키어코 중구영도구에서 국회의원 당선해하여 6승 1패 그러나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가 왔으니 로맨스 불륜남에게 받은 공천 헌금과 뇌물 전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녹취력 공개 마지막이 타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징역세 탈세 의혹까지 터져버리면서 또 뭐 과용차를 사적 이용 이것도 있죠. 딸 데려다주고 바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정치자금법 수사는 들어갔어요. 당연합니다. 이러면 현타가 오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출만을 한번 해보자. 시도를 안 할 순 없다. 근데 어디서 할까? 자유통일당에서. 독기 대박. 비례대표 근거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왠지 돈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건 모르겠는 자유통일당이라 1번 배치 이유는 아마도 원내 진입 은인티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자유통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여기까지도 놓고 아 불량 괜찮네. 아 맞다 현역이지. 혼비백산을 합니다. 본회의 출석 77.25% 문체위 81.13% 스캔들 때문에 혼비백산을 하느라 출석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불출석. 사랑의 도피. 그 돈도 받아야 해서 돈 처리도 해야 해서 대표발이 70건 대한방향 폐기 13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폐기 모두 한 건씩 EBS의 이사 임원 등의 보수 내역 같은 것들을 공개시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계정이 수정가결됐고요. EBS의 예산 운용을 문제 삼은 이 건 때문에 국감의 팽수도 부르겠다고 했었습니다. 아 EBS 족치는 법이었군요. 불러서 너 얼마 봤냐. 1호법안은 노면전차의 법적 근거를 얻는 트램 도시재생법 개정이었는데요. 폐기했습니다. 정말 대출이 않았군요. 별로 크게 보이는 게 없어요. 영도의 트램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자유통일당의 1, 2번은 정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지난 한 8년 동안 세민이하고 저하고 맨날 얘기하던 건데 그구러들이 결국은 보수정당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저희의 예측은 원래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저희의 예측은 이렇게 실현됐습니다. 전광훈당이 보수정치의 국회의원급들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왜냐면 그들도 쫓겨나면 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곳에 역이 되었어요. 펜치가 됐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소설을 씁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구 유튜버 그구 인사들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본인이 그구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필요 없었어요. 네. 내가 이 지식을 모두 빨아들였으니 그러니까요. 나에게 가르침을 줄 필요는 없다고 다 배웠어 난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자유통일당의 일본은 정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떡질인 수고하셨고 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마지막 후보 조국혁신당 1번입니다. 조국혁신당 1번 박은정 박은정 52세 여자 정당인 구미생이고요. 원화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학석 4029기 형사부 검사 유닛이에요. 검사 장찬환 모두 병역준비역인 걸 보니까 쌍둥이에요. 나이 같더라고요. 이 병역준비역인 거 되게 무서워요. 고3 때 갑자기 날라오더라고요. 병무청에서 맞아요. 그래서 많은 충격을 주더라고요. 고3 남학생들에게 아마 제가 그때쯤에 처음으로 인생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표정 묘 하늘에 가요. 우리 집에도 재산은 49억 8천만 원 예금이 37억 3천인데 관련해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 전관님 문제가 불거졌죠. 제가 조국혁신당의 인선에 대해서 강남자파적 색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저보다 먼저 파악한 게 조중동이었죠. 그래 부자들이야 이걸로 쳐볼까 배우자인 이종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까지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을 나왔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수임 사건이 다단계 회사인 휴스텐코리아 사기사건인데요. 이 업체 대표의 변호를 맡아서 22억 원을 수임했다는 논란이에요. 뭐 사인계는 낸 상태고요. 어제 같은 경우 어제 휴스텐코리아의 회생신청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해명이 있는데 지금 이종금 변호사가 블랙벨트라는 게 검찰 내에서 다단계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벨트 중에 한 명이었고 내부적 인증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왔었고 그동안 피해자도 변호하고 가해자도 변호했다 이런 식의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임료가 정간예우다 아니다의 논란이 큰데 보수 여당의 마지막 화투패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희망입니다. 모든 걸 던져야 돼요. 제발 제발 서로 맞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동형실 내에서는 그냥 또 조국을 때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국이 제일 센 사람이니까 근데 조중동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야 지난번에 때렸던 거 또 때리면 안 통해. 그래서 1번 조국혁신당의 1번을 치기로 했는데 마침 이런 기록이 나온 거죠. 나름 뭐 방어 논리도 세워뒀고요. 1번 선수가 갖는 그 상징성이 워낙 큰 정당이잖아요. 못 바꿉니다. 기례 대표 정당이다 보니까 교체를 할 경우 당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세게 밀고 나가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도 1번 바꿔 손해본 거 있거든요. 네.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이 금도가 공인들에게 얼만큼 허용이 될지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미래에 인효한 후보가 적극적으로 쉴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인효한 후보가 마피아도 안 건드리는데 그 말을 그대로 조국 당대표가 가져다가 쓰고 박은정 남편 건드리지 마. 심지어 조국 당대표가 계속 얘기하죠. 박은정을 공격하는 기사는 왜 없느냐. 그 가족만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그 논리를 딱 세웠더라고요. 박은정 후보가 조국 대표가 장관이던 때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이었고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찍어내기 감찰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렇죠. 2021년도에는 김재호 판사 즉 나경원 후보 배우자예요.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양심 선언을 하면서 얼굴을 딱 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의 실무자였는데 정권이 교체된 뒤 2023년에 검사직 해임 징계를 받게 되죠. 윤석열의 숙적. 해임 징계를 받으면 최고 징계이기 때문에 3년간 변호사 자격도 정지가 됩니다. 이 해임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2020년에 채널A 사건과 관련했어요.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의혹에 대한 징계였죠. 검언유책 사건과도 얽혀있군요. 그렇게. 다 얽혀있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 한동훈 나오고 윤석열 제품 나오고 그럼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동기부여는 상당히 크겠네요. 이런 박은정 후보는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가장 센 탄압 이게 지금 탄압에 우리가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가 있는데요. 그 후보가 다 그렇게 배치가 돼있어요. 매운맛처럼 그중에서 1단계 있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비례 1번이죠. 끝판왕 당사자가 강한 후보로 영입인재 7호 님이자 비례 1번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와 뭐가 다르냐면 조국 후보는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멸문지화에 해당하는 정도의 벌도 받아요. 하지만 검사는 그렇게까지 못 찍어내려요. 검사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세계관에서는 아까 새로운 미래에서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면서 다르는데 조국 혁신당의 1번은 윤석열을 의미하고 현 정부를 의미하고 검찰의 권력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민주단계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관 속의 강자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안티태제라는 뜻이죠. 이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새로운 미래하고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반 이재명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반 이재명이 그 세계관 속에 맞아 들어가느냐 여기 동의하느냐가 유권자들이 표를 어디에 선택하느냐의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 했죠 우리? 네. 네. 다 했습니다. 조수 씨 여러분. 이제는 우리 뭐 먹을지를 생각하러 나가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거 어제 어제 술 마시면서 술 먹었어? 전우님과 술 마시면서 누가 술 먹자요? 누가 먼저 먹자 그랬어요? 제가 먹자 그랬어요. 너무 일찍 끝났어요. 아침 끝났어요. 아 진짜? 500 한 잔 먹었어요. 저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정한다. 메뉴를 내가 정한다. 관택권. 유피디한테 주지 않겠다. 좋네요. 사장하면서 제일 싫은 게 메뉴 정하는 거거든요. 원내 일석의 권리. 네. 저 같은 혼반러 입장. 원내 일당의 권리. 저 같은 혼반러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투게도 농축산이니 메뉴를 정하시기로 하고요. 아니면은 결국 또 양꼬치 먹자. 왜 또 그렇게 나가봐요. 어제는 내가 반드시 정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정하진 않았어요? 소심해요. 이번엔 내가 양꼬치 안 먹자 그러려고 했어. 소심해요. 저도.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드시 투표하시고 우리 방송 얘기하면서 가야지 다음 주에는 방송이 쉬어가거나 개그릴 일이 올라옵니다. 개그릴 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올리겠고 아니면은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파 씨랑 앰플리파이드 들으면서 기다려주시고요. 다다음 주에는 우리 약속은 했으니까 뭐 얘기해도 나중에 잘했든지 저 헬마우스 코너로 돌아오겠고요. 여기까지 데이터 센트럴 시간이었습니다. 아우트로 너다 세미나 그 남자는 반대가 스포티파이 없어요. 진짜? 청취자 여러분 달마시안의 그 남자는 반대라는 노래 아세요? 그 남자는 반대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 첫 곡인데요. 스포티파이 없대요. 나 스포티파이 나가버릴 거야. 탈당할 거야. 비계 1번이 되겠어. 반 스포티파이 공약을 내걸고.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달간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거 시즌의 미디어는 전면에 특정 후보 네거티브 특정 정치인 실언을 주로 내세웁니다.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팔리는 뉴스는 따로 정해져있다 는 시장의 원칙은 늘 통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만 팔리는 원칙에 따라 기사를 접하면 민주주의의 주인인 우리는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보름 동안 우리 지역구 후보도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사고치는 이야기만 보고 들은 유권자가 스스로를 만족시킬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희의 실험은 늘 부족합니다. 경기도 9시간 40분의 방송시간이 길다고 놀라시지만 여기서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진짜 레알 참투로 뻥 안치고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싶다는 불만을 가집니다. 저희의 노력은 늘 충분치 못합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구라 해도 동네를 모두 알지 못하는데 모든 지역구 유권자의 니즈를 한 토막이라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모든 당사자성을 이해하기엔 한참 모자란 저희의 소향과 이해력으로 유권자를 만족시킬 만한 분석력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가 제대로 된 결과라도 하나 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덕들도 정치부 기자들도 관심 없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비전과 행적으로 만들어낸 스카우팅 리포트가 우리 정치에 정말 필요한지 제대로 쓰일 수나 있는 정보인지 첫 데이터 센트럴을 시작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증명해낸 것이 없습니다. 선거방송을 끝날 때마다 느끼는 그 많은 불만 중 가장 큰 불만은 이 방송을 통해 가장 많은 걸 얻어가는 건 청취자 여러분이 아닌 방송을 만든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미디어가 방안의 벽지 색상과 인테리어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저희는 건물 전체의 기초공법과 골재를 탐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시사 미디어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귀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에 깨달은 점을 한 가지 전해드리죠. 취업준비생을 만나 열심히 면접을 본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은 그 업체의 주인입니다.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고른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은 그 물건의 주인입니다. 후보를 열심히 알아보고 표를 행사한다면 100%의 확률로 당신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선거는 후보의 것이나 정당의 것이 아닌 유권자의 것입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투표를 하러 가는 당신이며 책임과 가실도 그 주인공들이 모인 사회에 귀속됩니다. 즐거운 투표 되시길 바랍니다. 피플스 벨비클럽장과 파워건조 에디터 투게도 농축산인 프로그레시브 에디터 뉴 덕질인 선거관리 유피디였고요. 편집에 서상준 민정수석이 고생했고요. 겁내 많은 정당과 지역구 이름을 읽은 사람은 권희연성우였습니다. 24년 하반기 재보궐 데이터센트럴에서 뵙겠습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누구일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빠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과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4년간 잊고 지내요. XSFM입니다. I, D, W, K 유